48회. 바다 망망대해의 낙조가 어린다. 수평선과 맞닿는 하늘은 온통 붉은 구름이 낮게 까려온 바다와 누리를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다. 핏빛의 바다 한 척에 거대한 범선이 바다를 굴림하듯 떠 있다. 배의 모양은 몹시 특이했다. 선수에는 강철로 만든 뾰족한 원 추형에 쇠가 길게 뻗어 있었으며 배의 둘레 또한 강철판으로 뒤덮여 있었다. 철갑선의 형태를 한 범선에는 수십 개의 돛이 활짝 펼쳐져 있었다. 한데 검은 솔개의 문양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 검은 바람 해상을 공포로 떨게 만드는 죽음의 해적선 검은 바람이 아니고 또 무엇이냐. 해적선 검은 바람의 선실 일라밀려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30대 중반가량의 남자 그의 머리칼은 금발이었고 눈은 녹색의 벽안이었다. 역시 양기 밑에서 턱까지 금빛의 꿀에 나룻이 덮여 있어 몹시 이국적인 냄새를 풍긴다. 그는 태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넓은 어깨에는 역시 금발의 독수리가 앉아 있었다. 타는 듯이 붉은 눈을 가진 사나운 독수리와 이국 청년. 그는 얼굴이 준수했다. 하나 약간 깊이 들어간 날카로운 눈과 창백할 정도로 흰 피부에서 냉혹하고 패도적인 기운이 느껴졌다. 더구나 팔뚝에는 폭이 넓은 강철 팔찌를 차고 있어 더 위협적인 분위기였다. 여인은 20대 중반에 요염전륜한 미녀였다. 교태가 전신에 흘러넘쳤으며 옷차림도 묘하게 색감이 풍겼다. 타는 듯한 홍해의 가슴 앞자락이 깊게 패이고 반쯤 열려 있어 풍만한 적가슴의 구릉이 보이고 있었다. 약간 치켜 올라간 눈에는 짙은 새끼가 어려 있었다. 머리칼은 윤기가 흘렀으며 너무나 길어 허리추를 한바퀴 감아 흘러내리고 있었다. 흡사 세계 요정같은 인상이었다. 태사이에 안아있는 금발이는 체격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컸다. 그는 왼손에 무엇인지 모를 살덩이를 들고 있었는데 독수리가 그것을 조아먹고 있었다. 홍해 미녀가 입을 열었다. 구령상선에서 죽은 외국무사들의 상처는 분명 반송의 천월도 법이에요. 하나 금발이는 담담히 말했다. 헛소리 말아. 반송은 죽었다. 그것은 수아들이 잘못 본 것이 있다. 홍해 미녀는 강하게 말했다. 내 눈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흐흐흐 요미 너는 아직도 반송이 두려운 모양이구나. 보아하니 평생 반송의 악령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군. 그 말에 여인 요미는 냉소를 쳤다. 흥. 반송이 살아있다면 분명 당신을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금발이는 낄낄대소를 터뜨렸다. 이어 웃음을 뚝 그치며 카랑카랑한 음성으로 말했다. 요미나 금월이 두려워하는 것이 이 천하에 아무것도 없어. 반송이 천월톡법을 익혔다면 나도 천월톡법을 익혔다. 놈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나 역시 모두 갖고 있다. 요미는 눈을 야릇하게 빛냈다. 반송은 진철래를 만들 수 있어요. 금발인의 안색이 변했다. 그는 냉혹무비한 시선으로 요미를 노려보았다. 요미는 섬뜩함을 느꼈다. 하나 표정을 바꾸지 않은 채 마주 그를 응시했다. 순간 금발인 금월은 그녀의 팔을 휙 낚아채 더니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아. 금월은 우억스런 손으로 요미의 턱을 움켜지며 말했다. 요미 똑똑히 들어둬라. 반송은 죽었어. 놈의 팔과 다리에 쇠못을 박았으니 놈은 배와 함께 가라앉아 죽은 거다. 그의 두 눈에서는 새파람 불똥이 퉁겨져 나왔다. 실로 살벌한 눈빛이었다. 문득 금월은 거칠게 요미를 끌어 앉더니 그녀의 입술에 입맞춤을 퍼부었다. 요미는 거부했다. 하나 집요하고 거친 금월의 공세 앞에서 견딜 수가 없었다. 결국 그녀 역시 본능의 피를 억제할 수가 없는 듯 금월에 붙어온 목을 끌어안고 격렬한 입맞춤에 동조해 나갔다. 그들의 입맞춤은 격렬하고 뜨겁게 계속되었다. 몸을 야릇하게 틀며 금월의 품에 밀착되었고 그 바람에 앞서피 벌어지며 풍만한 유방이 금월의 가슴을 눌렀다. 금월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더듬어 내려가 둥부를 움켜쥐었다. 응. 요미의 입새어 뜨거운 콧소리가 났다. 금월의 또 다른 손은 그녀의 커다란 유방을 세차게 움켜쥐었다. 요미 너는 아름다운 악녀야. 금월의 눈은 정염의 붉기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요미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흔들며 교태로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진정한 악마겠군요. 흐흐흐. 금월은 괴기한 웃음만을 치며 물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후후 황금을 찾아야지. 어떻게요. 모두 죽이는 거야. 모두. 타길비의 수아인 동광사성과 그의 졸개들 그리고 청산의명 석정일랑의 외국놈들을 깡그리 죽이는 거야. 금월의 눈에서 무시무시한 살광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타길비란 늙은 놈의 목을 움켜쥐면 황금은 쏟아지게 되어 있어. 요미는 가볍게 아미를 찌푸렸다. 너무 무모해요. 흐흐흐 무모하다고. 천만에. 일이란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려운 법이야. 그저 간단하게 힘으로 누르는 게 제일이야. 내게도 일당천에 용맹한 수아 채신명이 있고 이십사문의 확보와 두문의 거대한 자모연한 포가 있어. 금월의 전신에서 자신만만한 기운이 넘쳤다. 그 누구라도 깡그리 날려버릴 수 있어. 크하하하하. 그는 앙천대소를 터뜨렸다. 황금은 나의 것이다. 요미는 야릇한 눈으로 그를 응시하기 썼다. 그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오직 그녀 자신만이 알일이었다. 그 황금으로 나는 나의 제국을 건설한다. 그리고 그 제국의 제왕이 되는 거야. 으하하하하. 앙천대소를 터뜨리는 금월의 눈에는 광기가 어리고 있었다. 요미 그녀의 눈은 이상한 광채를 띈 채 그 순간 허공을 바라고 보 있었다. 요악한 마음을 가진 여인 대체 무엇을 생각하는 것인지.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으으. 세천상류 신음유의 제2위의 고수. 그는 외국 내에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도의 명인이었다. 하나 지금 그는 한 손으로 왼쪽 눈을 움켜쥐고 있었다. 오른손에는 피 묻은 장두를 질질 끌고 있었다. 석양이 스며드는 밀림 속눈을 가린 손가락 틈새로 조금씩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으으 놈 도망가지 못한다. 나 세천강류가 내 놈을 보내줄 것 같으냐. 저벅. 저벅스. 스 그의 반걸음은 규칙적이었고 장도가 땅을 끄는 소리도 규칙적으로 들렸다. 언뜻 느릿느릿하게 걷는 것 같았으나. 그의 속도는 매우 빨랐다. 너무 방심했어. 그렇다. 어젯밤이었다. 그는 전혀 안중에도 두지 않았던 초로의 노인에게 당했던 것이다. 단위제였다. 그 평범해 보이는 노인과의 싸움에서 그는 오히려 단위제가 던진 쇠구슬에 한쪽 눈이 맞아 실명해버린 것이다. 그것은 그의 일생일대의 최초의 실수였다. 지금 그는 가슴속의 분노를 도저히 자제할 수가 없었다. 그는 특유의 집착력과 집중력 그리고 광기에 가까운 신념으로 밀림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가 이 밀림을 헤맨지 이미 수시즌이 흘렀다. 하나 단위제의 그림자조차 발견하지 못해도 그는 결코 단련하지 못했다. 그는 무서운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세천상류는 걸음을 우뚝 멈추었다. 갑자기 주위에서 이상한 비 린내가 풍겼기 때문이었다. 이 냄새는 그는 하나밖에 없는 눈으로 재빨리 주위를 희옷어보았다. 순간 그의 안색이 무섭게 굳어졌다. 주위에 어디서 나타났는지 수백 마리의 늑대떼들이 애워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세천상류는 입술을 일그러뜨렸다. 이 이놈들이 내 피냄새를 맡았구나. 이때였다. 카르르릉. 크아아. 휙. 휙휙. 늑대떼들이 그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무섭게 몸을 날려 공격하기 시작했다. 세천상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땅에 끌던 장도를 들더니 벼락같이 몸을 빙글돌리며 도광을 뿌렸다. 순간 자욱한 혈모와 함께 한꺼번에 여섯 마리의 늑대가 동강났다. 뭐냐. 그렇지 않아도 울분을 삼킬 것이 없었다. 깡그리 죽여주마. 세천상류는 손을 눈에서 떼었다. 눈알이 터진 채 반쯤 덜렁거리고 있었다. 그는 눈알을 스스로 꼽아내버렸다. 하나 그는 눈알을 버리려다 말고 자신의 입속에 넣는 것이 아닌가. 아. 그는 자신의 눈알을 씹어 삼키는 것이었다. 다음 순간 그의 한쪽 눈에서 광기에 가까운 살기가 돌았다. 이 야. 그는 기압을 바라며 도와 몸 이 혼연일체가 되어 수백 마리의 굶주린 늑대떼들에게 뛰어들었다. 번쩍. 그저 보이는 것은 선광을 방불케 할 정도의 도광뿐이었다. 화앙. 캐. 들리는 것이라고는 늑대들의 처절한 포에오와 비명뿐이었다. 자욱한 피보라가 낙조를 받아 더욱 선연한 피무지개를 그리고 있었다. 실로 무시무시한 번개와 야수의 혈투였다. 밀림의 혈투 세천상류는 늑대떼들 속에 쌓여 무서운 살륙을 버리고 있었다. 차츰 낙조가 기울고 있었다.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이끼가 잔뜩 뒤덮인 바위 한 명의 초로의 노인이 기대한 자 잊었다. 바로 형부도독 단위제였다. 그는 어깨에 상처를 입고 있었고 안색은 조금 창백해져 있었다. 즉, 인간 단위제가 외국놈의 칼에 한 번 스쳤다고. 이 모양이라니. 그는 어젯밤 신흥류의 고수 세천상류와 싸우다 도주했다. 그는 타길비의 장원으로 돌아가려 했다. 원깨묵에게 자신이 본 음모를 알려주기 위해서였다. 하나 원깨묵이 머무르는 객당으로 접근하기도 전에 공격을 받았다. 그는 워낙 중과부적의 싸움에서 어쩔 수 없이 장원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그는 세천상류에 쏘아들인 외국무사들이 밀림에 깔린 것을 보았다. 할 수 없이 그는 외인들을 죽이면서 계속 벗어났다. 그러다 다시 세천상류와 만나게 되었다. 세천상류는 그가 평생에 처음 만난 무서운 고수였다. 그는 그에게 일도를 어깨에 맞았고 대신 그는 철안을 던져 그의 한쪽 눈을 실명시켰다. 그러나 단위제의 상처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외인들의 개 코위 공격당해 옆구리에도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은 것이었다. 하나 그는 킬킬거리고 있었다. 쿡쿡 그 외놈 눈깔이 무척이나 아팠을 것이다. 그는 다시 몸을 일으켰다. 읍 하나 그는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다짐했다. 분명 용대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것이다. 그는 억지로 신형으로 바로 잡았다. 세천 상류는 대단한 고수다. 중원에서도 그 정도라면도 방면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 것이다. 단위제는 조금씩 걸어갔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하나 다시 부딪히면 한쪽 눈마저 뽑아주마. 그는 밀림지역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지만 대충 방향을 잡고 걸어갔다. 한대 바로 이때 단도도 단도도 문득 그를 부르는 소리가 허공에서 들려 그는 깜짝 놀랐다. 급히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본 그의 눈에서 기쁨이 어렸다. 털빛이 하얀 앵무새가 그의 머리 위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지 않은가. 배가 그것은 바로 부금진을 항상 따라다니던 앵무새 배가였던 것이다. 앵무새 배가는 그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단위제는 마치 친지를 만난 것 이상으로 일개 앵무새에게 반가움을 느꼈다. 배가는 몹시 기쁜 듯 그의 어깨에 불의를 비벼댔다. 이어 놀라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소진이 실종됐다. 구령상선이 타서 가라앉았다. 많이 죽었다. 단도도 단도도 단위제는 흡사 세뭉치로 얻어맞은 듯 충격을 받았다. 그럴 수가 배가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밀림 속에 있었다. 많은 사람이 숲속에 있다. 모두 무섭다. 단위제의 눈에 문득 이채가 어렸다. 그는 배가가 몹시 영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배가 심부름을 해다오. 배가는 빨간 눈을 굴리며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단위제는 급히 자신의 옷을 찢어냈다. 이어 피로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것을 배가의 발목에 묶어준 다음 당부했다. 이것을 원대협에게 전해다오. 이쪽으로 가면 장원이 나온다. 그곳에 원대협이 있다. 배가는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 이어 푸드득 날개를 치며 날아갔다. 원대협 원대협 대가의 괴상한 목소리가 숲 저편으로 멀어져갔다. 제발 저 서찰이 도착해야 할 텐데. 단위제는 다시 힘을 냈다. 나도 어서 움직이자. 한데 바로 그 순간 그는 절로 가슴에 찬바람이 들이켜지는 것을 느꼈다. 한 사람이 언제 나타났는지 그의 앞에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외국에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60가량의 노인이었다. 푸른 빛의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금색 수실이 매달린 장도를 차고 있었다. 얼굴은 약간 마른 듯했으나 청소했고 두 눈은 물처럼 고유했다. 그가 문득 입을 열었다. 그대가 상류에 눈을 다치게 한 분이시오. 정중한 어조였으며 유창한 한어는 아니었으나 음성이 지극히 담백했다. 고통이 아니다. 세천 상류보다 훨씬 고수다. 단위제는 서서히 증기를 일으키며 물었다. 뒤안은 뉘이시오. 노인은 담당이 말했다. 청산의명이라고 하오. 단위제의 놀라움은 켰다. 청산의명이라면 신흥류의 제일 고수가 아닌가. 단위제의 얼굴은 자신도 모르게 딱딱하게 굳어지고 있었다. 49위 오지상 기슬계는 온갖 종류의 열대 식물과 덩클류의 괴이한 식물이 우거져 있다. 또한 수많은 늪지와 소가 있으며 동굴 또한 많다. 허나 대두분의 동굴이 동물들의 서식지로서 그 입구는 대부분 덩굴에 뒤덮여 종체로 주의하지 않으면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다. 동굴 안사인 이 있었다. 장천리는 부금진의 안내를 받아 이곳에 오게 되었다. 동굴 안에는 반송과 백여년이 몸을 숨기고 있었다. 백여년은 동굴 벽에 기대 있었는데 안색이 백지장 같이 참백해 있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으며 두 눈은 공허해 보였다. 그녀의 표정은 절망적이었으며 삶의 의지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 반송이 기대 앉아 있었다. 그는 섬뜩한 상처를 입고 있었다. 왼팔이 어깨 부근에서부터 잘려 있었다. 그리고 그는 오른손과 이빨을 이용하여 천으로 상처를 묶는 중이었다. 그의 두 눈은 이글거리고 있었다. 용대인 장천린이 부근진과 함께 동굴 안으로 들어오자 그는 몸을 일으켰다. 장천린은 한눈에 그동안 그가 얼마나 심한 고초를 겪었는지를 간파하고 탄식했다. 반대 옆 상처는 좀 어떠시오. 반송은 고개를 저었다. 견딜만 합니다. 하지만 백소적께서 그는 더 말을 잊지 못했다. 장천린은 시선을 백여년에게로 돌렸다. 그녀는 아직도 초점이 없는 시선으로 망연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반송을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한창 아름답게 꽃길 수 있는 백소저 평생 하반신 불구라니. 장천린은 백여년이 태진왕을 사모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허나 여인에게 있어 하반신 불구라는 것은 죽음이나 다름없는 것이 아닌가. 살아있지만 백소저에게는 죽음보다도 못한 것이다. 장천린은 뭐라 위로의 말을 하려 했으나 곧 그것이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것을 느끼고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다. 이때 반송은 이빨로 왼팔 어깨에 묶은 천의 매듭을 강하게 조이며 내 심심한 죄책감에 휩싸이고 있었다. 백소저가 저렇게 된 것은 나의 책임이다. 내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저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의 마음은 괴로웠다. 이때 부금진이 이상한 듯 물었다. 반대 옆 그쪽 팔은 왜 거추장스러워서 잘라버렸네. 부금진의 얼굴에 경악이 어렸다. 하지만 충분히 치료할 수 있었는데 구태여 그렇게까지 반송은 암울한 표정을 지으며 뇌까렸다. 어차피 치료에도 신경이 끊어져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네. 더욱이 나에게 왼팔은 그다지 소용이 없네. 그는 말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을 응시했다. 상처가 다시 터져 붕대 사이로 피가 물들여지고 있었다. 그는 두 눈에서 섬뜩한 광채를 바라며 중얼거렸다. 이 상처만 아물면 청산의명 그놈의 목을 날려버릴 것이네. 그는 소리 없이 이를 갈았다. 사실상 그는 신흥류의 1인자인 청산의명과 막상막하의 대결을 벌렸으나 상처 때문에 전력을 다히지 못한 것이 억울하기만 했다. 이때 장철린이 입을 열었다. 소진 한시라도 빨리 이 숲을 벗어나야 한다. 네 용대인님. 부금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장철린은 백여년에게 시선을 던졌다. 백소조. 허나 백여년은 듣지 못한 듯 여전히 망연한 표정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백소조 힘을 내시오. 허나 문득 그녀는 공허한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이슬이 고여있었다. 그녀는 힘없이 미소 지으며 입을 열었다. 용대인님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저를 베어주세요. 장철린은 흠칫했다. 백소조. 허나 백여년은 고개를 좌우로 몇 번이나 도리질했다. 제 숨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아마 미쳐버릴 거예요. 장철린은 뭐라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그저 망연히 그녀를 볼 뿐이었다. 저를 베어주세요. 백여년은 간절하게 되풀이했다. 그녀의 커다란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장철린은 이윽고 탄식하며 타이르듯 말했다. 백소조 인간의 생명은 고기한 것이오. 스스로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죄악이오. 죄악이라고요. 백여년은 힘없이 웃었다. 그녀의 웃음에는 전혀 생기라 우는 찻 나볼 길이 없었다. 장철린은 가슴이 섬뜩함을 느꼈다. 이것은 살아있는 웃음이 아니다. 이때 반송이 몸을 일으키더니 다가갔다. 백소조. 그의 눈은 이글리글 타고 있었다. 백여년은 여전히 생기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반송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만약 백소조가 생을 포기한다면 나 반송 역시 살 가치가 없습니다. 만약 백소조가 죽는다면 모든 것은 내 짓입니다. 어찌나 반송의 하늘을 보고 계속 살아갈 수 있겠소이까. 반송의 얼굴에는 비장한 결의가 가득 찼다. 그는 옆구리에 칼을 뽑더니 바닥에 꽂았다. 백소조에게 뭐라고 할 자격은 나에게 없소이다. 하나 내 생명을 내가 선택할 자격은 있소이다. 비로소 백여년의 망연하던 얼굴이 변화를 보였다. 그녀는 아미를 파르르 떨었다. 이때 부금진도 탄식하며 말했다. 백느님의 그런 모습은 반대였 보다는 오히려 내가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용대인께서 부탁하신 것을 이행치 못했으니까요. 부금진은 백여년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백느님이 생명을 포기하신다면 저 역시 백느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백여년의 안색이 거듭 변화를 일으켰다. 그녀는 번갈아 두 사람을 응시했다. 문득 그녀는 교소를 터뜨렸다. 호호호호호 그녀는 교소를 터뜨리면서 눈물을 뿌렸다. 그러다 웃음을 뚝 그치며 다소 차가운 음성으로 말했다. 당신들은 지금 저를 위협하는 건가요? 당신들이 먼데 내게 그런 소리를 하나요? 네 네 말씀해 보세요 흐으 마침내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서글픈 오열을 터뜨렸다. 그녀의 오열은 애간장을 끊는 것이었고 동굴 안에 삼인의 마 음운 비감으로 가득 차올랐다. 잠시 후 장철린이 입을 열었다. 백소저 그는 부드럽게 그러나 설득력 있는 음성으로 말했다. 만약 내가 태진왕 전하라면 백소저가 생명을 끊는 것을 말릴 것이오. 백여년은 얼굴을 들었다. 백소저의 살아가는 의미가 태진왕 전하였다면 최소한 태진왕 전하를 뱉고 나서 생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소? 백여년의 눈가에 경련이 일었다. 장철린은 설득력 있게 말을 이었다. 정말 진정으로 전하를 사랑한다면 살아야 하오. 백소저 그는 다가가 백여년의 가냘픈 어깨를 잡았다. 백여년은 망연히 그렇게 있었다. 그녀의 내리에는 태진왕의 모습이 떠오르고 있었다. 카다란 그녀의 누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장철린은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됐다. 그는 백여년을 번쩍 안아들었다. 요. 용대인님. 이 무슨. 백여년은 놀랍고 부끄러워 당황성을 바랬다. 허나 장철린은 담담하게 말했다. 지금부터 소저는 내가 보호하겠소. 이어 그는 믿음직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내 반드시 소저의 사랑을 이루어 드리겠소. 나의 모든 것을 경주해서라도 말이오.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그녀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부금진에게 말했다. 소진 동광소저의 몸을 살펴라. 그녀가 깨어나는 대로 이곳을 떠난다. 부금진은 미소 지었다. 알겠습니다. 용대인. 비로소 동굴에 침울하던 분위기는 약간 활기를 되찾았다. 백여년은 장철린의 넓은 품에 안긴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창백하기만 하던 그녀의 얼굴에는 보일 듯 말 듯 엷은 홍조가 어려 있었다.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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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길비의 장원 밀림에 둘러싸여 있는 장원은 조용하기만 했다. 객방 안사민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원깨묵과 운표 그리고 가짜 용백군이었다. 원깨묵은 눈썹을 모으며 말했다. 형님 단더독께서 실종되신지 벌써 이틀째입니다. 찾아봐야 합니다. 필시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용백군은 눈살을 찌푸렸다. 언제 그것은 안된다. 이 장원을 나가면 안된다. 원깨묵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반문했다. 왜 안된다는 겁니까? 원깨묵의 짙은 눈썹이 꿈틀 솟았다. 그는 내심 의혹이 치밀었다. 무엇인가 용백군이 이상하다고 여겨지고 있었다. 허나 그는 그 이상한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모르고 있었다. 지금 이 개권주의에는 무사들이 은밀히 숨어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동방사성이 우리를 감사하기 위해 배치한 것입니다. 갓자 용백군은 고개를 저으며 일축했다. 지나친 의심이네 동방사성은 그럴 인물이 아니네. 마침내 원깨묵은 짜증을 냈다. 대체 형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용백군은 담담히 말했다. 동방사성의 말에 의하면 이 장원 근처에는 청산일명과 그 수호 화들이 숨어있다고 했네. 그들이 조만간 쳐들어 올지 모르기 때 문의 무사들을 배치한 것뿐이네. 만약 백살대를 품다면 그 이후에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지 않겠는가. 원깨묵은 침음했다. 용백군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허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왠지 의혹이 구름처럼 일고 있었다. 눈앞에 용백군이 예전같지 않은 느낌이 들고 있었다. 그에게서는 용백군이 지니고 있는 어떤 특유의 분위기가 없었다. 원깨묵의 눈은 점차 의혹의 빛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때 같자 용백군이 몸을 일으켰다. 원제 그토록 의혹이 난다면 내가 직접 동방사성을 만나보겠네. 원깨묵도 따라 일어섰다. 소재도 따라가겠습니다. 용백군은 흠칫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괜찮네. 나 혼자 가겠네. 이어 그는 서둘러 밖으로 나가려 했다. 헌데 그때였다. 원대역. 원대역. 돌연 창문에서 괴상한 음성이 들려와 세 사람은 흠칫했다. 배가. 원깨묵은 알아보고 반색을 했다. 창문으로 흰빛이 날아들었다. 과연 앵무새 배가였다. 배가는 원깨묵의 어깨에 안더니 빠른 어조로 종알거렸다. 단도독이 말했다. 원대역을 찾으라고. 단도독이 말했다. 원깨묵의 안색이 변했다. 각자 용백군도 마찬가지였다. 단도독은 어디 있느냐. 원깨묵이 급히 묻자 배가는 날개를 파다닥 거렸다. 상처를 입었다. 숲속에 있다. 그때 문득 원깨묵은 배가의 다리에 묶인 천을 보고는 얼른 풀러보았다. 그것은 단위제가 피로 쓴 글이었다. 그것을 읽는 동안 원깨묵의 얼굴이 무섭게 굳어졌다. 이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가짜 용백군을 노려보았다. 가짜 용백군은 안색이 가볍게 변하더니 긴장된 음성으로 물었다.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가. 원재. 원깨묵은 침묵했다. 다만 지그시 그를 노려볼 뿐이었다. 가짜 용백군은 섬뜩했다. 그의 눈빛이 야수와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 눈빛을 접하자 그는 그만 심장이 오그라드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문득 원깨묵이 앵무새를 가리키며 물었다. 형님 이 배가를 아십니까. 가짜 용백군은 섬뜩했다. 그가 어찌 부금진이 구령상선에서 데리고 있던 배가를 알겠는가. 허나 그는 배에 힘을 주었다. 물론 알지. 원깨묵의 눈가에 조소가 스쳤다. 누가 기르는 것입니까. 나를 시험하는가. 가짜는 짐짓 언성을 높였다. 말씀해 보십시오. 원깨묵의 음성은 착 가라앉았고 조용하기만 했다. 언제 나를 놀리는 것이냐. 가짜 용백군은 더욱 기분 나쁜 듯이 언성을 올렸다. 원깨묵은 내심 중얼거렸다. 당황하고 있군 그래. 그는 살기가 치솟는 것을 눌렀다. 이때 움표도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원깨묵의 행동에서 이상함을 느끼고는 몸을 서서히 움직여 방문 입구를 차단시켰다. 원깨묵은 짐짓 한숨을 쉬며 말했다. 형님께서 어찌 단더독이 아끼는 새 배가를 모른단 말입니까. 가짜 용백군은 눈빛이 반짝 빛났다. 내가 어찌 그걸 모르겠나. 단지 자네가 나를 시험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을 뿐이네. 원깨묵은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이때 앵무새의 배가가 돌연 소리 질렀다. 단더독이 아니다. 단더독이 아니다. 가짜 용백군은 흠칫했다. 그는 자신이 위기에 몰렸음을 직감하고 뒤로 일고 물러났다. 허나 그 순간 4. 언제 어떻게 뽑았는지 그는 결코 보지 못했다. 어느새 원깨묵의 칼이 그의 목에 대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허. 그는 전신에 전율이 있는 것을 느꼈다. 원깨묵은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여전히 변함없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었다. 형님은 어디 계시냐. 뭐. 무슨 말이냐. 원. 순간 번뜩. 칼빛이 그의 앞면에 스쳤다. 순간 그의 얼굴이 두 쪽으로 정확히 쪼개져 나뒹굴었다. 으. 가짜 용백군은 비틀했다. 그는 자신이 죽었는 줄 알았으나 곧바닥에 떨어진 것이 명구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는 전신을 부르르 떨었다. 명구 속에 나타난 얼굴은 30대에 음침하게 생긴 장안이었다. 정말 기막히게 잘 만든 명구로군. 원깨묵은 방바닥에 나뒹군은 명구를 발끝으로 툭 차며 중얼걸렸다. 이어 그는 역시 조용한 어조로 물었다. 다시 한 번 묻겠다. 형님은 어디 계시느냐. 장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모른다. 순간 움표가 달려들었다. 개새끼. 슈욱. 그의 주먹이 일직선으로 장안의 명치에 꽂혔다. 크. 장안은 멱다는 듯한 구슬픈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순간 움표는 발로 장안의 얼굴을 짓밟았다. 크으. 장안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신음을 바랬다. 잡종 자식. 배갈통을 두부처럼 부셔놓기 전에 빨리 불어라. 뭐. 모른다. 이 훌의 자식이. 움표의 발이 무지막지하게 장안의 입을 눌렀다. 우드득. 이빨이 부러지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다. 장안은 비명을 질렀 은하발에 이리 박혀있어. 소리가 되지는 못했다. 이때 원깨묵의 눈에서는 야수같은 광채가 흘러나왔다. 너 같은 아이를 다루는 데는 이 골이 나 있는 나다. 그의 음성은 여전히 차분하여 더욱 공포스런 느낌을 들게 했다. 장안은 그의 눈빛을 보았다. 그는 생전 그토록 무서운 눈빛은 쳐 음 보았다. 전신에 소름이 돋고 있었다. 스르. 름. 원깨묵은 꽂았던 장도를 서서히 뽑았다. 내놈을 고기 썰듯 얇게 조금씩 떼어내주마. 여던히 부드럽고 차분한 음성 장안은 마침내 공포에 질려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말. 말하겠소. 음. 그래야지. 푹. 아. 원깨묵이 칼을 바닥에 꽂자 장안은 다시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그의 손등에 칼이 꽂혔기 때문이었다. 장안은 더 이상 달땜이나 애원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볼 수밖에 없었다. 동방옥을 이용하여 미혼약으로 용백군은 암살한 것에서부터 동방사 성이 꾸민 음모에 대해 그는 더듬떠듬 이야기했다. 동방옥이 용백군을 데리고 달아난 것까지 모두 이야기했다. 원깨묵의 얼굴은 굳어져 있었다. 문득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운표. 앳. 대주. 운표는 허리를 숙였다. 백살대에게 전투 준비를 시켜라. 알겠습니다. 운표는 즉시 밖으로 뛰쳐나갔다. 한편 가짜 용백군 행세를 했던 장안은 완전히 사색이 되어 있었다. 나나는. 그는 애절하게 원깨묵을 쳐다보았다. 흐흐 내 앞에서 살기를 바랬나. 제발 아아. 칼이 호선을 한 번 그렸고 일은 끝났다. 장안의 목이 굴렀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있었는데 아직도 공포의 빛이 영역한 채 자신의 죽음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았다. 원깨묵은 칼을 거두었다. 동방사성 형님께만의 하나라도 조금의 탈이 생긴다면 내놈을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 그의 눈에서 짐승같은 빛이 쏟아져 나왔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게 죽여주마. 그의 중얼거림을 만일 들은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소름이 끼쳐들 것이다. 원깨묵은 그런 사람이었다. 오십 찢어진 밤. 멀리 바다의 끝없는 수평선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남해에 어느 이름 모를 해안 청년은 언덕에 드러누워 길게 하품을 했다. 일시내는 낡은 넉마같은 옷을 입었다. 그나마 흙이 여기저기 묻어있었다. 청년의 얼굴은 준수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였으나 그의 두 눈빛은 나이답지 않게 치기가 짓궂게 어려있다. 아함. 따분하군. 남쪽이라 그런지 기운은 온화했다. 청년은 기지개를 켜고 다시 팔베개를 하고 편안히 누웠다. 멀리 바닷가에는 배가 20여 척 정박해 있었다. 그 광경은 폭우의 광경 같았으나 어딘가 모르게 배의 모양이 달랐다. 청년은 졸린 듯 두 눈을 반쯤 감았다. 한데 그때 하나의 그림자가 그의 얼굴에 드리워졌다. 청년은 가볍게 눈살을 찡그렸다. 눈을 뜨고 보니 바로 앞에 한 명의 소녀가 서있었다. 17,8세쯤의 나이였는데 난초처럼 청초한 소녀였다. 전체적으로 극히 청아하고 얌전해 보이는 용모였다. 그런데 그녀의 복장은 중원의 복장이 아니었다. 외국의 복장을 하고 있었다. 소녀는 손에 조그마한 바구니를 들고 있었는데 속에는 산나물이 가득 담겨 있었다. 도련님 이곳에 계셨군요. 외국 소녀는 방긋 웃으며 말했다. 꽃잎 같은 입술과 하얀 얼굴 이 좋은 대조를 이루었다. 하나 청년은 계속 눈살을 찌푸렸다. 화사 건망지다. 햇빛을 막지 마라. 그 말의 소녀 화사는 고래 보조개를 만들며 옆으로 비켜놨다. 화사의 나라에서 남자는 절대적이다. 따라서 그림자조차도 남자를 덮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 화사는 생긋 웃으며 허리를 굽혔다. 미안하다는 뜻일이라. 무슨 일이냐. 저 아버님이 도련님을 찾으셔요. 화사의 말에 청년은 권태롭게 말했다. 아아. 피곤하군. 녹장 영감은 너무 따분해서 재미가 없어. 화사는 그 말에 해사한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내일이면 배가 떠나는데 가 보셔야지요. 하나 청년은 그 말을 듣는 둥마는 둥하며 문득 짓궂은 웃음을 흘렸다. 후후 그보다 재미있는 일이 생각났다. 화사가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하는 순간 청년은 슬쩍 화사에 발을 걸었다. 그 바람에 휘청 중심을 잃은 화사는 그만 청년의 품속으로 넘어지고 말았다. 어머. 그녀는 그대로 안겼다. 순간 청년의 자세가 빙글 뒤바뀌더니 그녀를 찍어 누르듯 올라탔다. 화사의 해맑은 얼굴에 온통 햇살이 쏟아져 그녀는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그 순간 그늘이 덮이더니 그녀는 하나의 입술이 자신의 입술을 누르는 것을 느꼈다. 아. 안 돼요. 화사는 저항하듯 손을 내져었다. 하나 청년이 놓아줄 리가 없었다. 그의 입술은 그녀의 입술을 강하게 눌렀으며 어느 틈엔가 한 손이 화사의 치마를 뚫고 들어갔다. 화사가 입은 옷은 안쪽이 바로 맨살이었다. 속옷을 입지 않는 외국의 풍습 때문이었다. 치마가 벌어지자 햇살을 받은 눈부신 살결이 허벅지까지 그대로 드러났다. 아. 화사의 입이 벌어졌다. 청년의 손은 그녀의 깊은 곳으로 거침없이 파고 들어갔다. 한낱 눈부신 남의 햇살이 쏟아지는 언덕배기에 남녀가 서서 기 뒤엉키고 있었다. 옆에는 바구니가 엎어져 산나물이 쏟아져 잊었다. 청년은 소녀의 매끄럽고 보드라운 몸속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 화사는 전신을 가늘게 떨면서도 어느새 가냘픈 손으로 청 면의 등과 목을 쓸어 안고 있었다. 청년 석정일랑은 손에 개구리 한 마리를 올려놓고는 장난을 하고 있었다. 그의 앞 한 명의 근엄하고 강직하게 생긴 노인이 엎드려 있다. 그 노인 역시 외국무사에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흡사 늙어 힘이 없어 보였다. 노인은 충원하듯 말했다. 도련님 이번 일은 극히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도련님께서 같이 가셔야 합니다. 하나 석정일랑은 손바닥 안에 개구리를 톡톡 건드리며 장난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그의 귀에는 노인의 말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다. 도련님께서는 덕청가강의 의에 빼앗긴 성과 영재를 되찾고 돌아가신 영준님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노인은 계속하여 강복하게 말했다. 덕청가강을 쓰러뜨리고 옛 명예와 영화를 되찾는 길은 오직 도련님의 두 어깨에 달려있습니다. 석정일랑은 손가락으로 콧구멍을 후볐다. 노인의 혀약해 센 눈썹이 꿈틀했다. 도련님 지금 듣고 계신 것입니까? 응 석정일랑은 깜짝 놀란 듯 그를 쳐다보았다. 뭐라고 했지? 노인즉 녹장화문은 어이가 이응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허탈해진 듯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그는 힘없는 음성으로 물었다. 도련님은 왜 요즘 칼을 잡지 않으십니까? 그 말에 석정일랑은 문득 기소를 흘렸다. 허탔나 아니라도 칼을 쓰는 사람은 많지 않나? 도련님. 헤헤 왜 소리를 치오? 도련님께서 지금 방심하시면 자칫 청산의명님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하하하하. 문득 석정일랑은 크게 웃었다. 그의 대소에 노인의 얼굴이 흘들렸다. 석정일랑은 웃음을 뚝 그친 후 내뱉았다. 바보 같은 소리다. 네. 지금 우리 내부는 청산일파와 나, 석정의 유파로 나뉘어져 서로 경계를 하고 있다. 석정일랑의 음성은 딴 사람이 된 듯 낭낭하고 진지해졌다.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결이다. 그렇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만일 내가 계속 칼을 놓으면 청산일파는 우리를 경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 단결되지 않겠느냐? 노인 녹장화문은 흠칫했다. 설마 그가 이토록 깊은 뜻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었다. 그럼 이번에 해남으로 가시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신들은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석정일랑은 개구리의 뒷다리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지도자가 두 명이면 좋지 않다. 청산노인만 해도 충분하다. 그는 뛰어난 사람이거든. 녹장화문의 얼굴에 불안이 어렸다. 잘못하면 영원히 청산의 명님에게 주도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석정일랑은 개구리의 둥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녹장화문. 이에 자네가 일생을 통해 성공한 것은 딸밖에 없어. 석정일랑은 몸을 일으켰다. 그는 손바닥 안에 개구리를 소중한 듯이 싸잡고 걸어갔다. 청산은 이미 60이 넘었어. 이빨 빠진 호랑이는 보기만 무서울 뿐 힘이 없어. 석정일랑은 사라져갔다. 해변을 따라 걷는 그의 모습은 몹시 고독해 보였으나 반면 보이지 않는 달관 안자의 완숭미가 느껴지고 있었다.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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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해안의 밤은 파도 소리로 인해 고즈넉하면서도 약간은 음산한 느낌이 들었다. 해안에는 20여 척의 배가 정박해 있었다. 그 배는 외국에서 빠져나온 배였다. 해변의 한 곳에서 시끌벅적한 소음과 함께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내일이면 그들은 해남으로 출정하기 때문이었다. 청산의명이 해남으로 먼저 데리고 간 무사의 숫자는 100명이었다. 그리고 이곳에 대기 중인 무사들의 수는 400여 명이었다. 이제 그들은 내일 아침 해가 뜸과 동시에 배를 타고 해남으로 떠난다. 정산의명과 합류하기 위해서였다. 밤이 깊도록 잔치는 잔치는 계속되었다. 횃불이 휘황하게 밝혀진 가운데 무사들은 웃고 떠들며 술과 고기를 마음껏 포식하고 있었다. 화산은 해변을 걷고 있었다. 그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곰곰이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생각하면 할술로 얼굴이 깃불이까지 붉어졌다. 도련님 그녀는 오래전부터 석정일랑을 애모하고 있었다. 석정일랑은 본국에 있을 당시부터 그녀에게는 너무나 높고 존귀한 신분이었다. 그녀는 늘상 석정일랑의 모습을 먼 발치에서 보며 마음을 태우곤 했었다. 한데 이루어진 것이다. 그가 그녀를 아는 것이다. 화산은 가슴이 아직도 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석정일랑을 생각하면서 걸었다. 다만 그녀는 아직도 석정일랑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다. 그는 항상 장난기를 부렸으며 진지한 구석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었다. 하나 아무래도 좋았다. 그녀는 석정일랑이 좋았다. 그것은 어쩌면 일방적인 사랑인지도 몰랐으나 오늘 오후의 사건밀에 그녀는 마음이 설레어 이렇게 밤잠을 못 이루고 해변을 거닐고 있는 것이었다. 문득 화산은 걸음을 멈추었다. 줄지어 정밖에 있는 배 위에서 검은 인형이 미끄러지듯 빠져나오는 것이 희미한 발빛 아래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오인이었다. 화산은 그들은 자세히 보기 위해 시선을 집중했다. 순간 그녀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들 오인은 모두 특이한 복장을 하고 있었다. 모두 외인들이 아니었을 뿐더러 용모가 모두 틀렸다. 금발인이 있는가 하면 피부가 수처럼 검은 사도 있었다. 모두 각각 인종이 틀린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가죽 상해를 입고 있었는데 몸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누굴까? 화사의 가슴에 검은 의혹이 치솟았다. 그때 오인의 괴인들 사이에서 낮은 음성이 들렸다. 설치는 끝났나? 완벽하오. 흐흐 이제 내일 새벽이면 이 배들은 해남으로 가겠지. 크크 모조리 지옥행일 것이여다. 해남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냥 쾅. 흐흐흐. 클클 괭천하래의 위력은 볼만할 것이다. 괴인들은 주거니 박거니 괴소를 흘렸다. 건방진 외구 새끼들 한 놈도 빠짐없이 물고기밥이 될 것이다. 그 광경을 못 보는 게 아니다. 이때 숨어서 그 대화를 엿듣고 있던 화사는 공포에 질리고 말랐다. 무서운 음모저들이 누구기에. 그녀는 너무나 겁에 질려 전신이 자신도 모르게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것도 몰랐다. 이때 다섯 명의 괴인이 움직였다. 하나 그 순간 그들 중에서 애꼬눈의 괴인이 흠칫했다. 그의 도관이 달빛을 받아 무섭게 번들거렸다. 그는 본 것이다. 배의 모통위에 숨어있는 화사의 긴 그림자가 눈에 들어온 것이었다. 화사는 자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눈짓을 주고받았다. 이어 쉬어. 애꼬눈은 신형을 날렸다. 아. 화사는 자신이 들켰음을 알고 안색이 창백해졌다. 하나 곧 전 역을 다해 달아나기 시작했다. 하나 어찌하랴. 최사오장도 가기 전에 우악스런 손길에 채여 그녀는 백사장의 내동댕이 쳐치고 말았다. 아. 흐흐 계집이었군. 달빛이 가려워졌다. 백사장의 쓰러진 화사의 몸 위에 다섯 개의 그림자가 겹친 것이었다. 화사는 너무나 공포스러운 나머지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있었다. 누군가의 음침한 음성이 들렸다. 흐흐 상당히 반반한 외국 계집이군. 도련님. 화사는 그 순간 오직 한 사람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다. 석정일 랑의 장난기 어린 얼굴이 그녀의 뇌리에 떠올랐다. 죽여버려. 쇠소리와 함께 칼이 달빛을 반사했다. 한 명이 칼을 치켜들었다. 그 순간 달빛을 받은 도신에 검은 솔개의 문양이 그려져 있는 것이 보였다. 빙글. 칼이 허공에서 원을 그리며 떨어졌다. 절대절명. 도련님. 화사는 눈을 감았다. 잠깐. 누군가 저지하는 음성이 들렸다. 흐흐 그냥 죽이기엔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은탕한 웃음이 들렸다. 화사는 눈을 떴다. 애꾸눈의 괴인은 흉측한 얼굴로 웃고 있었다. 그는 갈색 머리카락을 하고 있었고 하나. 본인 눈은 푸른 빛이었다. 화사의 눈이 공포로 인해 크게 벌어졌다. 안 돼. 하나 어찌하랴. 애꾸눈의 괴인이 그를 덮쳐물렀다. 화사는 있는 힘껏 저항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찌이. 북. 몇 차례 옷자락 찢기는 소리와 함께 옷이 갈기갈기 찢겨져 나가고 그녀는 모래사장의 알몸이 되고 말았다. 안. 안 돼. 안. 흑. 늦었다. 그녀는 무지막지한 기운이 하반신을 벌리고 들어오는 것을 느꼈고 그 순간 머리가 텀비는 것을 느꼈다. 흐흐흐. 기업전에서 더운 입김과 웅탕한 괴소가 끼쳐졌다. 애꾸눈의 율동은 무지막지했으며 그때마다 화사는 아랫돌이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몇 번이나 혼절을 해야 했다. 하나 간간히 의식이 들어 눈은 떠보면 이번에는 얼굴이 달라져 있었다. 흐. 으. 으. 그녀는 끝없는 집채만한 바위에 눌리고 있었다. 오인의 인종이 다른 괴인들은 번갈아 가며 그녀를 유린했다. 화사의 몸은 만심창 이가 되었고 그녀의 눈가에는 핏물이 흘러나왔다. 어찌나 손가락으로 모래틈을 긁어댔는지 그녀의 손톱은 모두 빠져버리고 없었다. 마침내 그녀는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흐흐흐. 아득한 의식 저편으로 짐승같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미안하지만 살려둘 수가 없다. 우리의 비밀을 알았으니 말이야. 애꾸 개인이 칼을 거꾸로 치켜들었다. 화사는 사지를 벌린 채 눈을 떴다. 찢어진 눈가에서 흐른 피로 인해 시야가 흐릿했다. 혼백이 나간 듯 그녀는 백지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애꾸는 그녀를 내려보며 중얼거렸다. 염라대왕이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거라. 검은 바람에 오교가 보내주었다고 말이다. 말이 채끝나기도 전폭. 칼이 화사의 복부를 쑤셨다. 화사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이미 그 전 그녀의 혼백은 구천을 헤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입이 벌어졌다. 무엇인가 핏물과 함께 그녀의 입속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잘려진 혀 조각이었다. 지독한 계집 스스로 혀를 물었군. 애꾸는 피묻은 칼을 화사의 적가슴에 문지르며 중얼거렸다. 잠시 후 화사의 몸은 바다에 던져졌다. 그 밤 그 잔악무도한 일이 벌어진 것을 아무도 몰랐으니 그 장소로부터 불과한 마장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는 화사가 윤간당하는 동안 줄곧 웃고 떠들며 춤을 추느라 정신들이 없었던 것이다. 이제 막사랑하는 정인의 품에 안겨 달콤한 꿈에 있던 한 소녀 그녀의 행복은 그렇게 무참히 짓비우 피고 말았다.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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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여명이 바다를 뿌옇게 밝힐 무렵 20척의 선단은 해남을 향해 떠났다. 외국무사 400인을 실은 배는 무서운 배참하에 화약꽃과 불이 붙은 줄도 모른 채 유유히 출발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날 정오 무렵 석정가에 가신 녹장화문 노인은 딸 화사가 보이지 않자 다소 걱정을 하고 있었다. 한대 얼마 후였다. 어른. 화사 아가씨가 하인이 안색이 창백해진 채 뛰어와 보고를 했다. 녹장화문은 가슴이 섬뜩했다. 화사가 어찌 되었다고 시 시체가 하인은 차마 뒷말을 하지 못했다. 가자 녹장화문은 하인을 잡아 끌고 바닷가로 나갔다. 그리고 바닷물이 밀려드는 해변의 모래틈에서 녹장화문은 잊혀 보지 말아야 할 관격을 보아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화사 녹장화문의 주름진 얼굴이 부들부들 떨렸다. 화사의 시체가 모 외틈에 누워있었다. 그녀는 전라였으며 특히 하체는 엉망이 되어 있었다. 또한 물에 부른 데다 물고기에게 살이 뜯겨 참아볼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한 모습이었다. 화 화사 녹장화문 노인은 마침내 털썩 주저앉았다. 노인의 머리는 텅 비어가는 듯했다. 바로 그때 화사 그의 뒤에서 중얼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석정일랑 그가 나타난 것이다. 석정일랑도 하인들의 보고를 뜯고 나온 것이었다. 그의 눈가가 파르르 격련하고 있었다. 동시에 이제껏 장난기가 어려있던 그의 두 눈에서는 실로 무시무시한 엄청난 살기와 전 유스러운 광채가 쏟아지고 있었다. 그때 문득 그의 눈은 화사의 손으로 가 멎었다. 화사는 주먹 속에 무엇인가를 꼭 움켜쥐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풀게 했다. 그 속에서 나온 것은 하나의 금빛 단추였다. 겨우 그런 글자가 단추에 새겨져 있었고 뒷면에는 검은 솔개의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검은 바람 석정일랑은 두 눈에서 시뻘한 불꽃이 일어났다. 다음 순간 그는 무엇을 생각했는지 안색이 획변했다. 녹장 예 녹장화문은 망연히 대답했다. 빠른 배를 준비하게 가장 빠른 속도로 새벽에 떠난 배들을 따라가야 한다. 녹장화문은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딸의 참혹한 죽음에 반쯤은 정신이 나간 듯했다. 석정일랑은 발로 땅을 쾅 울렸다. 바보 같은 지금 슬퍼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자칫하면 아침에 떠난 무사들이 모두 죽을지도 모른다. 그는 몸을 휙 돌렸다. 이어 빠른 걸음으로 자신의 처소를 향해 뛰다시피 걸어갔다. 걷는 동안에 그의 얼굴은 서서히 평온을 되찾고 있었다. 다만 눈빛만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손 안에 금단추를 움켜지며 내심 수없이 뇌까리고 있었다. 검은 바람에 오겨 오겨 하늘은 푸르르다. 그 속에서 해사하게 웃는 화사의 맑은 얼굴이 그를 내려보고 있는 듯했다. 하늘을 보는 석정일랑의 눈에 죽은 화사의 모습이 아프도록 비춰지고 있었다. 화사 미치도록 푸르른 하늘이 유난히 그의 가슴을 애이게 하고 있었다. 50일 삶에 밀림을 뚫고 전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장천린은 병련년을 품에 안고 있었다. 부금진과 반송이 앞에서 길을 뚫고 있었다. 그들의 칼이 번뜩일 때마다 덩굴과 열대성 나무들이 쓰러졌다. 맨 뒤로는 동방옥이 따르고 있었다. 동방옥은 부금진의 옷을 입고 있어 남장이었다. 머리는 틀어올려 묶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은 상큼하면서도 기묘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다. 동방옥은 장천린의 뒤를 따르면서 계속 백여년을 의식하고 있었다. 그녀는 물론 백여년이 누군지 모른다. 하나 그녀의 감정은 기이한 질투심에 차있었다. 비록 그녀 자신의 입으로 설사 장천린이 그녀를 버려도 후회하지 않는다고는 했으나 어찌 그것이 마 음과 같이 쉬우랴 여심이란 묘한 것이었다. 그렇다. 그녀는 이미 장천린에 개빠져 있었다. 그러므로 그녀 아닌 다른 여인이 그의 품에 안겨있는 것을 보자 그녀는 마음이 미묘해지는 것이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장천린이 자신의 장독을 제거시키기 위해 옷을 모두 벗겼다는 사실을 그래서 일까 그녀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장천린에게 애정이 걷잡을 수 없이 끌리는 것을 느꼈다. 동방옥 그녀도 어쩔 수 없는 여자였다. 장천린은 한참을 밀림을 뚫어도 길이 나타나지 않자 침중하게 물었다. 소진 타길비의 장원까지 얼마나 남았느냐 부금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30열리 정도입니다. 하나 불길임을 우회해야 하니 까 시간은 두 배 걸릴 것입니다. 음 일행은 묵묵히 밀림을 뚫고 전진했다. 하나 그나마 다행 중 다행이었다. 만일 부금진이 과거 오지산해와 본 경험이 없었더라면 그들이 밀림을 통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얼마쯤 갔을까 일행의 전신은 나무에 걸리고 긁혔으며 살인적 인기후로 인해 전신은 땀으로 목욕을 한 듯 젖어있었다. 한데 문득 앞장서 길을 열던 반송이 멈칫하더니 중얼거렸다. 피비린내가 나다니 그 말에 일행은 모두 긴장했다. 과연 아닌 게 아니라 코에 역한 피비린내가 풍겨오고 있었다. 대략 십수장을 더 전진하자 숲이 조금 한산해졌다. 한데 일행은 안색이 변했다. 시체들 놀랍게도 수십 수백 부위의 시체가 나뒹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사람이 아닌 늑대의 시체대였다. 늑대의 시체는 엄청나게 많았다. 그리고 그 죽은 형상 또한 끔찍했다. 모두의 안색이 굳어졌다. 반송이 늑대들의 상처 부위를 조사하다 놀랐다는 듯 말했다. 대단한 도의 달인에게 당했습니다. 그것도 1인에 의해해 죽었습니다. 그 말에 중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많은 숫자를 대체 누가 장천린이 침중하게 말했다. 이 숲속에 있는 자들은 오직 외국무사들밖에 없다. 구금진은 눈을 치푸렸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실력가라면 청산의 명이나 석정일랑 중 1인이겠군요.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 그들이 어찌 알겠는가. 그것이 또 다른 신흥류의 고수 세천상료라는 인물의 솜씨라는 것을. 어쨌든 계속 가보자. 장천린의 말에 일행은 다시 늑대들의 시체를 넘어 앞으로 전진했다. 늑대 시체는 갈수록 그 수요가 조금씩 줄었으나 여전히 놀랄만한 숫자였다. 이윽고 더 이상 늑대들의 시체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때 문득 그들의 귓전에 신음소리가 들렸다. 일행은 신음소리를 따라가고 왔다. 한 그루 나무 아래 한 명의 외국무사가 피투성이가 되어 기대에 앉아있었다. 그는 끔찍한 상처를 입고 있었다. 전신 곳곳이 찢기고 뜯겨 있어. 설점은 물론 뼈까지 드러나 있었다. 어디 그뿐인가. 그의 전신에는 열대 지역에 서식한다는 무서운 불개밑대들이 새카맣게 달라붙어 살점을 파먹고 있었다. 실로 참 혼무비했다. 외인의 한쪽 눈도 퀭안히 뚫려 있었다. 바로 세천상류였다. 세천상류는 그런 상태에서도 수중에 피 묻은 장도를 움켜진 채 헐떡이고 있었다. 그는 무수한 늑대떼들과 사투를 벌였다. 마침내 늑대들을 퇴치하긴 했으나 그는 중상을 입은 데다 완전히 탈진해버린 것이었다. 그는 지금 손가락 하나 들 힘도 없었다. 그러기에 번연히 불개미들이 자신의 살을 파먹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기대 앉아 있는 것이다. 흐흐 이 자식 외놈이었군. 반송이 세천상류 앞으로 다가갔다. 반송은 구령상선에서의 외인들의 공격으로 인해 외인무사에 대한 증오심이 무서울 정도가 되어 있었다. 그는 하나뿐인 오른팔로 칼을 뽑았다. 칼집은 그의 허리춤에 묶여져 있었다. 세천상류는 감았던 외눈을 힘겹게 떴다. 그의 입가가 실룩했다. 하나 곧 그의 외눈에는 체념의 빛이 떠올랐고 그는 다시 눈을 감아버렸다. 그는 조금도 저항할 힘이 없었던 것이다. 반송은 칼끝을 세천상류의 목에 댔다. 말해라. 이 밀림 속에 내놈의 동료는 모두 몇 놈이냐. 말해라. 순간 세천상류의 목에서 핏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칼이 한 푼쯤 파고 들어간 것이다. 그때 세천상류는 외눈을 힘겹게 뜨더니 뭐라고 중얼거렸다. 하나 반송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외국어였기 때문이었다. 뭐라고 시구리는 거냐. 순간 세천상류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튀어나왔다. 꺼져라. 반송의 얼굴이 무섭게 굳어졌다. 그는 칼끝을 더 밀었다. 음. 이번에는 세천상류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다. 반송은 이를 갈며 물었다. 청산의명이란 놈은 어디 있느냐. 좋아. 말하기 싫다면 죽여주지. 반송은 손목에 힘을 주었다. 살짝 비틀기만 해도 세천상류의 목이 떨어질 것이다. 바로 그때. 잠깐. 장천린이 저지시켰다. 장천린은 담당이 말했다. 죽일 필요는 없소. 저자는 그대로 두어도 죽을 테니 말이오. 반대협. 하나 반송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하지만. 저 정도 상처를 입은 자를 죽이는 것은 반대협의 칼을 더럽힐 뿐이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않소. 반송은 그 말에 내심 심한 반발이 일어났다. 그는 항상 제멋대로 행동해왔다. 누군가의 짓이나 권유를 들은 적도 없었을 뿐더러 들을 반송 또한 아니었다. 하나 장천린의 담백한 눈길과 접한 순간. 그는 반박하던 마음이 절로 쓰러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그런 신경 변화에 기이한 느낌이 들었다. 하나 곧 순순히 뒤로 물러났다. 장천린은 천천히 세천상류의 앞으로 다가갔다. 저쪽에서 수백 마리의 늑대떼를 죽인 자가 그대인가. 세천상류는 초점이 불군명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무겁게 말했다. 그렇다. 장천린은 내심 놀랐다. 그렇다면 청산의명도 석정일랑도 아닌 이자는 또 다른 무서운 고수였군. 그렇다. 이제껏 그는 청산과 석정 두 외인 고수들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대 이름은? 세천상류는 잠시 침묵하며 외눈으로 장천린을 응시했다. 그 역시 장천린이 보통 인물이 아님을 느끼고 있었다. 겉으로는 온화하고 부드러워 보이는 상대가 반성과 같은 거친 고수급에게 항구할 수 없는 분위기를 보이는 것으로 그는 충분히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세천상류다. 세천상류. 장천린은 신중 몇 번 그 이름을 되뇌었다. 이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당이 말했다. 좋다. 세천상류 나는 그대들과 원한이 극히 깊다. 하나 그대는 상처입은 몸 그대를 죽이지는 않겠다. 하나 그대를 치료해 줄 수는 없다. 그 점 이해하리라 믿는다. 그대가 운이 있다면 살아날 것이다. 장천린의 말은 기이하게 세천상류의 마음의 까닭을 알 수 없는 느낌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이제껏 오직 죽느냐 죽이느냐의 절대법으로만 살아왔다. 본국에서도 그러했고 본국을 떠난 이유는 더욱 그랬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도의 진리이기도 했다. 하나 지금 그 절대법을 회의케 하는 인물을 만난 것이다. 장천린은 돌아서 가고 있었다. 그를 수행하는 인물들도 말없이 그를 따르고 있었다. 잠깐. 자신도 모르게 세천상류는 다급히 불렀다. 불렀는가. 장천린은 돌았었다. 뒤봉은 이름이 뭔가. 장천린의 입가에 미소가 어렸다. 용백군이다. 순간 세천상류의 가슴이 뛰었다. 용백군. 저자가 바로. 그의 가슴은 무엇에 짓눌리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었다. 이때 장천린은 그를 지그시 응시하고는 다시 돌아서서 걸었다. 세천상류는 장천린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을 뜨고 있었다. 그의 전신이 무감각하게 된 지 이미 오래였다. 불개미가 새카맣게 달려들어 전신을 뜯고 있어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그는 눈꺼풀이 축 처지면서 잠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는 내심 부르짖었다. 자면 안 된다. 여기서 자면 끝장이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나 세천상류가 이렇게 불개미의 밥이 될 수는 없다. 그는 칼로 몸을 지탱했다. 반드시 살아난다. 반드시. 그는 초인적인 의지력으로 서서히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의 외눈에서는 광가에 가까운 생애의 집념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절대 죽을 수는 없다. 생명이 아까워서가 아니다. 단지 이렇게 죽는 것이 너무 허무하기 때문이다. 비틀비틀 흡사술에 만취한 사람처럼 세천상류는 도의 몸을 의지하며 사라지고 있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끈적끈적한 피가 줄을 긋고 있었다.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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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부도독 단위제. 그는 전신이 피투성이었다. 그의 앞에는 청산의명이 극히 담담한 자세로 서 있었다. 그의 두 눈은 여전히 물처럼 고요했다. 수중에 칼은 약간 아래로 내린 자세로 그는 정지된 듯 싶었다. 단위제는 여전히 얼굴에 웃음을 짓고 있었다. 청산의명과의 싸움에서 그는 이미 죽을 꼬비를 여러 번 넘겼다. 후툭툭 과연 외국 제일 고수답군. 신은유의 제일대가 로서 명군 허전이야. 청산의명은 담담히 말했다. 나는 살인을 즐기지는 않소. 하나 필요하다면 반드시 행하오. 그대는 세천을 다치게 했고 우리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 절대 살려둘 수 없소. 단위제는 염두를 굴렸다.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려면 놈의 심기를 어지럽혀야 한다. 그는 낄낄 웃었다. 으헛헛. 칼을 한 번 쓰는데 변명하는 소리가 너무 많다. 그대는 솔직히 나보다 강하다. 하나 그대가 나를 죽인다는 것은 조금 곤란한 문제야. 청산의명의 눈빛의 의아심이 떠올랐다. 그는 분명히 상대를 죽일 자신이 있었다. 하나 상대는 지극히 태어날 뿐더러 오히려 여유만만한 것이 아닌가. 낄낄 지금보다 수십 대 더 위험한 상황을 벗어난 인물이 나 단위제다. 단위제는 기침을 쿨럭쿨럭 했다. 그때마다 피가 울컥거리며 쏟아져 나왔다. 청산의명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토록 절망상태의 세도 상대는 여유를 보이고 있다. 하나 청산의명은 역시 고수였다. 그는 천천히 칼끝을 치켜들고 있었다. 그대를 베겠소. 그의 신념은 확고했다. 그렇다. 청산의명은 봉국에서도 첫 손을 꼽는 무사였고 신념에 따라 행도하는 무인의 표본이었다. 그러기에 이미 대세가 기운 줄 알면서도 멸망한 정 군주의 복수를 하기 위해 봉국을 빠져나오지 않았는가. 이때 단위제는 이상한 행동을 했다. 그는 허리춤에서 무엇인가를 끌러냈다. 청산의명이 다가오는 것은 조군도 의식하지 않는 태도였다. 그것은 황금빛의 포승줄이었다. 직관부에서 범인을 잡아묵는 포승인 것이었다. 포승줄의 길이는 다섯자 가량이었다. 단위제는 황금포승줄을 끌으며 태연히 말했다. 청산의명 그대는 지금부터 평생 처음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될 것이다. 청산의명의 고요한 얼굴에 더욱 짙은 의혹이 어렸다. 이때 단위제는 입가에 괴이한 웃음을 지으며 다시 품속에서 몇 가지 물건들을 꺼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잡동산이었다. 역전 몇 개 은덩어리 대여섯 개 작은 붓 한 자루와 종이 두루마리 그을이고 자기로 된 호리병 하나. 그 밖에도 여러 수십 가지의 잡동산 이가 품속에서 꺼내졌다. 청산의명은 더욱 짙은 의혹을 느꼈다. 하나 단위제는 그것들을 태연자약하게 자신의 주의에 늘어놓는 것이 아닌가. 청산의명은 곤혹을 느꼈다. 도대체 단위제가 무엇을 하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때 단위제는 내심 괴소를 흘리고 있었다. 흐흐 내가 나보다 무공은 강할지 몰라도 신기쓰는 대적수가 되려면 한참 멀었다. 청산의명 단위제는 곧 운침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청산의명 그대는 곧 나의 마지막 비장의 수법을 보게 될 것이 있다. 청산의명은 선뜻 공격을 하지 못했다. 상대는 너무도 여유가 있어 보였다. 단위제는 껄껄 웃으며 수중에 황금포승을 들어올렸다. 이 황금포승은 나 단위제의 심표다. 이것으로 나는 지난 수십 년간 수백 명의 죄인들을 포박했지. 이것의 길이는 다섯자 그대와 나와의 거리도 다섯자. 문단 단위제의 입가에 기념 무비안. 웃음이 어렸다. 청산의명은 내심 중얼거렸다. 저자는 분명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려는 것이다. 그는 도에 힘을 주었다. 이 황금포승은 죄인을 묶는 데도 쓰지만 또 하나 쓰이는 데가 있다. 단위제는 다시 기침했다. 피가 계속 기침할 때마다 섞여 나왔다. 그의 안색은 더욱 창백해졌고 신형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그는 입가를 쓴 문질렀다. 손에는 피덩이가 묻어나왔다. 하나 갑자기 그는 청산의명을 노려보며 고함을 지르는 것이 아닌가. 청산의명. 그 자리에서 제발 움직이지 마라. 말을 외침과 동시에 그는 황금포승을 청산의명을 향해 휘둘렀다. 그 순간 청산의명은 가슴이 섬뜩해져 자신도 모르게 칼을 잡은 채 뒤로 사후 자아 신속하게 물러났다. 바로 그때였다. 순간적으로 단위제는 포승줄을 갑자기 방향을 꺾어 뒤로 날렸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황금포승이 고무줄처럼 쭉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곧 20여자 이상 늘어난 황금포승은 한 그루 나무에 감겼다. 순간. 자. 단위제의 몸이 빨려들듯 위로 날아갔다. 황금포승이 줄어들며 그 탄력으로 허공을 날아 엄청난 속도로 뒤로 솟구친 것이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수십 장 밖으로 비상해갔다. 아차. 속았다. 청산의명의 안색이 그만 무참하게 꾸겨졌다. 그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상대방은 도망을 가기 위해 그토록 괴상한 행동을 하며 온갖 헛소리를 들어놓은 것이었다. 그리하여 자신을 혼란시킨 후 잽싸게 의표를 찔러 달아나버린 것이었다. 청산의명이 발을 굴릴 때. 으헛헛. 청산의명. 나의 마지막 수법이 바로 이거야. 중원에서 는 이것을 가리켜 36개 주의상책이라고 한다네. 으헛헛헛. 단위제는 대소를 터뜨리며 날아가고 있었다. 황금포승을 거두고 다시 날아가면서 마침내 그는 보이지 않게 되고 숲속에서 그의 음성만이 들려왔다. 황금포승의 또 다른 쓰임새는 바로 도망치는 데 있었던 거야. 으헛헛. 이윽고 그의 음성도 숲속에 삼켜 지고 말았다. 청산의명은 그만 망연해지고 말았다. 하나 그때 그의 감정을 긁기라도 하듯 멀리서 패천지음술로 단위제의 비앙거림이 들려왔다. 으하하하 무공은 그대가 강할지 몰라도 계략은 아직 한참 멀었다. 청산의명. 으하하하하. 청산의명은 어이가 없었다. 단 한 칼이면 그는 상대를 죽일 수 있었다. 한데 이토록 어이없이 도망가게 하다니. 그는 씁쓸해져 고개를 흔들었다. 어쨌든 대단한 인물이다. 계략을 쓰긴 했어도 웬만큼 대담하지 않고는 저 정도로 연기할 수는 없는 법이다. 청산의명은 고소지으며 칼을 거두었다. 이때 숲으로 사인의 무사가 날아들었다. 그들은 동시에 무릎을 바닥에 꿇었다. 청산의명께 아래옵니다. 무슨 일이냐. 4명의 무사도 외인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기가 어려인었다. 타길비의 장원에서 원괴무기란 자가 백살대를 끌고 대혈전을 일으켰습니다. 청산의명의 존재로 변할 것 같지 않던 얼굴이 변했다. 또 한 명의 무사가 보고했다. 동방사성도 그 틈에 타길비를 데리고 도주했습니다. 뭐? 도중 그의 소아들은 원괴무계에 의해 모두 죽었습니다. 청산의명의 얼굴에 당황이 어렸다. 계략이 실패. 무사들은 동시에 말했다. 지시해 주십시오. 먼저 숲속에 흩어진 제자들을 모두 모아라. 옛. 그리고 숲속에 있는 용백군이란 자의 일행을 제거해라. 단 용백군은 살려 사로잡아라. 알겠습니다. 스스. 4인의 무사는 곳. 숲속으로 놀라운 속도로 흩어져 나갔다. 청산의명은 우뚝 선 채 눈썹을 움직였다. 동방사성이 타길비를 데리고 도주를 했다고. 청산의명은 돌을 움켜 쥐었다. 동방사성 내가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않기를 바란다. 청산의명의 물처럼 고요하던 눈에 파문이 번진다. 그 파문고 그것은 엄청난 피를 부르게 될 줄이야. 52의. 밀림은 끝도 한도 없다. 반송은 앞에서 밀림을 헤쳐나가며 뒤를 열고 있었다. 그는 장도로 덩굴과 나뭇가지를 배며 나아갔다. 그의 옆에서 부금진이 도와주는 형국이었다. 그 뒤로는 장철린이 백여년을 안고 따랐으며 맨 마지막에는 동방옥이 걸었다. 백여년은 깊은 상처와 피곤으로 인해 장철린의 품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동방옥은 장철린의 뒤를 바짝 따랐다. 그녀는 조금 우울한 표정이었다. 한편 장철린은 무엇인가 깊은 생각을 하는 듯 입을 열지 않았다. 반송 그는 이따금 눈썹을 파르르 떨었다. 칼을 잡은 외팔의 손 아기가 쓰라렸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쇠못에 박혔던 상처 때문이었고 그 상처는 쇠독이 침투하여 파상풍을 입은 적이 있었다. 당시 양파를 다 잃을 뻔했으나 간신히 살려낸 것이다. 두 다리 역시 오래 무리한 보행으로 인해 상처가 덧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반송은 참을성이 강하다. 하나 찾는데도 한계가 있다. 문득 그의 뇌리로 한 여인의 영상이 떠올랐다. 용이 그는 이를 암울었다. 내 언젠가 내년의 사지를 찢어 죽이리라. 그의 두 눈에서 살기가 일어났다. 금월 내놈도 예외는 아니다. 고통이 심할수록 원안도 가중되고 있었다. 그는 이를 갈며 칼로 앞을 가로막는 장애를 쳐냈다. 이때 옆에서 부금진이 말했다. 애자 사올 이만 가면 불길임입니다. 지금부터는 길을 우회해야 합니다. 장철린이 뒤에서 가라앉은 음성으로 물었다. 한 시진 안으로 타길비의 장원에 도착할 수 있겠느냐. 가능합니다. 용대인 이때 앞으로 전진하던 반송이 문득 걸음을 멈추고 있었다. 그의 뒷전으로 미세한 음향이 들렸던 것이다. 이 소리는 그의 신경이 한올 한올 날카롭게 곤두섰다. 바로 그때였다. 바로 위 허공에서 한 인형이 떨어져 내렸다. 그 순간 반송은 뒤로 일보 불러나면서 동시에 칼을 휘둘렀다. 정광같은 동작이었다. 으 상대방의 신음이 들렸다. 하나 그때 반송은 자신의 칼이 무엇인가에 막힌 것을 느끼고 몸을 빙글 돌렸다. 그 순간 인형이 그의 앞에 떨어졌다. 그는 깜짝 놀라 외쳤다. 아니 단도독님 그렇다. 놀랍게도 기습자인 줄 알았던 상대는 바로 단위제였던 것이다. 단위제는 황금포승줄로 반송의 칼을 어렵게 막아내고 떨어진 것이었다. 그의 전신은 피투성이었고 안색도 거의 흰빛이었다. 하나 그는 희죽 웃으며 말했다. 반대 옆 나를 죽여버릴 셈이었나 그 말의 반송은 황황히 칼을 거두었다. 죄송합니다. 단도독님 단위제는 고소를 지었다. 바로 그때 그는 뒤에 장철린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반색을 지었다. 용대인 무사하셨군요. 그는 마치 죽은 사람을 만난 듯 반가워했다. 장철린은 오히려 단위제의 처지가 궁금했다. 단도독께서 어찌 된 것이요. 그리고 그 몸은 왜 단위제는 대답을 하려 했으나 기침이 걷잡을 수 없이 나와 한동안 괴롭게 기침을 했다. 그때마다 피가 솟구쳐 나왔다. 그는 간신히 기침을 멈추며 말했다. 너무 많이 묻지 마십시오. 그 대답을 다 할 힘이 없소이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옆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단도독님 부금진이 놀라 급히 그를 부축했다. 부금진의 팔에 부축되자 단도독은 여전히 희죽 웃었다. 후후 고맙다. 소진 솔직히 지탱할 힘이 이제는 없어. 장철린은 그가 중상을 입었음을 알았다. 소진 어서 응급치료만이라도 해라. 예. 부금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즉기 단위제를 눕힌 다음 그의 상처를 살폈다. 그는 그만 혀를 내두르고 말았다. 상처가 놀랄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다. 전신에 수많은 도상을 입었을 뿐더러 특히 옆구리와 복부는 거의 내장이 상할 정도로 살이 벌어져 있었다. 장철린도 놀랐다. 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소이까 단위제는 누운 채 힘없이 웃었다. 이어 그는 이제까지 자신이 겪은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다. 중인들은 모두 몇 번이나 안색이 변해야 했다. 그리고 그가 청사 4명을 속이고 도망친 사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만 모두 폭소를 터뜨리고 말았다. 하나 장철리는 내심 감탄을 금치 못했다. 과연 단도독이다. 그 정도의 배짱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다. 장철리는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이번에서는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이야기 역시 파란만장하고 숨가쁜 것이었음은 물론이었다. 모두 듣고 난 단위제는 고소를 금치 못했다. 이제 대충 짐작하겠군요. 이어 그는 한숨을 쉬었다. 이번 해남의 일은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소이다. 그려. 그러다 갑자기 그는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크게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닌가. 하타탓 운표 그 멍청한 친구는 아직도 바둑판 앞에서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군. 그 말에 모두 대소를 터뜨렸다. 생각할수록 우스운 것이었다. 하나 실상 그들이 웃는 이유는 연속적인 긴장과 역경에서 다소나마 여유를 갖기 위해서인지도 몰랐다. 웃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바로 부금진이었다. 그는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웃지 마시오. 치료 중이니까. 그 말에 단위제는 눈을 찡그리며 물었다. 왜 이렇게 치료하는데 따끔따끔하지. 부금진은 시큰둥하게 말했다. 상처를 깨매는 중이니까요. 그냥 두면 큰일 나요. 그러니 제발 그만 떠들고 웃지 말아요. 상처가 다시 터질지 모르니 말입니다. 그 말에 단위제의 얼굴도 심각해졌다. 좋아 웃지 않겠네.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물려주신 몸뚱이 인데 넘마처럼 깨매지 말고 좀 예쁘게 깨매다오. 그 말에 모두들 옆에서 실소를 금치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농담을 하는데 천재적인 단위제의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문득 장천린이 중얼거렸다. 원재가 백아로부터 소식을 전해 받았는지 모르겠소이다. 단위제는 희죽 웃으며 말했다. 그놈의 새는 인간보다 영악하고 교활하니 분명 전달했을 것이요. 장천린은 정말 궁금했다. 원깨묵과 백살대는 이제 그의 형제요. 수족이나 다름이 없었다. 한편 동방옥은 옆에서 이야기를 들으며 괴로움에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은 결국 자신의 오빠 때문이 아닌가. 그녀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장천린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할 지경이었다. 그녀는 점차 오빠인 동방사성에 대해 미움과 환멸이 치밀어 오르고 있었다. 더욱이 그로 인해 자꾸만 장천린과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다. 잠시 후 단위제의 상처치료가 끝났다. 중인들은 다시 전진하기 위해 몸을 움직였다. 한두에 이때 소진 소진 모두 깜짝 놀랐다. 허공에서 날개 소리와 함께 앵무새 배가의 음성이 들린 때문이었다. 과연 배가가 나타나 그들의 머리 위를 빙글빙글 돌았다. 잠시 후 배가는 부금진의 어깨 위에 앉더니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마구 짓거려 대는 것이었다. 동방사성이 타길비를 데리고 도망갔다. 원대협이 모두 죽였다. 죽였다. 모두 흠칫했다. 하나 곧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떠올랐다. 부금진도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용대인님 원영님이 먼저 선수를 친 모양입니다. 이때 앵무새 배가가 빨간 눈알을 굴리더니 다시 짓거렸다. 원대협이 백살대 끌고 밀림으로 온다. 밀림으로 온다. 중인들은 그 말에 모두 안도에 한숨을 쉬었다. 단위제는 몸을 일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특한 놈이다. 배가. 헛헛 나는 내가 잘 해낼 줄 믿고 있었다. 이어 그는 앵무새에게 물었다. 참 그런데 원대협이 내 안무 묻지 않더냐. 앵무새는 누나를 사르르 굴리더니 즉시 대답했다. 원대협이 말했다. 그놈의 단위제는 명확하고 교활하다고 잘해낼 거라고 했다. 단위제는 그만 멍청해지고 말았다. 하나 곧 얼굴이 시뻘겋게 변하고 말았다. 그만 앵무새의 놀림감이 된 것을 깨달은 것이다. 하타타. 하하하. 후후후. 중인들은 모두 폭소를 터뜨렸다. 조금 전에 깨어난 백여년까지도 손으로 입술을 가리고 웃고 있었다. 오랜만에 중인들은 모두 활짝 얼굴을 펴고 있었다.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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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의 해안 그곳은 청산의명과 석정일랑 두무가가 수하들과 함께 임식 근거지로 삼 곳이었다. 500명의 무사들과 그의 딸린 식솔들이 해안의 작은 촌락을 이룬 곳이었다. 현재 촌락은 반쯤 비어있었다. 그것은 무사들이 모두 해남으로 떠났기 때문이었다. 남아있는 자들이라고는 부녀자와 힘없는 노인과 어린아이들 뿐이었다. 한데 한데 말이다. 엄청난 비극의 혈풍우가 이 작은 한적한 촌락을 지옥도로 만들고 말았으니. 불타는 가옥들. 시뻘건 불기둥이 하늘 높이 솟구치고 있었다. 촌락 주위에는 시체가 가득 널려 있었다. 피해 강이 흘렀다. 아아. 실로 끔찍한 일이었다. 불기둥과 시체들 사이에는 수십 명의 인물들이 광란의 산륙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들은 닥치는 대로 불을 지르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베어 넘기고 있었다. 마치 썩은 집단 자르듯 그들은 노인이든 부녀자든 가리지 않고 베었다. 심지어는 어린애까지도. 크아타타. 죽여라. 깡그리 씨를 말려라. 아아. 아아. 녹장함은 늙은 그는 분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지금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등을 한 명의 장안이 발로 짓누르고 있었기에 무릎을 끌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앞에 사이가 놓여있었고. 금바리 인물이 앉아있었다. 금바리네 어깨에는 금빛 독수리가 앉아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아. 바로 금바리는 검은바람 해적단의 우두머리인 금월이란 인물이었다. 그렇다. 석정일랑이 급히 배를 타고 떠난 직후. 검은바람이 이곳을 친 것이다. 외국무사들이 모두 해남으로 떠난 이상촌락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무지막지한 살륙극이었다. 살아남은 자는 거의 없었다. 그들은 검은바람에 잔악무도한 인물들에게 개나 돼지처럼 칼을 맞고 죽었다. 검은바람의 무리들은 온갖 인정이모인 집단이었다. 그들은 모두 고향에서 버림받거나 죄를 지어 돌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고. 그러므로 그들의 행동은 잔혹하다 못해 암마적이었다. 태사에 앉은 채 금월은 벽 안을 빛내며 음엄하게 물었다. 석정일랑은 어디 있느냐. 녹장화문의 입과 코로 피가 흘렀다. 모른다. 그는 치를 떨고 있었다. 꺾이되 굽어지지 않는 것이 녹장화문의 신명이었고 생명이었다. 흐흐 늙은 놈의 뼈가 얼마나 단단한지 보고 싶군. 금월은 눈짓을 냈다. 그러자 녹장화문의 뒤에 있던 피부빛이 검은 장안이 발로 찍어 눌렀다. 크으 녹장화문의 상체가 바닥에 지시켜졌고 등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다. 금월은 다시 음엄하게 물었다. 석정일랑은 어디 있느냐. 뭐 모른다. 녹장화문은 여전히 굽힐 줄 몰랐다. 이 늙은 놈이 금월의 금빛 눈썹이 거꾸로 치솟으려는 순간 한 명의 장안이 달려들어와 보고했다. 두목 이곳에 있는 놈들을 한 놈도 남김없이 처치했습니다. 그을 이곳 쓸만한 계집들은 모두 골라 잡아놨습니다. 그 말에 금월은 눈을 번뜩였다. 석정일랑은 장안은 고개를 들었다. 몇 놈을 잡아 신문해보니 놈은 오늘 정우의 배를 타고 이곳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래 금월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그는 컬컬한 음성으로 명령했다. 좋다. 한 시즌 내로 이곳을 철수한다. 장안은 괴상한 표정을 지었다. 계집들은 헤헤. 어떻게 합니까? 금월은 음소를 지었다. 후후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도 된다. 장안의 일이 크게 벌어졌다. 단일이 끝난 뒤 살려두지 마라. 알겠습니다. 장안은 음탕한 괴소를 흘리며 밖으로 나갔다. 녹장화문은 그들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다. 안 된다. 이놈들아. 짐승만도 못하나. 등 뒤에서 장안이 발로 걷어찼다. 녹장화문은 그만 혼절하고 말았다. 이때 장안은 문득 생각난 듯 말했다. 참 두모. 청산의명의 셋 딸을 잡았습니다. 모두 대단한 미인들입니다. 청산의명의 딸. 순간 금월의 두 눈에서 묘한 빛이 반짝 빛났다. 데려와라. 네. 장안은 밖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세 명의 미인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모두가 보기 드문 미인이었고 전신에도 기품이 어려있었다. 하나 그녀들은 결국 약한 여자였기에 얼굴과 눈은 공포에 젖어있었다. 음 괜찮은 계집들이군. 금월은 세 미녀들을 차례로 키우더 보았다. 그의 시선이 스치자 세 여인은 마치 징그러운 뱀이 몸을 휘감는 듯한 느낌의 몸을 떨었다. 이때 금월 눈이 그 중 가장 어려보이는 소녀에게 가 머졌다. 그의 눈에서 짐승같은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16세 정도 되어보였다. 특히 힘 피부와 큰 눈을 가졌으며 그 큰 눈은 공포에 젖어어 쩔출을 모르고 있었다. 흐흐 꽤나 이쁘군. 금월은 손가락으로 소녀를 가리켰다. 저 계집만 남기고 두 계집년은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옛 두모. 두 명의 장아는 희희납낙하여 즉시 두 명의 여인을 끌고 밖으로 사라졌다. 혼자 남게 된 소녀는 혼비백산이었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까물아칠 듯 떨고 있었다. 이때 혼절했던 녹장화문이 깨어나 애원을 했다. 제발 그분들만은 건드리지 마시오. 제발. 금월의 눈이 무섭게 번뜩였다. 이놈이 아직도 힘이 남아있나 보군. 문득 그는 밖을 향해 외쳤다. 누구 없느냐. 네. 또 한 명의 장안이 달려들어왔다. 그곳은 촌락에서 유일하게 불에 타지 않은 집이었고 또한 석정일랑이 기가하던 곳이었다. 흐흐 저 계집애 옷을 벗겨라. 네. 장안은 곧 벌어질 일에 대해 잔뜩 흥미가 있는 듯 두 눈알이 벌써부터 빨개졌다. 그는 거침없이 소녀에게 다가갔다. 아 제발. 소녀는 뒷걸음질 쳤으나 곧 벽에 닫자 그는 절망에 쌓여 두 눈을 감아버렸다. 그 순간 장안은 소녀의 옷을 잡아 그대로 찢었다. 후우. 순식간에 소녀는 알몸이 되고 말았다. 채 완전히 성숙하지도 않은 소녀의 나시는 야릇한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이미 여인의 면모는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소녀는 공포와 수치감의 얼굴이 파래졌다. 이때 이 광경의 녹장화문은 그만 두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그의 늙은 얼굴에는 심줄이 툭툭 붉어지고 있었다. 하나 어느 한 순간. 크하하하. 그는 미친 듯한 광소를 터뜨리더니 갑자기 금월에게 덮쳤다. 이놈. 짐승만도 못한 놈. 순간 금월의 소매에서 무엇인가가 번뜩했고. 아. 녹장화문의 입에서 단말마가 터졌다. 그는 선체 전율했다. 그는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또한 무엇인가 번뜩했고. 곧 정수리가 뜨끈한 것을 희미하게 기억했다. 순간 그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그의 이마 한복판에 혈선이 그어졌고. 서서히 그는 쓰러졌다. 그의 몸은 정확히 양단되었다. 아. 소녀는 그 광경에 비명을 질렀다. 너무나 참혹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비명에 금월은 시선을 소녀에게로 돌렸다. 나체가 된 소녀를 보자 금월의 눈에 광기가 번들거렸다. 기둥에 묶어라. 장안은 즉시 끈으로 소녀의 팔과 다리를 벌리게 한 후 묶었다. 금월은 소녀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눈은 이미 사람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 눈빛을 접하자 소녀는 절망을 느꼈다. 내가 청산의명의 딸이냐.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너무나 공포에 질려 입이 얼어붙었다. 흐흐 청산의명. 많은 소문은 들었다. 꼭 한번 부딪혀 보고 싶은 놈이었지. 금월은 서서히 소녀의 나신으로 다가갔다. 이어 그는 묶인 채 꼼짝 못하는 소녀를 안았다. 그의 입술이 소녀의 뺨에서 입술을 더듬고 다시 봉곳한 가슴을 유린해 나갔다. 아아 소녀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도 느낄 수도 없었다. 금월의 입술은 소녀의 온몸을 구석구석 히웃어 나갔다. 그의 얼굴이 소녀의 아래로 점점 내려갔다. 마침내 소녀의 감은 두 눈에서 눈물이 방울져 떨어져 내렸다. 그녀는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악몽이라면 어서 깨길 바랄 뿐이었다. 한순간 그녀는 자신의 몸에서 상대의 접촉이 떨어진 것을 느꼈다. 그녀는 눈을 파르르 떨다가 무심코 떴다. 그 순간 그녀는 못 볼 것을 보고야 말았다. 아아 금월은 이미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본 것이다. 그녀는 하얗게 질려 눈을 질끈 감고 말았다. 그녀의 몸이 격렬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느 한 부분의 이상한 감촉을 느낀 것이었다. 아아가 그녀는 엄청난 고통에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급게 하는 혼절을 하고 말았다. 그 멀 그는 천천히 옷을 입은 후 힐끗 묶여진 채 축 늘어져 있는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흡족한 미소가 번졌다. 훌륭해. 처녀치고는. 흐흐흐. 소녀는 눈을 멀거니 뜨고 있었다. 하나 이미 그 눈에는 생기도 초점도 없었다. 그 멀은 손으로 소녀의 저 가슴을 한 번 쓰다듬은 다음 중얼거렸다. 수고했다. 이제 곧 편안해질 거야. 소녀의 동공이 크게 벌어졌다. 이어 부르르 나신을 떨더니 고. 개가 푹 떨구어졌다. 그 멀이 손을 떼자 그녀의 고운 저 가슴에는 선명한 홍색 장인 이 찍혀져 있는 것이 보였다. 먼저 간다고 섭섭해하지 마라. 내 아비도 곧 따라 갈 테니까 말이다. 그 멀은 돌아섰다. 이제 그만 해남으로 가야겠군. 그곳에 황금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막대한 황금이 말이다. 으하하하 으하하하. 미친 듯한 광소가 돌아선 그의 입으로부터 터져나왔다. 그의 두 눈에서는 무시무시한 광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다. 소녀의 시신을 뒤로 한 채로 악마의 유인은 그렇게 새로운 막을 올리고 있었다. 53에. 추격자들이 있다. 추격자들이 있다. 앵무새의 베가가 허공을 빙글빙글 돌며 경고했다. 밀림을 계속 전진해 나가던 장철린 일행은 흠칫하며 걸음을 멈추었다. 부금진이 베가를 향해 물었다. 베가 추격자라니 무슨 소리냐. 베가는 날개를 파다닥거리며 빠르게 이야기했다. 칼을 든 많은 사람들이 달려오고 있다. 장철린이 침음하며 말했다. 청산의명의 소아들이다. 장철린은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분명 청산의명은 소아들을 통해 동방사상의 계략이 탄로났음을 들었을 것이오. 그렇기에 그는 이 밀림 속에 왜곡 무사들을 풀어 우리를 죽이려 할 것이오. 그 말에 모두 수궁의 표정을 지었다. 반송이 문득 의아롭다는 듯이 물었다. 헌데 어떻게 이 넓은 밀림에서 그들이 우리를 추적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부금진에 의해 부축받고 있던 단위제가 고소지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는 방향을 적들에게 명백하게 제시해주고 있지 않소. 반송은 어리둥절했다. 우리가 말입니까. 여전히 그는 이해가 가지 않는 듯했다. 즉 우리가 덩굴과 나무를 자르고 지나왔으니 그 길을 따라오면 훨씬 빨리 쌍지읍 아올 수 있는 것이오. 아. 반송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자신의 둔한 머리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떨구었다. 이때 정철린이 앵무새를 바라보며 물었다. 배가 그들이 어디쯤 오고 있느냐. 배가는 되풀이에 말했다. 가깝다. 아주 가깝다. 그러나 그 말로서는 어느 정도의 거리에 와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아무리 영화라다 해도 앵무새에게 그 이상을 요구하기는 무리였다. 단위제는 문득 입을 열었다. 소진팔을 놔다오. 부금진은 의아했으나 곧팔을 놓아주었다. 그러자 단위제는 귀를 땅에다 대더니 한참 동안 그 자세를 유지했다. 이어 그는 몸을 일으켰다. 이곳에서 오리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상당한 숫자가 빠른 속도로 이쪽으로 접근해 오고 있소이다. 장천리는 염두를 굴렸다. 외인들의 숫자는 최소한 우리보다 몇십 배는 될 것이다. 더욱 이 우리들은 대부분 상처를 입고 있다. 거기에다 극도로 피곤한 상태이니 그들과 싸우면 크게 위험하다. 문득근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두 눈에 이체를 끼며 부금진을 응시했다. 소진전에 불길임을 지난 적이 있다고 했지. 그런 적이 있었지요. 헌데. 불길임을 정중앙으로 관통할 자신이 있느냐. 부금진은 흠칫했다. 그는 본래 영화란 소년이다. 그는 재빨리 장천린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차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불길임을 직접 통과해 본 적은 없어도 통과할 수는 있어요. 하나 그것은 곳곳에 있는 혈소만 피할 수 있다는 뜻이지 결코 부골장동이나 흡혈박지까지 피할 수는 없어요. 부금진의 얼굴에는 약간 회의적인 빛이 떠올랐다. 더군다나 공연이 잘못해서 흡혈박지와 싸우다가 흡혈거머리같이 나오게 되면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게 돼요. 장천린은 침중한 표정을 지었다. 확실히 그 점이 문제였다. 그러나 그 방법이 아니라면 결코 외인들의 추적은 피할 수가 없다. 만일 부딪히게 된다면 결과는 너무나도 뻔했다. 이때 문득 장천린의 품에 안겨있던 백여년이 입을 열었다. 소진 박쥐와 장독만 없다면 불길임을 통과할 수 있나요? 부금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가능하죠. 백여년이 눈에 이체를 빛냈다. 만약 소나기가 내린다면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만은 장독은 땅속으로 가라앉고 박쥐도 나오지 않겠지요. 그럴 테지요. 백여년은 가느다란 미소를 지었다. 그럼 지금 당장 불길임으로 들어가요. 그 말에 모두들 어리둥절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백느님. 부금진의 말에 백여년은 신비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일각 안으로 소나기가 내릴 거예요. 모두 의아했다. 그들은 거의 동시에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다. 하늘은 약간 흐리긴 해도 그렇다고 비가 올 것 같은 날씨는 아니었다. 중인들이 반신반의해하자 백여년은 차분한 음성으로 말했다. 이곳은 극히 더운 지방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소나기가 내려요. 게다가 이곳은 오지상 기슭으로 산악기후가 작용해요. 그녀의 말을 모두 수긍을 했다. 하나 그녀가 일각 후에 소나기가 올 것이라는 말은 아무래도 믿을 수가 없었다. 어찌 소나기가 내릴 시각까지 예견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리고 만일 그녀의 말만 믿고 불길임에 들어갔다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살행이나 다름없지 않는가. 도저히 그녀의 예경만으로는 그런 위험한 모험을 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이때 장천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도 역시 백여년의 말을 완전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의 시선이 백여년에게 갔다. 이때 그녀는 눈을 돌려 그를 마주 응시했다. 그녀의 아름다운 눈동자에는 어떤 호소력 있는 빛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것은 진실의 빛이었다. 문득 장천리는 한 가지 생각이 뇌리에 떠올랐다. 태진왕의 서찰에 적혀있던 글귀였다. 백여년에게는 한 가지 남들에게 없는 특이한 능력이 있네. 혹시 장천리는 마음이 움직였다. 소진 그의 부름에 부금진이 그를 바라보았다. 불길임 근처까지 빠르게 나아간다면 그래도 일각은 걸릴 것이다. 그곳에 도착한 뒤에 소나기가 온다면 불길임을 통과해도 될 것이다. 그 말에 중인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으로서는 그 방법밖에 달리 아무런 방도가 없기 때문이었다. 이윽고 일행은 불길임을 향해 출발했다. 앞으로 얼마쯤 전진해들 때 백여년은 고개를 들며 말했다. 용대인도 제 말을 안 믿으시는군요. 장천리는 담당이 말했다. 나는 믿소. 백여년의 두 눈에 반짝 이체가 어렸다. 그녀는 무슨 말인가를 하려는 듯 입술을 움직였으나 곧 그만두었다. 일행은 전보다 더욱 속력을 내어 덩굴과 나무를 자르며 불길임을 향해 접근해 갔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했다. 다 왔어요. 이곳부터 불길임입니다. 부금진이 일행을 저지시키며 말했다. 과연 도착한 시간은 일각 정도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이함이 어려 있었다. 왜냐하면 이곳까지 오는 도중 하늘이 어두컴컴해졌으며 먹장구름이 짙게 덮이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윽고 후두두두. 흡사사라를 흩뿌리는 듯한 소리가 요란하게 밀림에 퍼지기 시작했다. 소나기다. 부금진이 들뜬 음성으로 외쳤다. 중인들의 얼굴에는 모두 경탕과 기쁨의 빛이 어렸다. 쏴아아. 불길임은 곧 자욱한 우연에 뒤덮여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고 있었다. 중인들의 시선은 경의의 빛을 담은 채 일제히 백여년을 바라보았다. 단위제도 기침을 하며 웃었다. 흐흐 정말 대단하구려. 백소족. 백여년은 얼굴을 붉혔다. 장천리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소진. 이젠 안내해라. 네. 용대인. 부금진이 앞장을 서고 일행은 마침내 죽음에 속 돌아오지 않는 숲힌 불길임으로 들어섰다. 불길임은 언뜻 보아서는 일반 밀림과 다를 바가 없었다. 하나 곳곳에 도살인 수많은 혈소의 함정과 독충 등이 서식하며 한 번 잘못 빠지면 설사 원주민이라 해도 살기가 힘든 곳이었다. 부금진은 나름대로의 특유한 방법이 있는 듯 여러 차례 우회해가며 전진해 나갔다. 중인들은 그가 혈소를 피해가는 것을 알고 있기에 말없이 뒤를 따랐다. 장천린이 일행에게 주의를 시켰다. 소나기는 우리의 흔적을 모두 제거시켜 줄 것이오. 대신 나뭇가지나 덩굴에 손을 대지 마시오. 그것을 보고 적들이 따라온다면 고생도 헛일일 테니 말이오. 중인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장천리는 문득 백여년에게 속 사기듯 물었다. 백소족. 이 소나기는 얼마나 쏟아질 것 같소. 백여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손가락을 내밀어 떨어지는 빗방울을 봤더니 손가락 끝으로 만져보았다. 매우 상쾌한 비군요. 왠지 그녀의 말은 우울하게 들렸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는 비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비어젖은 이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했다. 백소족. 장천린의 말에 그녀는 문득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훗 제가 이 상황에서 너무 감상적인 말을 했나 보죠. 이 비는 반시진 가량 내릴 거예요. 반시진. 장천리는 잠시 침묵했다. 그 사이 백여년은 쏟아지는 빗줄기를 받으며 망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의 눈망울이 빗물 탓인지 아니면 다른 이웃 탓인지 흐려져 있었다. 비 전하께서는 유난히도 비를 좋아하셨어. 장천리는 부금진에게 물었다. 소짐 불길임을 통과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은가. 부금진은 눈을 굴리러니 대답했다. 지금 이 정도 속도라면 반시진 조금 더 걸릴 것입니다. 장천린의 표정이 미묘해졌다. 그는 계산을 하고 있었다. 속도를 조금 더 낸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불길임을 통과한 직후 비가 그칠 것이다. 그의 눈빛이 일순 이상한 광채를 흘렸다. 그렇다면 우리를 추격해 멋모르게 불길임에 들어오게 된 외국 무사들은. 장천린의 눈에서 광채가 번쩍였다. 불길임에 갇힌다. 장천리는 거기까지 생각하다가 섬뜩한 마음을 느꼈다. 불길임에 가닌다면 그 결과는 어찌 되겠는가. 생각만 해도 무서운 함정이었다. 장천린은 고개를 저었다. 쓸데없는 동정은 금물이다. 그는 부금진에게 말했다. 소진 속도를 조금만 더 내자. 예 용대인님. 과연 비타신지. 부골장독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부금진은 혈소를 피하며 일행을 대동하고 불길임 깊숙이 가로질러갔다. 그리고 54 돌아오지 않는 숲 죽음의 바다. 쏴 폭우 한 채 앞도 가릴 수 없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열대성 폭우는 굉장했다. 마치 폭포수가 쏟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폭우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것이 바로 이곳 지방의 기후였다. 밀림은 삽시에 온통 물천지가 되었다. 곳곳에 주름진 곳을 따라 급류와 경류가 칼칼거리며 흘러내렸고 시야는 마치 장막이 쳐진 듯 뿌옇기만 했다. 폭우 속을 전진하는 인간의 무리들이 있었다. 그 맨 앞에는 청산의명이 전진하고 그의 뒤를 따라 80여 명의 외국 무사들이 반원형으로 포진한 채 따르고 있었다. 청산의명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주위의 나무의 덩굴을 관찰했다. 그들은 장철린 일행이 밟고 지나간 길을 더듬어 추적해 가고 있는 중이었다. 청산의명의 전신은 흠뻑 젖었으며 그의 얼굴에는 세찬 빗줄기가 떨어지고 있었다. 비가 너무 심하게 오는군. 그러나 그는 여전히 속도를 늦추기 않았다. 관계는 없다. 이곳의 폭우는 잠깐 사이에 그친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전방에 나뭇가지를 쓸었다. 나무에 갈라진 단면을 보아 반시즌이면 놈들을 따라 잡을 수가 있다. 그는 계속 전진했다. 하나 얼마쯤 갔을 때 그는 흠칫했다. 덩굴과 나무가 잘라진 흔적이 끊어진 것이었다. 응 결국 우리의 추적을 눈치채고 그냥 통과했군. 이때 청산의명의 옆으로 한 명의 청년무사가 다가와 말했다. 사부님 비가 너무 심하게 쏟아져서 놈들의 흔적을 찾기가 어려울 듯 합니다. 청년도 역시 장철린 일행이 흔적을 남기지 않고 도저한 사실을 눈치챈 듯했다. 그는 자욱한 비의 장막이 처진 전방을 응시하며 말했다. 더욱이 이 빗속에서 계속 전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 청산의명은 담당이 말했다. 마찬가지다. 우리가 어렵다면 그들은 더욱 고초를 겪을 것이 있다. 청산의명은 짤막하게 말했다. 전진한다. 청년은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다. 안았습니다. 이어 청년이 뒤를 향해 손짓하자 대열은 다시 앞으로 전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련된 무사들이었다. 어려서부터 무가에 입문하여 이제까지 수 없는 전투를 치렀으며 근육과 뼈는 강철같이 단단한 자들이었다. 비록 폭우가 쏟아지는 밀림속이었으나 그들의 대우는 추워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전진하는 속도는 조금도 늦추기 않았다. 얼마쯤 갔을까? 결국 그들은 장철린 일행이 들어선 불길임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엄청난 죽음의 함정이 그들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채 그들은 드디어 불길임에 발을 디뎠다. 쏘아! 폭우는 쉬임없이 쏟아져 내렸다. 밀림은 물이 점점 불어나 무사들의 허리까지 차는 곳도 있었다. 야자수나 열대 식물의 입새는 축축 늘어져 전진에 더욱 방해가 되었다. 하나 행인지 불행인지 그들이 불길임에 들어선지 일각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혈소에 빠진 자가 없었다. 청산의명은 고개를 돌려 묵묵히 폭우를 맞으며 강행군하는 수하들을 돌아보았다. 그는 마음이 기이하게 가라앉고 있었다. 이번 해남에 와서 느낀 점이 많다. 그의 얼굴에 빗물이 때렸다. 특히 이젠 내가 늙었다는 생각이 듣다. 과거의 청산의명은 명쾌하고 항상 판단력이 빨리 작용하던 지장이 아니던가. 헌데 이젠 그런 결단력도 떨어지고 일이 지나치게 신중해지고 있다. 청산의명의 생각은 계속되었다. 본국에 있었을 때만 해도 이렇지는 않았다. 무사원을 지키기 위해 대세를 만회하기 어려움을 알면서 본국을 삐쳐나와 유랑생활 수년 그동안 나도 지쳤단 말인가. 본국의 덕천가강은 이제는 반석같이 확고한 자리를 잡았다. 그를 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하나 마냐. 이곳에 일이 잘 되면 막대한 황금을 이용 어떻게 해볼 수도 있었다. 청산의명의 미간에 어두운 그늘이 어렸다. 하나 또 일은 틀어지고 용백군이란 일개 상인 하나 처치하지 못해 내가 이 고생이라니. 문득 그의 뇌리에 한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다. 장난스러우면서도 매사에 달관한 듯한 청년 석정일랑이 떠오르자 청산의명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부드러워졌다. 이번 일이 끝나면 석정에게 모든 대권을 양도하리라. 그는 순간적으로 결심을 했다. 그야말로 그는 진짜 걸물이다. 그는 내가 지니지 못한 지혜와 패기 담력을 아울러 겸비하고 있다. 돌아가면 그에게 모든 것을 넘기고. 청산의명은 석정일랑과 그동안 미묘한 갈등관계에 있었다. 그것은 류가 다른 무가로서 유랑 무사들의 주도권을 서로가 양보치 않으려는 감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나 그는 해남도에서의 거듭되는 좌절과 환우를 통해 이제는 자신이 물러설 때가 되었다는 것을 느낀 것이었다. 허허 석정일랑은 분명 잘 해낼 것이다. 빗물이 얼굴을 더욱 세차게 때렸다. 그는 손등으로 얼굴에 빗물을 씻었다. 그는 폭우가 쏟아지는 먹구름 덮인 하늘을 응시했다. 지금쯤 그들 400명은 해구에 도착했겠군. 그는 자신의 세력과 합병하게 될 무사들이 해남도에 당도할 때가 되었음을 떠올렸다. 하나 반면 씁쓸한 면도 있었다. 석정일랑은 오지 않았겠지. 석정일랑이 일부러 뒤편으로 빠지며 일의 행사력을 그에게 미루는 것은 얼마 전부터의 일이었다. 청산의명은 젊은 나이에 석정일랑이 자신보다는 포용력이 뛰어났다는 생각이 비로소 들었다. 내가 어리석었다. 한데 문득 처절한 비명소리가 그의 상념을 산산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아아. 그는 몸을 휙 돌렸다. 보니 한 명의 무사가 늪에 빠져 허위적 거리고 있었다. 그곳은 다른 곳과 아무런 차이도 없는 곳이었다. 한데 빠진 무사는 가슴까지 들어간 채 허위적 거리는 것이 아닌가. 구해라. 청산의명이 명령했다. 그러자 근처에 무사들이 칼집을 뻗었다. 이 끝을 잡아라. 빠진 무사는 손을 허위적 거리다 간신히 칼집을 잡았다. 그의 얼굴에 안도감이 어림과 동시에 서서히 잡아당기는 힘에 따라 몸은 늪에서 빠져나왔다. 하나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아아. 돌연무사는 비명을 지르며 안색이 하얗게 질려버린 것이 아닌가. 그 바람에 그는 칼집마저 놓쳐버렸다. 주위의 무사들은 크게 놀랐다. 왜 그러느냐 석전. 크으으 무엇이 내 몸속으로 우아하. 무사는 구슬픈 단말말을 말했다. 그리고 그의 두 눈이 하얗게 까 뒤집어지더니 그는 곧 부글부글 끓은 늪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그의 모습은 눈 깜빡할 사이에 무사들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가 빠진 자리는 곧 그전처럼 평범한 곳으로 회복되고 방금 전의 일이 언제 있었다는 듯 말짱하기만 했다. 이럴 수가. 무사들은 모두 몸을 떨었다. 그들이 어째 알위가 있겠는가. 불길임에 내린 폭우로 인해 흡혈박 쥐와 부골장독은 잠잔다 해도 혈소 속에 뿌틀대는 흡혈 거머리들은 오히려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청산의명은 침통해졌다. 그는 왠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하나 언제까지나 넋을 잃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전진. 그의 명령에 따라 대열은 다시 폭우를 맞으며 불길임을 통과하기 시작했다. 하나 얼마 못 가 또다시 처절한 비명이 들렸다. 이번에는 4명의 무사가 연속적으로 혈소에 빠졌다. 그들도 전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흡혈 거머리에 당해 눈앞에서 죽어갔다. 대열은 술렁거렸다. 그들은 한결같이 공포심이 차올라 한 면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다. 청산의명은 막연한 공포에 정신이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하나 대열은 조금씩 계속 전진했다. 그 사이 다시 10여 명이 혈소에 빠져 죽었다. 이럴 수가. 청산의명의 눈에는 공포가 떠올랐다. 무공도 그 무엇도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애당초 밀림 속으로 무작정 들어온 것을 처음으로 후회했다. 한들 그러는 사이 폭우가 그쳤다. 열대성 폭우답게 일단 기치자 하늘이 새파랗게 개었으며 뜨거운 햇살이 밀림을 비추었다. 청산의명은 약간 안도감을 느꼈다. 어쨌든 폭우가 그치자 시야가 트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소아들에게 명령했다. 다시 전진한다 최대한 앞을 주의하면서 조금씩 나간다. 대열은 그 말에 따라 속도를 늦추면서 잔뜩 긴장하여 이동하기 시작했다. 하나 어째 알았으랴. 이제까지보다 더욱더 무서운 죽음의 사신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불길임에 햇살이 가득 비치자 곧 습기가 마르면서 사방으로부터 은은한 갈색 안개 같은 기루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아. 바로 부골장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부골장독은 점점 스물거리며 숲 여기저기에서 진한 갈색을 끼며 피어올랐다. 비욘드의 증가현상으로 인해 장독의 도끼는 평소보다 몇 대나 더 강했다. 문득. 크아. 으아. 여기저기서 처절한 비명이 들리기 시작했다. 무사들은 목을 움켜지며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부골장독에 중독되어 픽픽 쓸러졌다. 한 대 엎친 대 덮친 격으로 이번에는 나뭇가지 사이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흡혈박쥐들이 날아오는 것이 아닌가. 크아. 흡혈박쥐들은 장독에 당해 비틀거리는 무사들의 목줄기에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기 시작했다. 크아. 실로 처절하고 끔찍한 광경이었다. 청산의명은 그만 절망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너무나 도티늦게야 그는 깨달은 것이었다. 이 이놈들. 이제 보니 이 죽음의 숲으로 우리를 유인했구나. 그는 문득 어지러움증과 함께 구토를 느꼈다. 부골장독이 그에게로 스며든 것이었다. 끝장이다. 청산의명은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수십 마리의 흡혈박쥐를 바라보면서 점차 의식이 비어가기 시작했다. 무서운 함정 비명 소리조차 어느덧 쓰러져 가고 있었다. 불길인 돌아오지 않는 숲.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쾅. 꾹칵칵쾅. 쾅. 바다 가위 없이 푸르고 끝없이 출렁이는 남해의 바다 한가. 운대서 미증류의 폭발이 발생했다. 한 번 폭발음이 터질 때마다 불기둥과 물기둥이 십수장을 솟구쳤다. 아 바다 한가운데서 일어난 연쇄적인 폭발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다에는 부서진 배에 파편과 불에 타다 남은 잔해들이 어지럽게 둥둥 떠있었다. 배 한 척에 그리 크지 않은 배가 그 가운데 떠있다. 뱃머리에는 한 명의 청년이 넋을 잃고 바다에 가득 널려있는 잔해를 바라보며 전신을 무섭게 떨고 있었다. 석정일랑 바로 그였다. 신이요. 화사의 죽음에서 그는 어렴풋이 새벽에 출발한 선단의 원형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배를 타고 쫓아왔다. 하나 막 그가 선단의 빽빽한 도폭을 멀리서 보게 될 정도까지 추격했을 때. 그때 모든 것은 그의 눈앞에서 사려져 버렸다. 엄청난 폭발음과 화염 불기둥과 물기둥이 치솟으며 그의 눈앞에서 20여 척의 선박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 것이었다. 그는 주먹을 으스러져라 움켜지면서 마지막 한 척의 배까지 날아가는 광경을 보았다. 으으 모두 모두 죽었단 말인가. 석정일랑의 눈은 바다 위에 부유하는 선박의 잔해들 위에 허망하게 떨어졌다. 검은 바람. 그의 인술에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다. 검은 바람. 다음 순간 그의 입에선 엄청난 분노와 원한 증오가 서린 구슬프고도 처절한 장소성이 터져나왔다. 우우우우우. 바다 저 멀리. 들리는가. 외국의 한 청년 석정일랑의 분에 찬 장소가 들리는가. 들리는가. 55과 함께 살다간. 야수같은 눈빛을 번뜩이며 그는 칼을 지었다. 번뜩. 세 개의 목이 날아갔다. 채 비명을 지를 겨를도 없이 세 개의 생명이 절단난 것이다. 으으. 한 명이 남았다. 그는 마지막 생존자였다. 그는 무엇인지 모를 신음을 흘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허나 곧 그의 눈에는 절망의 빛이 들어찼다. 그의 바로 앞에는 방금 동료 셋의 목을 한꺼번에 날린 원깨묵 이 피 묻은 장도를 비스듬히 내린 채 서있었다. 주위에는 백살대가 빈틈없이 포위하고 있었다. 원깨묵은 야수같은 눈빛을 번뜩이며 물었다. 동광사성은 어디 있느냐. 생존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이지를 상실한 듯 안면 근육이 멋대로 비틀어지고 있었다. 동광사성은 어디 있느냐. 원깨묵은 똑같은 어조로 다시 물었다. 비로소 장안의 얼굴이 움직였다. 말하면 살려주시겠습니까. 동광사성은 어디 있느냐. 세 번째 질문은 억양도 똑같았고 여전히 원깨묵의 눈빛은 야수의 눈빛이었다. 냉혹했다. 장안은 전신이 오그라붙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마침내 그는 떨리는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탕노야와 함께 해구 쪽으로 가셨습니다. 해구. 원깨묵은 중얼거리다가 곧곁에 있는 운표에게 말했다. 운표 저자를 보내줘라. 네. 운표의 시원스런 대답에 장안의 얼굴에는 살았다는 희열과 안도감이 어렸다. 그는 원깨묵에게 절을 했다. 감사의아. 허나 어찌하랴. 고개를 숙이기 직전 그의 심장에 운표의 기용도가 푹 박힌 것을. 그 외에 장안은 자신의 가슴에서 피 분수가 솟구치는 것을 보며 회의에 찬 눈을 부릅떠다. 운표는 그의 앞에서 희죽 웃었다. 놈 지옥으로 보내주라는 뜻도 모르느냐. 그럴 수는. 운표는 기용도를 칼집에 넣고 있었다. 애당초부터 내놈들은 우리를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 쿵. 장안은 가슴을 부여잡은 채 앞으로 쓰러졌다. 원깨묵은 돌아서며 입을 열었다. 운표. 네. 50명을 데리고 밀림으로 들어가라. 보이는 것은 무조건 척산한다. 스산한 음성이었다. 운표의 평소 장난스럽던 눈꼬리가 파르르 긴장했다. 대주께서는. 원깨묵은 무심하게 말했다. 동광사성을 추적하겠다. 이어 나직이 이를 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절대 놓치지 않겠다. 다음 순간 그의 신형은 흡사 비조처럼 쏘아 나가고 있었다. 운표는 희죽 웃었다. 이어 백살대를 돌아보며 말했다. 들었느냐. 대주께서는 우리에게 밀림의 사냥을 허용하셨다. 백살대의 청년들의 얼굴이 문득 똑같은 표정으로 변했다. 야수의 표정으로. 가자.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허허. 밀림은 폭우가 내린 후 질척거렸다. 밀림의 길은 손바닥 들여다보듯 허니아는 동광사성이었다. 그는 밀림 사이에 서로를 따라 전력으로 질주했다. 그의 가는 방향은 해구였다. 지금 그의 옆구리에는 타길비가 안겨있었다. 타길비는 병중이었고 워낙 노쇄한데다 무리한 탓인지 안색이 거의 잿빛에 가까웠다. 동광사성은 전신이 피로 흠뻑 젖어있었다. 어깨에서는 계속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원깨묵의 도에 당한 것이었다. 달릴 때마다 피가 솟았으며 어깨가 쓰라렸다. 동광사성은 이를 갈고 있었다. 원깨묵. 이 고통은 훗날 배로 갚아주마. 그의 얼굴에는 자조오린 조소가 스쳤다. 흐흐 천하를 우습게 알던 나. 동광사성이 이렇게 도망을 치다니. 그는 이를 암울었다. 허나 이것은 훗날의 도약을 위한 후퇴일 뿐. 황금만 내 손에 들어오면 나는 천하를 움켜쥐게 된다.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달렸다. 얼마쯤 달렸을까. 그는 곧 밀림 속이 너무나 질퍽하여 속도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는 생각을 바꾸었다. 밀림 속에 은밀한 곧 동광사성은 그곳에 타길비를 내려놓았다. 그는 타길비의 혈도를 풀어주었다. 타길비는 눈을 떴다. 그의 앞에 피에 젖은 동광사성이 있었다. 늙고 병든 타길비였으나 그는 곧 자신의 상황을 판단했다. 그의 주름진 입가에 힘없이 쓰디쓴 웃음이 어렸다. 동광사성은 어색하게 말했다. 탕노야 미안하외다. 타길비는 심하게 기침을 했다. 이어 그는 간신히 기침을 그치며 물었다. 사성 그렇게도 황금이 탐나더냐. 동광사성은 안색을 굳혔다. 나는 십여 년 전부터 이 일에 내 인생을 걸었소. 쿨럭쿨럭. 타길비는 다시 기침을 했다. 동광사성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탕노야 황금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시오. 그 말에 타길비는 흐드러진 웃음을 잠시 흘렸다. 허나 그 웃음이 지나가자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온통 쓸쓸한 빛이 감돌았다. 옛날 나도 너 같은 때가 있었다. 60년 전 나는 황금에 미쳐서 전 중원의 산이란 산은 다 뒤졌다. 황금 광맥을 찾아서 내 인생을 몽땅 바쳤다. 타길비의 주름진 얼굴에는 추억 속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듯했다. 그리고 50년 전 해남의 오지상 기슭에서 거대한 상상도 못한 엄청난 금맥을 발견했던 것이다. 동광사성의 얼굴이 탐욕으로 빛났다. 타길비는 그의 얼굴을 보며 다시 주름진 입가에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것을 파헤쳐 미증류의 황금을 모았다. 타길비의 얼굴은 문득 지나간 세월이 아쉬운 듯 허망한 표정이 떠올랐다. 허나 내가 황금에 미쳐 인생을 탕진하여 수십 년을 보냈을 때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가족도 친구도 사람하는 사람도 없었다. 거대한 황금산이 내 앞에 쌓였을 때 나는 이미 너무나 늙고 병들어 있었다. 나는 비로소 극도의 허무와 절망을 느꼈다. 동광사성의 얼굴이 흔들렸다. 하나 지금 그에게는 황금의 소중함 외에는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도 눈에 보이지도 않았다. 아까운 청춘을 이제는 쓰지도 못하고 황금에 집착해 흘려버렸다. 타길비의 말이 끝나자 동광사성은 급급히 말했다. 나에게는 그 황금이 필요하오. 타길비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사성 내가 내 밑에 일하러 왔을 때부터 나는 너의 야심을 알았다. 그러면서도 너를 그냥 둔 것은 힘없고 늙은 나에게 진실로 내가 필요했었기 때문이다. 타길비는 또다시 쿨록쿨록 심한 기침을 했다. 타길비의 말에 동광사성은 무서운 집착을 보이며 끈질기게 말했다. 노야 당신의 생명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소. 그 막대한 황금을 그냥 지하에 묻은 채 사라지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일이 아니오. 그것을 나에게 노야. 타길비는 힘없는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그러다 다시 격렬한 기침을 했다. 그는 간신히 기침을 억제한 뒤에 더욱 쇠잔해진 음성으로 말했다. 내가 북경 태진왕 전학계 서찰을 올린 진정한 목적은 내 죽기 전에 나이 모든 황금을 나라에 바치기 위해서였다. 동광사성은 흠칫했다. 평생 보람없이 살아온 이 늙은이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다. 허나 황금 주위에 너무 많은 벌레가 끼어더. 문득 타길비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는 갑자기 얼굴이 해석해지더니 이를 벌렸다. 아! 그의 입에서 한 사발도 훨씬 넘는 많은 양의 피가 쏟아져 나왔다. 순간 동광사성의 가슴이 철렁했다. 피를 토하다니. 그는 언제나 타길비를 치료하던 한 의원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만약 노야께서 피를 토하시게 되면 그때는 끝이오. 갑자기 동광사성은 안색이 수없이 변하더니 타길비의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에는 다급함과 당황함이 어려 있었다. 노야 어쨌든 나는 당신을 위해 수년간을 노력했습니다. 당신은 어차피 혈육도 침지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종처럼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황금을 나에게 주십시오. 동광사성의 비굴할 정도의 자세에 타길비의 안면은 복이 괴로울 정도로 일그러졌다. 허나 곧 그의 눈에는 연민의 빛이 어렸다. 마침내 그의 얼굴에는 체념의 빛이 떠올랐다. 사성. 말씀하십시오. 동광사성의 얼굴이 변했다. 몇 번씩이나 용등대 귀두함을 부셔보아라. 그곳에 황금이 있을 것이다. 타길비는 마침내 입을 열고야 말았다. 순간 동광사성의 얼굴에 기똥이 격렬히 떠올랐다.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듯 한동안 벙벙한 표정을 짓던 그는 곧 널쭉 절을 했다. 감사 감사합니다. 노야. 오. 그는 들뜬 음성으로 말하고는 몸을 벌떡 일으켰다. 이어 그는 한시가 바쁜 듯 달려가려고 몸을 돌렸다. 허나 그는 멈칫 걸음을 멈추더니 타길비를 응시했다. 타길비는 늙고 병들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습기찬 언덕에 누운 채 동광사성을 응시하고 있었다. 동광사성이 쳐다보자 그는 힘없이 웃었다. 사성 마음이 약해지느냐. 후후 가거라. 그 황금으로 너의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죄송합니다. 노야. 동광사성은 그 말을 끝으로 마침내 신형을 날렸다. 허허. 그의 사라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타길비의 노안에 눈물이 어렸다. 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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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다시 기침을 하며 이번에는 더욱 많은 양의 피를 토해냈다. 헌데 동광사성이 사라진 직후 스스스. 숲을 헤치며 한 인형이 나타났다. 탁노야. 그는 바로 원께 무기였다. 그는 급히 타길비를 부축했다. 원무사. 타길비는 힘겹게 눈을 떴다. 탁노야 동광사성은 어디에 가고 노야만 이곳에 있는 것입니끼. 타길비는 더듬더듬 말했다. 그는 꿈을 찾아 떠났소. 그의 전신에 경련이 일어났다. 용대인은. 타길비의 말에 원께 묵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살아계실 것입니다. 반드시. 용대인에게 전해주시오. 내 황금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겠소. 모두. 타길비의 숨결이 가빠졌다. 나의 황금은 모두 다섯 군데에 묻어 그 중 하나는 사성에게 가르쳐 주었소. 노야. 나머지 네 곳은 첫 번째가 백사한 백사한의 모래 속에 그리고 두 번째는 태태. 노야. 원께 묵은 크게 부르짖었다. 타길비의 고개가 힘없이 떨구어졌기 때문이었다. 노야. 그는 급히 그를 흔들었다. 허나 죽은 자가 어찌 말을 하겠는가. 어찌 죽은 자가 다시 눈을 뜨겠는가. 그는 죽었다. 황금의 위치 다섯 군데 중 한 군데는 동방사성에게 한 군데는 원께묵에게 말해주고 나머지 세 군데가 묻힌 곳은 말하지도 못한 채 그는 눈을 감았다. 황금의 손 타길비 황금만을 위해 전 인생을 바친 노인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아온 노인. 그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세 군데에 묻힌 황금의 비밀을 안고 영원히 사라졌다. 56에. 불길인 돌아오지 않는 숲에는 새로운 역사가 생기게 된다. 장천린의 일행은 계속 전진했다. 그들은 지칠대로 지쳐있었다. 장천린은 백여 년을 안고 묵묵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부금지는 불길인의 혈소를 통과하느라고 지나치게 신경을 소모한 탓인지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하나 본래의 예쁘장한 그의 용모는 그로 인해 더욱 미소년으로 보였다. 지금 그의 입가에는 점차 두 개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이때였다. 문득 허공에서 앵무새 배가 외에 들뜬 음성이 빠르고 시끄럽게 들렸다. 밀림이 끝났다. 밀림이 끝났다. 중인들의 얼굴에 희열이 떠올랐다. 반송이 제일 먼저 앞으로 땅을 박차고 달려갔다. 아. 그렇다. 과연 십여 장쯤 달려가자. 그토록 울창하던 밀림이 끝이 났다. 태양누부신 태양이 비추는 곳은 나지막한 구릉지대의 초지가 아닌가. 반송은 너무나 기뻐 하나밖에 없는 외파를 번쩍 지켜들며 배소를 터뜨렸다. 핫핫하. 빛이다. 빛이야. 빗밀림 속에는 다치조차 안았던 눈부신 햇살이 그의 만신창이가 된 몸을 환하게 투령하고 있었다. 핫핫하. 드디어 우리는 그 생각하기조차 지긋지긋한 숲을 벗언한 것이다. 숲으로부터 일행이 뛰다시피 빠져나왔다. 그들의 얼굴도 모두 기쁨에 넘쳐있었다. 부금진은 단위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단도독님 우리가 이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단위재는 대소를 터뜨렸다. 낄낄. 소진 지금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뭔지 아느냐. 술이야 술. 으아탓 오늘 밤이 새도록 술을 마셔야겠다. 부금진의 눈도 반짝 빛났다. 제가 대작을 하지요. 좋아 소진. 너는 확실히 내 말을 아는 귀여운 꼬마야. 단위재는 다시 대소를 터뜨렸다. 부금진도 이번에는 꼬마라는 말에 화를 내지 않았다. 한편 장천리는 감개무량하기만 했다. 진정 다행이다. 그런 수많은 위기를 넘기고도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드러운 시선으로 돌아보았다. 이때 그의 품에 안겨있던 백여년도 잔잔한 음성으로 말했다. 다행이에요. 정말. 장천리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에 백여년은 수줍게 웃었다. 그녀의 창백한 두 뼘함의 햇살이 밝게 스며들고 있었다. 백소저. 장천리는 빙긋이 웃었다. 만약 내가 태진왕 전화라 할지라도 소저같은 여인은 반드시 사랑하게 될 것이오. 백여년의 얼굴에 복사꽃빛 같은 홍조가 어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금 그녀의 신경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왜일까 이런 일을 겪고 나니 그녀의 무너지고 절망했던 가슴속에 삶의 의지가 되살아나는 것이었다. 숱한 환난과 역경을 직접 보고 겪은 그녀는 새삼 인간의 삶이란 고귀하여 포기할 수도 포기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다. 그녀는 문득 한쪽에 망연한 표정을 지으며 서있는 동방옥을 보았다. 동방옥은 그렇게 깊은 심정만은 아니었다. 비록 나의 불길임을 빠져나오긴 했지만 앞으로의 걱정이 태산같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옥 동생. 동방옥은 백여년의 담담한 호칭에 흠칫했다. 백여년이 맑고 그 윽한 눈에 따스한 빛을 담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백여년이 말했다. 동생 오늘 안으로 용대인은 동생의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동방옥의 우울한 눈에 의아함이 떠올랐다. 백여년은 미소지었다. 용대인은 옷이 많이 찢어지고 더럽혀졌어요. 동생이 꿰매고 손질해 주어야겠어요. 그 말에 동방옥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의 가슴이 크게 띄었다. 그녀는 곧 기대와 불안에 찬 눈길을 장철린에게 옮겼다. 장철린은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자. 곧 싱긋 웃었다. 해 주겠느냐 소호. 아. 동방옥의 두 눈에 뽀얀 이슬이 어렸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허나 그녀의 고개는 연방 몇 번이고 끄덕여지고 있었다. 이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낙담으로 짓눌렸던 가슴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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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등대 용이의 하늘로 오르려다 굳은 듯 해구에서 남서쪽으로 사십렬이 떨어진 곳이다. 바다와 연한 해안에 온통 흑암으로만 이루어진 거대한 바위가 있다. 바위라기보다는 하나의 절벽과 같은 곳이었다. 높이가 30여 장 남짓대는 용등대가 성남호요를 지르며 막 등천하는 용의 형상으로 솟아 있다. 문득한 인형이 나타났다. 바로 동방사성이었다. 마침내 그는 황금을 찾기 위해 이곳까지 온 것이었다. 까마득히 솟은 용등대 아래까지 그는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황금에 대한 탄욕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다 왔다. 뒤두함을 찾으면 된다. 그는 용등대 위로 숙구쳤다. 그는 용등대를 오르며 면밀히 살폈다. 그의 마음은 황금에 대한 조급함과 설레임으로 꽉 차 있었다. 저것이다. 마침내 정상 부근에 이르러 그의 눈저귀가 격렬했다. 그렇다. 정상 바로 아래에 약간 평범한 지대가 있었고 그 사오장 위에 흡사 머리를 풀어헤친 귀신의 머리 형상의 바위가 있었다. 동방사성은 희열의 몸을 떨며 신형을 날렸다. 허나 그는 난색을 띄웠다. 이것을 어떻게 부순단 말인가. 뒤두함은 보통 큰 것이 아니었다. 동방사성은 잠시 망설이다. 곧 쌍장에 내공을 주입하여 뒤두함의 한 부분을 찾다. 헝. 허나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고 그저 약간 흔들리기만 했다. 바위가 너무 크다. 문득 그의 눈에 이체가 번뜩였다. 다음 순간 그의 허리에 검은 쌍철편을 꺼내더니 내공을 주입했다. 웅. 철편이 뻣뻣이 일어서자 그는 그대로 바위를 내려쳤다. 헉. 비로소 바위의 한쪽이 떨어져 나가자 그는 미친 듯이 쌍철편을 휘둘렀다. 하. 하. 헝. 드디어 바위 아랫부분이 부서져 나가더니 점차 귀 두함이 떨어질 듯 흔들거렸다. 후후 이제 조금만 더 치면. 헝. 순간 우르르. 마침내 귀도함이 균형을 잃고 그대로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우르르 쿵쾅. 용등대 아래로 귀도함은 괭음을 내며 떨어졌다. 귀도함이 떨어지자 그 자리에 커다란 구멍이 나타났다. 안으로 동굴이 뻗어 있었다. 이것이다. 동광사성은 기쁨에 어쩔 줄 몰라 자신도 모르게 불을 지졌다. 그는 동굴 속으로 뜨러갔다. 그곳은 인공으로 뚫린 곳이었고 아래로 계단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계단 아래. 오. 오. 이것이다. 동광사성의 넋을 잃은 듯한 판성이 들렸다. 보라. 굴기가 얼은 팔뚝만한 금괴가 동굴 바닥에서 흡사 하나의 작은 동산만큼 차곡차곡 쌓여있는 것이 아닌가. 찬란한 금빛 광채가 온통 동굴을 메우고 있었다. 동광사성은 떨리는 손으로 금괴 한 개를 집어들었다. 그의 눈은 경악과 흥분으로 한껏 벌어져 있었다. 이것이 금이란 말인가. 그는 의심스러운 듯 금괴를 이빨로 깨물어 보았다. 선명한 앞발 자국이 생겼다. 다음 순간 그는 앙청광소를 터뜨렸다. 으하하하하. 금이다. 금. 그는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였다. 으하탓. 이제 나는 거부가 되었다. 으하하 이것으로 나의 꿈은 이룩되었다. 동광사성은 금괴를 두 팔 가득 끌어안고 미친듯이 부르짖었다. 하탓. 이제부터 나. 동광사성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헌데 마치 그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이 빈정거리는 음원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수고했다. 동광사성. 동광사성은 부르르 떨더니 뒤로 돌아섰다. 동굴 입구로부터 일곱 명의 인형이 걸어 내려오고 있었다. 맨 앞 일라밀려가 만면에 요악한 웃음을 띄고 있었다. 금월과 용이 바로 그들이 아닌가. 그들 뒤로는 흉악하게 생긴 인종 이 각각 틀린 오인이 따랐다. 너희들은. 언뜻 동광사성의 뇌리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금월의 두 눈에 으스스한 한기가 어렸다. 검은 바람 들어보았느냐. 흐흐 나는 검은 바람에 두령 금월 이다. 허. 동광사성은 멈칫했다. 금월은 광소를 터뜨리며 말했다. 하타타. 동광사성 너는 진정 수고했다. 나로 하여금 이 많은 금을 그냥 얻게 해주다니 말이다. 동광사성의 얼굴에 분노와 살기가 일어났다. 검은 바람 명성은 들었다. 하나 이 황금은 내 허락 없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 그는 황금더미 앞을 가로막았다. 그 말에 금월은 두 눈에 광기를 띄우며 말했다. 흐흐 나 금월이 한 번 마음먹은 것은 모두가 내 것이다. 못 믿겠다면 곧 알게 해주마. 즉. 예리한 음향과 함께 그의 소매 속에서 종이장같이 얇고 폭이 좁은 면도가 나타났다. 순간 면도로부터 무서운 살기가 치뻗었다. 동광사성은 압박감을 느꼈다. 하나 그 역시 자신의 무공을 믿었다. 그는 쌍철편을 굳게 움켜쥐었다. 덤벼 보아라. 동광사성. 흐흐흑. 단숨에 도륙을 내주마. 미친놈. 쇠. 동광사성은 성공을 했다. 쌍철편이 허공을 메우자 금월의 면도가 쾌성무비하게 움직였다. 쇠의 앵날카로운 호곡성과 같은 금속성이 울리며 섬뜩한 도기가 뻗었다. 언뜻 초승달과 같은 뿌연 도형이 그려졌다. 허. 천월 도뻐. 동광사성의 얼굴에 경악이 어렸다. 후툭툭 눈은 있구나. 금월은 돌을 아래로 기울며 음산하게 웃었다. 동광사성의 마음은 다급하고 초조해졌다. 동시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하나 여기서 포기할 순 없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황금을 지켜야 한다. 타. 쇠의 앵. 쌍철편이 무서운 괭음을 내며 금월을 향해 날아갔다. 금월은 흠칫하며 옆으로 미끄러졌다. 칸. 쌍철편은 금대 더미에 떨어졌다. 금대가 박살나며 금조각의 사방으로 눈부신 광채를 뿌리며 날아갔다. 한편 요미는 요염한 눈을 반짝이며 내심 중얼거렸다. 대단하구나. 저 자의 무공은 소문 이상이구나. 저 채찍에 맞으면 끝장이겠구나. 그녀는 힐끗 오인의 괴인에게 시선을 던졌다. 그러자 오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타. 금월은 괴이한 웃음을 흘리며 도련 금괴 하나를 발로 걷어찼다. 윙. 금괴는 채찍에 맞아 두 동광이 났다. 그 순간. 흘흘흘. 금월의 일에서 마취가래가 끓는 듯한 괴소가 터져나오며 그의 도가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쓰쓰쓰쓰. 추리리. 허. 너무나 빠른 도의 움직임은 흡사 달빛이 파도에 무수히 난 반사되는 것처럼 현란하고 스산했다. 동광사성은 급급히 뒤로 물러났다. 하나 도기에 닿은 가슴엿자락이 갈기갈기 찢어지며 가슴이 화끈했다. 어느새 가슴에 십여 군대의 도상을 입은 것이었다. 그때였다. 흑. 돌연 동광사성의 뒤쪽에 있던 용희가 입술을 오므리더니 무엇인가를 불었다. 푸른 빛이 번뜩였다. 흑. 동광사성은 어깨가 뜨끈했다. 그의 어깨에 푸른색 침이 박혔다. 내 내년이. 그가 시선을 돌린 순간. 틸틸. 돼저락. 위인. 다섯 명의 괴인이 그를 공격했다. 그들의 공격은 무지막지했다. 무기는 구한도 쌍절곰 귀도곰 거치도 선인장 등 하나 가디 잔인한 외문병기였다. 비 비겁한. 동광사성은 오인의 공격을 받자 금시의 손발이 어지러워졌다. 쌍철편을 아무리 휘둘렀으나 역부족이었다. 으. 그는 거치도에 어깨에 살점이 날아가자 비명을 질렀다. 하나 그들은 조금도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티흑 티흑 쓰러져라. 윙. 선인장이 그의 허리를 스쳤다. 크. 허리에서 피와 살점이 뜯겨져 나왔다. 동광사성은 너무도 고통스러워 급급히 뒤로 후퇴했다. 허나 그의 바로 뒤에 금월이 음산한 눈빛을 번뜩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깜빡 잊고 있었다. 번쩍. 금월의 도가 사정없이 그의 등출기를 갈랐다. 으. 동광사성의 눈이 크게 벌어졌다. 등줄기가 무참하게 베어졌다. 뼈가 허옇게 드러날 정도의 상처였다. 그는 쌍철편을 떨구며 비틀거렸다. 이 해적놈들이. 하나 금월은 음엄하게 중얼거렸다. 동광사성 이제 너는 끝이다. 그는 돌을 빙글 돌렸다. 으악. 동광사성의 양다리가 절단났다. 그는 금괴위로 쓰러졌다. 그의 다리에서 치솟는 핏물이 금괴위로 뿌려졌다. 그의 동광사성의 눈에 핏발이 섰다. 그는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그의 몸 아래에는 금괴가 있었다. 이 황금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 그의 손이 뻗었다. 꿈 나의 꿈이 이루어지려는 순간이거늘. 그는 힘겹게 금괴를 움켜쥐었다. 허나 이미 그는 금괴의 촉감조차 느낄 수가 없었다. 그의 손에 쥐어진 금괴는 마치 그를 비웃듯이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동광사성의 뇌리에 문득 늙은 타길비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아까운 청춘을 이제는 쓰지도 못하는 황금에 집착해 흘려버린 것이야. 동광사성의 정신이 혼미해졌다. 과연 과연 그런 것인가. 그의 눈에 문득 동광옥의 환상이 떠올랐다. 일찍부터 고아가 되어 유일하게 유지해왔던 남매 갑자기 그는 손에 들고 있는 금괴가 아무런 소용도 없는 돌덩이인 것을 느끼면서 미친듯이 동광옥이 보고 싶어졌다. 소소. 끝이었다. 마침내 동광사성은 금괴의 머리를 떨구며 죽고 말았다. 결국 그는 인생을 오로지 황금에 걸었다가 그 황금더미 위에서 생의 고별을 기하고 만 것이었다. 그 얼마나 모순된 죽음인가. 금월은 그의 시체를 향해 침을 뱉으며 중얼거렸다. 해남의 손꼽는 고수인 동광사성도 별것 아니군. 그는 시선을 돌려 황금더미를 바라보았다. 다음 순간 그는 앙천대소를 터뜨렸다. 으하하하하. 이제 나는 천하를 얻었다. 그때 용이가 역시 황홀한 표정으로 금괴를 들고 다가왔다. 하타타티뻐해라 용이. 이제 나는 제왕이 되고 너는 나의 제국의 여주인이 되는 것이다. 으하하하하. 용이는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목에 두 손을 걸고 매달렸다. 이제 돌아가야지요. 핫한 물론 황금을 얻은 이상 이곳에 있을 필요는 없지. 금월은 다시 한번 용이를 끌어안은 채 기쁨의 찬 광소를 터뜨렸다. 으하하하하. 57과 밀림에 쌓인 장원 황금의 손 타길비의 장원은 불에 반쯤 타 있었다. 석양이 기울고 있었다. 장원의 넓은 대청 석양이 비스듬히 비쳐드는 대청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장천민이 우뚝 서있고 그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장천민은 여전히 백여년을 안고 있었다. 그의 주위에는 반송을 비롯한 부금진 단위제 동방옥 그리고 운표와 백살대가 있었다. 운표는 밀림으로 가던 도중 장천민을 만났다. 그의 기쁨은 이유로 말할 수가 없었다. 그토록 염려했던 용대인은 물론 모두가 무사하지 않던가. 그들은 다시 타길비의 장원으로 돌아왔다. 운표는 장천민에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용대인님 이제 좀 쉬시지요. 괜찮네. 장천민의 담담한 말에 운표는 미소 지었다. 용대인께서 무사하신 줄을 알면 대주께서도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대주의 근심은 이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천민은 담담히 말했다. 운표 자네도 그동안 수고했네. 황송합니다. 당연한 것인걸이요. 이때 옆에서 부금진에게 상처를 치료받던 단위재가 문득 괴소를 흘렸다. 흐흐 운표 자네 그동안 바둑의 묘수 좀 생각했는가. 운표는 대소를 터뜨렸다. 하하 저는 바둑에 관해서는 아예 언급을 회피하렵니다. 흐흐 하수임을 인정하는가. 운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야릇한 표정을 지었다. 물론 인정합니다. 하나 바둑만 잘 두고 자신의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제가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무엇이. 단위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흐흐 화내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상처가 터질 염려가 있으니까 말입니다요. 운표 날 놀리는가. 놀리긴요. 제가 어찌 고명하신 단도독님을 놀릴 수 있겠습니까요. 단위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운표는 다시 험상구진 웃음을 흘렸다. 혜택정 화내고 싶으시다면 소화들을 시켜 상처를 철사줄로 꿰매드리죠. 아예 상처가 터질 염려가 없게 말입니다. 단위재의 얼굴은 아예 일그러지고 말았다. 요 요놈의 자식이 나를 갖고 노는구나. 하나 단위재는 역시 단위재였다. 허터짠에 많이 발전했군. 짐짓 너그럽게 말했으나 운표 역시 한술 더 떴다. 모든 게 단도독님 덕분이죠. 끙. 단위재는 내심 일을 갈았다. 두고 보자 상처만 나오면 아예 곤죽을 만들어주마. 이때 장천리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미소짓고 있었다. 한데 그는 누군가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돌려보았다. 동광호우기였다. 그녀의 얼굴은 수심으로 덮여있었다. 은 원재가 동광사성을 추격한 것을 걱정하고 있구나. 그는 그녀에게 절로 연민지정이 있는 것을 느끼고 그녀를 불렀다. 소욱 부탁이 있다. 아까 부탁했듯이 오늘 저녁 내 옷을 손질해 주겠느냐. 동광호우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안색이 좀 밝아지고 있었다. 하하 그리고 너도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다. 남장도 예쁘지만 아무래도 너 같은 미녀는 예쁜 옷을 입어야 제격이 아니겠느냐. 동광호우는 홍조를 띄우며 고개를 떨구었다. 또한 장천린이 중인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은근히 기쁘기도 했다. 이때 한쪽에서 반송이 말했다. 동광소저 좀 도와주시겠소. 내 반대현민. 동광호우는 그쪽으로 달려갔다. 그녀가 사라지자 장천린의 품에 있던 백여년이 입술을 가리며 웃었다. 후후. 용대인께서는 여인의 마음을 풀어주는데 꽤나 능숙하군요. 장천린은 빙긋 웃었다. 몸은 좀 어떻소. 무척 좋아졌어요. 하하 이제 다시는 그때 같은 행동은 하지 마시오. 백여년은 홍조를 띄우며 예쁘게 눈을 흘렸다. 못써요. 용대인님. 장천린은 싱긋 웃었다. 그러다 문득 그의 눈이 한쪽을 보며 번쩍 띄웠다. 한 사나이가 다가오고 있었다. 마도 원깨묵이었다. 원깨묵은 타길비의 시신을 안고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미쳐 장천린을 보지 못한 듯 했다. 장천린의 두 눈에 기쁨이 어렸다. 원재. 그 말을 듣는 순간 원깨묵의 몸이 부르르 떨었다. 그의 두 눈에 경련이 일어났다. 혀 형님. 타길비의 시체를 바닥에 눕힌 원깨묵이 다가왔다. 소짐 백소절을. 그 말에 부금진이 급히 백여 년을 안았다. 장천린도 원깨묵을 향해 나갔다. 두 사람은 천천히 마주보며 나간다. 이윽고. 원재. 형님. 두 사나이는 굳게 서로를 포옹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굳센 포옹 속에서 뜨거운 사나이의 정이 전류처럼 오고 갔다. 원깨묵의 두 눈에는 이슬이 고여해졌다. 장천린 역시 굳게 원깨묵을 포옹한 채 간의 깊은 표정을 지우지 못하고 있었다. 단위제는 그 광경에 내심 중얼거렸다. 쌍지은 너무도 부러운 사이야. 친형제라도 저 정도로 서로를 아끼진 못할 거야. 그는 왠지 질투심에 가까운 부러움을 느꼈다. 그는 슬쩍 곁에 있는 운표를 바라보며 말했다. 운표 한 가지 제의가 있네. 우리도 의형제를 맺는 것 이어 어떨까. 순간 운표는 멍청해졌다. 하나 곧 그는 비식 실소하며 말했다. 차라리 부자지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어 없다는 그의 반문에 단위제의 얼굴은 그만 똥칠이 되고 말았다. 운표는 투덜거리듯 말했다. 원 영감님이 주차기시지 나이를 생각해야죠. 순간 단위제는 이를 갈았다. 운표 내 맹세하겠다. 상처만 나오면 3년 동안 내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게 주겠다. 하나 운표는 콧구멍을 후비며 웃었다. 헛헛 좋습니다. 백년이라도. 단위제와 운표 잘. 어울리는 견언지간이었다.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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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림 이곳에 아직도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다. 석정일랑 바로 그였다. 그는 반쯤 넉나간 망연한 표정이었다. 그는 해남도에 홀로 도착했다. 중간에서 바다 위에 400인의 무사들이 불덩이가 되어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해남도에 도착한 후 이제까지 반 시즌 내내 계속 청산의 명에게 비밀 신호를 계속 보냈다. 하나 그 누구도 그에게 응답해 오지 않았다. 그는 전율을 금치 못했다. 여기서도 모두 죽었단 말인가. 그의 눈은 절망의 빛에 쌓이고 말았다. 청선의명 당신까지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서쪽 하늘을 응시했다. 핏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섬뜩할 정도로 붉은 노을이. 그는 다시 자신의 손을 응시했다. 손 안에는 조그만 풀로 만든 특수한 신호용 호각이 있었다. 그는 다시 석양을 응시했다. 떠오르는 얼굴들. 무수히 떠오르는 얼굴들. 그는 무엇에 쫓기듯이 호각을 입으로 분다. 삐이. 삐이. 날카로운 호각 소리는 멀리멀리 퍼져나갔다. 석정일랑은 두 눈을 감고 계속 호각을 불고 있었다. 마치 그렇게라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듯이. 500인의 무사들이 모두 죽었단 말인가. 수족 같은 그대들이 말인가. 청산의명 당신은 지금 어디 있는가. 대체 당신은 어디 있소. 삐이. 2. 석정일랑은 계속 호각을 불었다. 적막한 석양 속에서 공허하고 구슬픈 느낌이 드는 호각 소리가 길게 이어져갔다. 마치 망자의 넋을 달래는 진홍곡인 양. 얼마 후 석정일랑은 두 눈을 떴다. 가자. 이제 돌아가자. 다시 마을로 돌아가는 수밖에. 그는 허망했다. 하나 그가 어찌 알 수 있으랴. 그가 돌아갈 마을에서는 이미 그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마을이 불타고 한 명도 남지 않고 검은 바람에 유린 당한 것을 어찌 그가 상상할 수 있으랴. 문득 돌아서려던 석정일랑은 몸이 굳어졌다. 석양을 등지고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다. 석양만큼이나 피를 뒤집어쓰고 장도를 지팡이 삼아 비틀비틀 걸어오는 인물은. 아! 세천상류! 바로 그가 아닌가? 상류! 하! 석정일랑은 땅을 박차고 달려갔다. 그는 세천상류에 쓰러지려는 몸을 부축했다. 세천상류의 외누은 희미했다. 이미 초점이 맞지 않은지 오래였다. 너무나도 끔찍했다. 도저히 그가 산 사람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온통 피로 엉켜있는 세천상류는 그래도 석정일랑을 알아보았다. 석정일랑님! 어찌된 일이냐? 모두 죽었습니다. 위명님도 모두 다 죽음의 숲에서. 상류! 하나 저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생존자로서 알려야 하기에. 세천상류는 그 말을 마치고 혼절해버렸다. 석정일랑은 망연자실했다. 그는 움직일 줄 몰랐다. 아주 오랫동안 그는 움직일 줄 몰랐다. 노을은 타다가 아주 붉게 타다가 점차 살려가고 있었다. 릴림도 검게 사가 들고 있었다. 58바다. 만경창파 남해에 벽록색 바다 위에 순풍을 타고 항해하는 한 척의 범선이 있었다. 하늘에는 뭉개구름이 한가롭게 떠 있고 물결은 잔잔하기만 했다. 범선의 뱃머리 장천리는 뒷짐을 지고서 가없는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원깨묵이 있었다. 범선은 해구에서 새로이 수입한 것이었다. 장천리는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아무튼 이번 해남도의 일은 진정 파란만장했다. 그의 얼굴에 약간 그늘이 졌다. 안타까운 것은 구령상선에 충성했던 인부들 60명이 죽은 일이다. 원깨묵은 한숨을 쉬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장천린의 마음을 위로하듯 덧붙였다. 하지만 이곳의 온 목표인 황금을 얻어 불행 중 다행이 아닙니까? 그렇다. 장천리는 원깨묵으로부터 타길비의 황금이 백사 안에 묻혀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는 백살대와 함께 해구에서 동쪽으로 백리 떨어진 백사 안으로 갔다. 과연 그곳에서 막대한 양의 황금개가 묻혀있었다. 처음 백사 안에 도착했을 때는 넓은 모래밭에 어느 곳에 황금이 묻혀있을지 몰라 당황했으나 장천린이 그 해답을 생각해냈다. 그는 긴 대죽으로 백사 안에 모래를 찔렀다. 그러다 마침내 금개 묻힌 장소를 발견하고 반나절 걸려 금개를 파냈다. 금개의 양은 실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 장천리는 신뢰가 담뿍 당긴 눈으로 원깨묵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번 일에 원제에 공이 켰네. 원깨묵은 겸손하게 말했다. 그저 탕노야를 우연히 만난 것이 행운이었을 뿐입니다. 이어 그는 입맛을 다셨다. 아무래도 탕노야가 황금을 묻어둔 나머지 세 곳을 다 말하지 못하고 죽은 일입니다. 장천리는 미소 지었다. 상관없네. 백사 안에 황금만 해도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으니까. 원깨묵은 궁금한 듯 물었다. 어느 정도입니까. 은자 5천만 양을 훨씬 상해하네. 그 말에 원깨묵은 혀를 내돌렸으나 곧 한숨을 쉬었다. 만약 탕노야의 황금을 다 얻었더라면 중원 제1의 거부가 되었을 것을. 장천리는 심급 웃을 뿐이었다. 실상 그는 오히려 탕일비의 황금의 5분지 1만 얻은 것이 더욱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다 얻었더라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다. 또한 중원 제1의 거부가상이 되겠다는 애초의 정상에 대한 그의 열망도 어쩌면 퇴색할지도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원깨묵이 그의 그런 심중을 알 리가 없었다. 무인으로서 상인인 장천린을 이해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었다. 동광사성은 황금을 얻었을까요? 원깨묵의 말에 장천린은 담담히 말했다. 모르지. 이어 빙긋 웃었다. 후후 그가 얻었다면 중원의 또 다른 거부가 출연하겠지. 하하하. 원깨묵은 웃음을 터뜨렸다. 동광사성에게 증오심을 가지고 잃었으나 곧 장천린 곁에 동광옥이 있음을 알고는 동광사성에 대한 증오를 어느 정도 시킨 것이었다. 문득 그는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형님. 앞으로는 결코 형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해남에서처럼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말입니다. 장천린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하나 그는 빙긋 웃었다. 이 사람 나중에 그럼 신방까지 따라오겠군. 하타타 설마요. 장천린도 따라 웃었다. 하나 잠시 후 무엇을 생각했는지 그는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번 기회를 교훈삼아 나는 앞으로 틈나는 대로 무공을 더 수련할 셈이네. 원깨묵 이 얼굴에 희색이 떠올랐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는 눈을 번쩍였다. 형님 같으시면 장차상계와 무림계의 양대 거물리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하하 농담하지 말게. 원재. 장천린은 가볍게 웃었다. 하나 원깨묵은 그렇지가 않았다. 아니다. 농담이 아니다. 형님이라면 능이 그렇게 되시고도 난 을만한 분이다. 나 원깨묵 평생 누구에게도 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빠져보길 처음이다. 형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단 말이오. 생각에 잠겨있던 원깨묵은 문득 흠칫했다. 갑판 저쪽에 동방옥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무엇인가를 느꼈다. 곧 그는 장천린에게 말했다. 형님 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흠 언제라도 떠나지 않는다면서. 하하하 그것도 때를 가려야죠. 원깨묵은 말을 돌리면서 슬쩍 동방옥이 있는 곁으로 눈을 찡긋해 보였다. 그제서야 장천린은 동방옥이 서 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싱긋 웃었다. 비로소 원깨묵의 의도를 눈치챈 것이었다. 그는 동방옥을 향해 입을 열었다. 소호 동방옥은 얼굴을 붉히며 다가왔다. 용대인님 그녀는 아름다웠다. 피발을 옆에 낀 그녀는 마치 딴 사람이 된 것 같았다. 홍해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불타는 듯한 정렬이 넘쳐 보이고 있었다. 마치 한 송이의 홍매화와 같다고나 할까. 요염함과 정숙함이 함께 내재되어 있는 듯한 그녀의 자태는 장천린의 마음을 잡아 끌기에 충분했다. 흠. 역시 그렇게 차려입으니 미인이군. 장천린의 말에 동방옥은 얼굴이 붉게 되더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하이한 목덜미가 유난히 요염해 보였다. 그녀는 잠시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해요 용대인님. 무엇을 말이냐. 오라버니를 추적지 않고 놓아주신 건 말이에요. 그녀가 어찌 알리야. 동방사성 그는 황금덩이 위에서 비참한 종 말을 구했다는 것을. 장천린은 담담히 물었다. 보고 싶지 않느냐. 조금은. 하지만 그분은 저와 항상 이상이 달랐어요. 어쨌든 그분의 소원대로 황금을 얻었으니 저는 마음의 부담이 없어졌어요. 모두 다 용대인님의 덕분이에요. 장천린은 빙긋 웃었다. 그의 곁에는 오랫동안 여인이 없었다. 추역교와 헤어진 이후 그는 여인에게 한 번도 관심을 둔 적이 없었다. 한데 해남에서 만난 동방옥은 유난히 그의 마음을 잡아끄는 구석이 있었다. 장천린은 말없이 그녀를 내려보았다. 동방옥은 그의 시선을 느끼자 온몸이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앞에만 서면 그녀는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진다. 마치 한 마리 새처럼 그녀는 가슴이 뛰기만 했다. 특히 환란을 겪은 이후 그녀의 인생은 이제 장천린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에게 접근하고 있었다. 소호 부드럽고 달콤한 장천린의 음성에 그녀는 살며시 고개를 들었다. 네. 장천린은 문득 타는 듯한 시선으로 물었다. 내가 너와 만난 그날 한 말은 아직도 유효한 것이냐. 순간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고는 그만 홍당무가 되는 동방옥이었으나 그녀는 용기를 내어 모기만한 소리로 대답했다. 네. 하하하하. 장천린은 낭낭한 대소를 터뜨렸다. 그 바람에 동방옥은 너무나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지만 반면 기쁘기도 했다. 어쨌든 장천린이 자신을 데리고 온 것은 그녀를 곁에 두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녀는 범선에 오를 때부터 수없이 자신에게 다짐하곤 했었다. 언제나 무슨 일이 있어도 용어른의 곁을 떠나지 않을 테야 영원히. 장천린은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다. 창공의 밝은 햇살이 그의 전신을 비추고 있었다. 너무도 아름답고 멋진군. 동방옥은 눈이 부심을 느꼈다. 그때 장천린의 음성이 들렸다. 소옥 기파 한 곡 타 주겠느냐. 네. 동방옥은 다소곳이 대답하고는 그 자리에 앉았다. 이어 비파의 현을 고른 다음 그녀는 조용히 비파를 타기 시작했다. 띵띵띵띵. 곱띠 고운 비파의 선율은 남해의 망경창파를 타고 아름답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바다 가득번지는 비파음 속에는 사랑과 존경 그리고 헌신의 마음이 실려있었다. 비파와 미녀 그리고 바다가 음률 속에 춤을 추고 있었다. 1북 끝 59위. 대륙의 풍우는 역사의 수매바퀴 속에서 그 얼마나 많은 부침을 거듭하였는가. 대륙의 주인 이 한 번 바뀔 때마다 숱한 피가 황하를 적시였고 그 사실은 또다시 세월 속에 잊혀져갔고 또다시 대륙의 봄은 파거린 밖도 속에 잊혀졌던 뿌리로 일어서면서 무성한 초록을 떨쳐버리니. 겨율이 가고 봄이 다시 여름을 지나 가을 이어오는 것은 대자연의 섭리일이라. 대원 제국. 한때 천하를 통일했을 뿐더러 먼 2억의 영토까지. 대장정의 힘찬 거보로 군림하였던 제국의 역사 허나 그것도 한낱 사기에 한 부분이 된 오늘. 대원을 일으켰던 몽고의 후예들은 중원의 북방에서 크게 4개의 세력으로 분할되어 있었다. 천산붕로에 위치한 막서몽고를 위시하여 청해지방의 청해몽고 홍활령 일대에 자리잡은 막북몽고 열아차라비 일대의 막남몽고. 네 곳으로 분할된 대원의 후예들은 제국의 영광을 아득한 과거의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있었을 뿐 오늘 날에는 서로의 내분으로 인해 그 중흥의 기회를 번번이 놓치며 오히려 여진의 강성함에 밀려 최태일로의 길을 밟고 있었다. 때는 대명 말력 45년. 이제 또 하나의 품은이 북방의 거친 황혼에서 일어난다.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골압특성. 이곳은 막남몽고의 북서쪽에 위치한다. 중원의 북방에 위치한 이곳은 지리적으로 아주 특이한 곳이다. 중원과는 판이한 풍속을 지니고 있을 뿐더러 각계각층의 신분과 계급 그리고 인종의 전시장이라 할만큼 타인종의 사람들이 들끓는 곳이었다. 특히 이곳이 유명한 것은 이른바 낭인시장이라 불리는 특수한 시장이 이곳에서 1년에 4차례씩 열리기 때문이었다. 낭인시장 보통의 시장처럼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었다. 이곳에서는 인간이 마치 상품처럼 거래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노예시장은 반영코 아니었다. 낭인시장에서는 한가지라도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재주를 파는 것이다. 자신의 신상명세서를 적어 성내의 매매중개업자에게 제출한다. 매매중개인은 그런 사람들 즉 낭인들의 신상명세서를 수십 또는 수백장씩 지니고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서류를 보여주며 필요한 낭인을 선택해야 한다. 즉 인간을 상품으로 놓고 손님과 매매업자가 적당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다. 일단 팔린 낭인은 자신을 산 사람에게 일정기간 동안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곳 낭인시장에 몰려드는 인종은 부지기수이며 그들은 갖가지 희귀한 재주를 지니고 있다. 허나 그들 중 태반은 낭인무사들이었다. 즉 자신들의 무예를 돈을 받고 파는 것이었다. 낭인시장이 형성된 데는 물론 이유가 있었다. 예로부터 중원의 자치구를 벗어난 북방지역에는 기적이 많다. 그 비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또는 대상들이 상품교육을 할 때 운송 중에 호송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필련적으로 낭인시장이 형성된 것이었다.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나 각 지방의 호족들 또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비적의 식량수탈에 대응하기 위해 주로 낭인시장의 주요 고객이 되고 있었다. 그런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낭인시장은 번창하였으며 해가 갈수록 수많은 낭인들이 이곳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차례에 걸쳐 열리는 낭인시장은 그 규모가 클 뿐더러 활기를 끼고 있었다. 낭인들 중에는 개인 자격으로 오는 자도 있었고 또는 수십 수백 명이 무리를 지어 그들의 순회자가 대표로 계약하는 수도 있었다. 그들은 일단 계약금을 받고 고객의 주문에 응한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봉사기간 동안에 나누어 지급되는 것이다. 이 낭인시장은 시내를 생명으로 내걸고 있다. 만일 약정을 위반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낭인시장에서 전혀 거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일단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면 다음해에 그 낭인의 몸값은 반드시 띄게 되어 있었다. 한가지 모순점이라면 낭인들 중에 과거의 비적에 몸 담았던 자들도 있었다. 허나 낭인시장에서 철저히 지켜지는 철칙이 있다면 그것은 여하한 경우라도 낭인의 과거는 불문에 붙인다는 것이었다. 고락 특성의 낭인시장 그곳은 바로 그런 특이한 곳이었다.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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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담원 나의 37세 출신 한인 부친과 아구 러시아 모친 사이에 태어난 경력살인 27회 약탈 16회 방화 3회 금액 평생계약으로 스스로 은자 30만냥을 요구하고 있음. 기타 시키는 일은 무엇이라도 하겠다고 함. 재미있는 자군. 손님이 나지기 웃었다. 낭인 점포 만사통방의 주인인 매매 중개인은 손님의 눈치를 보며 두 손을 비볐다. 예 아주 괴상한 놈이지요. 하지만 너무 위험한 놈이오니 웬만하시면 다른 놈으로. 전신에 용포를 걸치고 금은보석으로 장식한 손님은 그 말에 씩 웃었다. 극히 매력적인 미소였다. 고락 특성의 낭인 매매 중개인의 한 명인 하편거라는 이 이름을 가진 중개업자는 그 미소에 걷잡을 수 없이 딸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눈앞에 화려한 복장의 손님. 그는 이 옷차림 이상으로 화려한 용모였다. 나이는 20을 좀 넘어 보였으나. 워낙 침착하고 완숙한 몸가짐으로 인해 훨씬 성숙한 느낌을 주었다. 준수한 용모였다. 비록 자세히 보면 얼굴에 긴 상처에 흔히 있었으나. 오히려 그 점이 더욱 사나이다운 매력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차가운 듯한 별빛 같은 두 눈빛은 특히 사람을 은연 중 압도하는 면이 있었다. 이렇게 특이한 분위기의 손님은 합향거는 생전 처음 보았다. 손님의 뒤편 바짝 붙어서 있는 사람은 역시 20대의 청년이 없는데 처음 그를 보는 순간 합향거는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마치 살무사 같은 분위기였다. 그 약간 들어간 재진 눈에서 흘러나오는 무심한 빛이 마치 비수를 연상케 했기 때문이었다. 합향거는 두 손을 비비며 말했다. 이 자는 아무튼 좀 그이한 놈이지요. 문득 손님은 담담히 말했다. 흠. 이 친구는 이렇듯 많은 살인과 약탈 방화를 하고도 법에 걸리지 않았단 말인가. 합향거는 입술에 침을 축였다. 그 자의 이야기로는 자신이 저지른 이름 본 사람이나 아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하더군요. 헤헤 깨끗이 증거인멸을 했다고나 할까요. 화려한 손님 즉 장천리는 매우 흥미있는 표정을 지었다. 주인 생각으로는 그 자의 평생 계약금이 은자 30만 냥이라 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합향거는 손을 벌리며 말했다. 터무니없는 액수이 있죠. 내가 비록 이 장사를 하긴 하지만 일반 낭인무사 한 명을 고용하는데 1년 계약으로 많아야 500냥에서 1천냥 정도에 불과한 것에 비추면 정말 터무니없는 미친 요구이 있죠. 합향거는 마치 자신이 매우 양심있는 장사꾼이라는 것을 설명하듯 침을 통기며 덧붙여 설명했다. 3일 전에도 부하 200명을 데리고 있는 요대서 란 인물도이 명계약으로 200명 수와 모두와 함께 은자 10만 냥에 계약했지요. 헌데 겨우 1인 외 계약에 30만 냥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수작입죠. 장천리는 담담히 물었다. 이곳으로 그 자가 온 것은 언제죠. 1년 반 정도 됐었죠. 보시다시피 아직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흠. 헤헤 정신의 상자가 아니고서야 그 놈을 살 까닭이 있겠습니까. 장천리는 희죽 웃었다. 잘못하면 내가 그 정신의 상자가 될 지도 모르겠군. 예. 합향거는 멍청해졌다. 허나 장천리는 담담히 입을 열었다. 겨우. 예 형님. 그의 뒷편에 살무사같이 생긴 청년은 물론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원계무기였다. 반송과 같이 그 자를 찾아보아라. 그 자가 과연 30만 냥의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게. 원계무기는 그 말에 미소지었다. 알겠습니다. 형님. 이어 그는 뚜벅뚜벅 밖으로 걸어 나갔다. 그가 사라지자 합향거는 정말 아연해짐을 금치 못했다. 정말 이 사람이 그 놈을 사려고 한단 말인가. 세상에 그건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주인장. 장천린의 말에 합향거는 흠칫했다. 예. 자 이제 다른 인물의 서류를 좀 봅시다. 어쨌든 내일까지 100명 정도의 무사를 골라봐야 하니까. 예. 예. 제가 곧 가져오겠습니다. 합향거의 일이 쭉 찢어졌다. 이거 오늘 횡재수를 만났는걸. 한꺼번에 낭인 100명이라. 그는 서류가 있는 벽장 쪽으로 신바람이 나 걸어갔다. 그러다 무심코 창밖을 본 그는 흠칫했다. 자신의 만사통방 주위에 칼을 찬 배기무사들 수십 명이 포위하듯 지켜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하나같이 젊었으나 눈빛이 형형했으며 일당천의 용자들임을 그는 간파할 수 있었다. 합향거는 의혹이 강하게 치밀었다. 대체 저 손님의 정체가 무엇이기에. 그가 어찌 알겠는가. 그 백인의 도객들이야말로 그 유명한 백살대라는 사실을. 풍은 이인다. 고랍 특성의 낭인시장에 밀어닥친 풍은 과연. 육십 돈과 사람 그리고 칼. 사내들이 모이는 곳에는 필련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이 있다. 주점과 여자 바로 그렇다. 사나이들이 있는 곳에 술이 있고. 술이 있는 곳에 여자가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아랑아랑은 바로 그런 여자였다. 흡사 철새처럼 부평초처럼 흘러다니는 여자 아무에게나 술을 따르고. 돈만 내면 누구든지 주무를 수 있는 여자. 아랑은 바로 그런 부류의 여인이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싸게 취급받는 삼류 윤락화다. 그녀의 출신은 오사장 서장이었다. 그런 아랑에게도 한때 젊었을 적에는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무척년들의 서망의 대상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다. 하나 32 넘은 지금 그녀를 찾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녀는 이제 태물 인생인 것이다. 아 피곤해. 아랑은 오전 내내 객방에서 술 취한 손님에게 시달리다가 파김치가 되어 흐트러진 옴매무새로 방을 나왔다. 객방의 허름한 나무 침상에는 작년의 털투성이 장하니 알몸으로 누워있었다. 아랑 비록 머리칼이 헝클어지고 얼굴에 윤택은 없었지만. 그래도 아직 과거의 미모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특히 붕새의 눈처럼 큰 두 눈은 서러운 가운데도 아름답고 천 진한 구석이 남아있었다. 마치 유일한 그녀의 과거를 보는 듯.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지며 주점으로 나왔다. 또 다른 손님을 막기 위해서였다. 한데 그녀는 멈칫했다. 그녀의 서러울 정도로 큰 그늘진 눈망울이 구석진 주점의 한 곳에 못 박혔다. 그곳에 한 사나이가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가 마시는 술은 싸구려이긴 하나 독한 빼가리였다. 그나마 주둥이의 이가 빠진 술병을 들어 그는 묵묵히 술을 마시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낡은 옷 턱수룩한 수염이 왠지 어두운 그늘과 함께 고독과 방황해 찌든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하나 그의 그늘진 얼굴도 자세히 보면 상당히 뚜렷한 이목구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오랜 세파의 찌든 탓인지 잔뜩 피곤과 권태에 젖어있을 뿐이었다. 그의 나이는 40정도 되어 보인다. 탁자 위에 한 자루에 녹이 쓴 칼 이 노에 있는 것으로 미루어 고락택성 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영락한 낭인무사임이 틀림없었다. 아랑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중년 낭인무사에게 다가갔다. 하나 그녀가 바로 앞에 이르러도 중년이는 그녀를 바라보지도 않고 술만 마셨다. 저 아랑은 잠깐 눈치를 보더니 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놓았다. 술에는 안주가 필요해요. 드시고 싶은 것이 계시면 드세요. 뭐 잘하는 것은 제 앞으로. 그 말의 중년인 즉 다모는 시선을 힐끗 동전으로 향했다. 이어 그는 천천히 동전을 손으로 집었다. 티읍. 그는 자조의 웃음같은 괴이한 웃음을 입술 사이로 흘리더니 문득 고개를 돌렸다. 주인장. 여기 술 한 병 더. 칼칼한 음성이었다. 다만 지나친 음주로 인해 약간 쉬고 꼬부라진 음성이었다. 아랑은 안쓰러운 듯 말했다. 1년 이상 당신은 술만 드셨어요. 그러다가 몸에 병이라 돈 아시면. 그 말에 다모는 쿡쿡 웃으며 말했다. 부담스럽다면 언제든지 나가주마. 아랑은 그 말의 안색이 창백해지더니 금시 큰 눈에 눈물이 글썽해졌다.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한대 이때였다. 이 새끼록은. 아랑의 기둥서방이란 놈이. 문득 술 냄새와 함께 거친 목소리가 아랑의 등 뒤에서 들렸다. 그 자는 허리에 대감도를 찬 건장한 무사였다. 30쯤 되어 보였는데 얼굴에 술 기운이 잔뜩 올라있었다. 그는 다모를 내려보며 십이쪼로 비웃음을 흘렸다. 흐흐 할 지랄이 없어 몸파는 계집애 기생부터 피를 빨아 먹소 사느냐. 부랄 두쪽 찬 놈이라면 차라리 벽에 대갈통을 받고 돼질 일이다. 그 말에 아랑의 얼굴에는 당황이 어렸다. 손님. 그만두세요. 이 분은. 그러자 무사는 피식 실소했다. 내년은 배알도 없는 계집이로군. 이어 그는 아랑의 엉덩이를 툭툭 치며 말했다. 나는 내가 마음에 든다. 내가 계약만 되면 며칠 안으로 다시 한 번 너를 찾으마. 무사는 말을 마치며 문득 탁자 위에 있던 술병을 들었다. 이어 그것을 다모의 머리 위에 거꾸로 쏟아 붓는 것이 아닌가. 그 광경에 아랑의 안색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지고 말았다. 그녀는 공포스러운 눈으로 다모를 응시했다. 하나 의외로 다모는 술을 뒤집어 썼어도 안색 하나 변함없이 무표정하기만 했다. 무사는 대소를 흘렸다. 흐흐 술이 그렇게도 먹고 싶으면 내 얼굴을 핥아라. 너 같은 놈은 그렇게 먹어야 제격이다. 아타타타. 무사는 여전히 그가 말이 없자 대소를 터뜨리며 밖으로 사라져갔다. 마치 상대할 값어치도 없다는 듯이. 그가 사라지자 아랑은 황망히 품 속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이것으로 닦으세요. 다모는 손수건을 받아 묵묵히 얼굴에 흐르는 술을 닦았다. 그러는 순간 그의 두 눈은 점점 더 우물해지더니 마침내 파충류의 그것처럼 번뜩였다. 순간 무엇을 느낀 듯이 아랑의 안색이 더욱 더 창백해졌다. 안 돼요 참으세요. 그분은 하나 다모의 입에서 착 가라앉은 음성이 흘러나왔다. 몸을 한 번 섞었다고 그를 두둔 하는가. 아랑의 안색은 아예 희다못해 회백색이 되었다. 어찌 그런 말을. 티으 티으. 다모는 배소를 흘리며 술병을 들어 남은 술을 모두 들이켰다. 이어 그는 탁자 위에 녹슨 칼을 집어들며 몸을 일으켰다. 안 돼요. 참으셔야 해요. 절대로 다시 또. 아랑이 매달렸으나 다모는 사정없이 그녀를 밀쳤다. 비켜라. 하나 그가 채 두 걸음도 옮겨놓기 전에 아랑은 그의 앞에 무릎을 굽고 길을 가로막았다. 그녀의 커다란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가 죽일 년입니다. 제가 과거 당신을 믿고 기다려 두면 되는 것을 제가 죽일 년입니다. 제발 참으세요. 담상공. 다모의 몸이 흔들렸다. 그의 얼굴이 보기에 싫게 일그러지고 있었다. 그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말했다. 그 옛날 너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었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칼이었지. 상공. 다모의 눈은 허공을 더듬었다. 하나 너는 나의 칼을 용납하지 못했고 나는 너에게 필요한 돈을 용납지 못했다. 아랑의 몸이 가늘게 경련을 일으켰다. 결국 너는 돈 때문에 내 곁을 떠났고 지금 너는 삼극기녀가 되었다. 나는 키우키우 칼만 믿고 살다가 가난한 떠돌이 낭인이 되었지. 다모의 파충류 같은 무심하게 가라하는 눈이 긴하게 번들거렸다. 10년 전 나는 너를 위해 한때 칼을 놓으려 결심을 했었다. 그리고 약간의 돈을 모아 너에게로 찾아갔으나 너는 내가 약속한 1년의 기다림도 참지 못하고 마을을 떠났지. 가늘게 어깨를 떤다. 아랑의 얼굴은 바닥에 닿을 듯이 숙여져 있었다. 나는 그래도 내가 행복하기를 마음속으로 바랬다. 그리고 나는 아무런 미련 없이 다시 칼을 잡았다. 하나 10년이 지난 지금 너와 나 중 아무도 행복해지거나 성공하지를 못했다. 다모의 입술꼬리가 이지러졌다. 티읍 과거에 사랑했던 여인이 타인에게 몸을 파는 것을 바라만 보는 나 그리고 내 앞에서 그 짓을 하면서도 조금 더 어색하지 않게 생각하도록 변해버린 너 흐흐 세상은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 아랑이 고개를 들고 눈물로 호소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은 저와 당신의 행복을 위한 길입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다모의 입가에 조소가 어렸다. 그는 냉막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러기에는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렸어. 안타깝게도 나는 지금 내게 조금의 감정도 느낄 수 없으니 말이야. 아랑의 몸이 부르르 떨었다. 제가 몸을 팔았기 때문인가요? 다모는 지그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파충 위에 그것을 닮아있었다. 만약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이보다 더한 곳에 있다 해도 나는 그것을 용서했을 것이다. 말과 함께 그는 몸을 돌렸다. 잘 들어도 세상은 돈만 갖고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이야. 다모는 성큼성큼 밖을 향해 걸어 나갔다. 아랑은 망연한 표정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문득 그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더니 마침내 절규를 토해냈다. 나는 가난이 싫었어요. 나는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과거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고 했지만 당신에게 과연 무엇이 있었나요? 칼뿐이었지요. 오직 칼뿐.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 말에 따라 돈을 벌기 위해 당신을 떠난 것뿐이에요. 흐흐흐 이런 내가 잘못인가요? 마침내 아랑은 무너지듯 바닥에 엎드리며 오열을 터뜨렸다. 그녀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 한 번의 실수가 그렇게도 당신에게 한이 맺했던가요? 그렇게도 다모는 객점을 나오면서 눈을 칭그렸다. 태양빛이 너무 강렬했다. 그는 태양빛에 노출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다는 것을 아프게 절감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반문했다. 너는 아랑을 아직도 사랑하느냐? 하나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과거만큼 그녀에게 연연해 하지 않는다는 것만은 말할 수 있었다. 키우 키우 그저 약간의 연민만 조소만 남아있을 뿐이지 다모는 언뜻 태양을 노려보았다. 흐흐 하나 그러는 너는 무엇이 잘났느냐 말이다. 다모 키우 다모는 괴소를 흘리며 걸음을 빨리 했다. 얼마쯤 갔을까? 문득 그의 눈빛이 한 곳을 향해 번들거렸다. 성 밖으로 통하는 숙구문 쪽으로 어깨를 편 채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무사가 있었다. 바로 방금 전 주점에서 그에게 모욕을 주었던 무사였다. 키우 다모의 입술고리가 기묘하게 이그러졌다. 이어 그는 조용히 무사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무사는 별로 할 일이 없는 듯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그는 숙구문을 통해 성 밖으로 향했다. 다모는 내심 중얼거렸다. 잘됐군 주위에 이목이 없는 곳이라면 오히려 더 낫지. 너의 무덤 장소로는 말이야. 이윽고 두 사람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성 밖으로 나갔다. 성 밖은 황토 흙으로 된 관도가 뻗어 있었는데 행위는 한낮이라서인지 드문드문했다. 무사는 관도를 따라 쭉 가다가 문득 관도를 벗어나 서로를 택해 걸었다. 그리고 다시 얼마쯤 가다가 문득 그는 나무 있는 곳에 이르러 걸음을 뚝 멈추는 것이 아닌가. 이어 그는 몸을 획 돌리더니 괴소를 흘리는 것이었다. 후후 쥐새끼처럼 따라오지 마라. 이미 성 내에서부터 내놈 이 나를 쫓는 줄 알고 있었다. 다모는 말없이 그를 향해 걸어갔다. 무사는 그가 다가오자 낄낄 웃음을 터뜨렸다. 아랑의 기둥 서방 노릇을 하는 놈 치곤 그래도 배알이 있는 모양이군. 다모는 여전히 무표정한 안색으로 그에게 걸어갔다. 흐흐 계집 앞에서 당한 모욕을 갖고 싶다 그 말인가. 다모는 그의 아빌 장 거리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이어 비로소 그는 입을 열었다. 어떻게 생각해도 좋다. 무사는 눈썹을 찌푸리며 날카롭게 말했다. 좋아 어차피 너 같은 놈은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 내가 죽여주지 마치 이곳은 아주 조용하니까 말이야. 무사는 음산하게 웃었다. 흐흐 기왕이면 이름이나 알고 죽어라. 나는 개기갱 막 북몽고에 추달리다. 다모는 내심 흠칫했다. 그는 추달이라는 인물에 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막국에서 첫 손가락을 꼽는 독이로서 평소. 그는 매우 잔인할 뿐더러 손속이 흉폭하기로 이름나 있었다. 낭인시장에서의 그의 주가도 무척 높아 그는 낭인시장의 큰 상품이었다. 흐흐흐 왜 겁나느냐. 추달은 다모가 흠칫하는 것을 보고는 비웃음을 흘렸다. 다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추달은 문득 광소를 터뜨렸다. 으하하하. 너 같은 놈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깝다. 광소가 동시에 추달의 몸이 허공으로 솟구쳤다. 공중에서 그는 대감도를 뽑더니 곧장 다모를 향해 내리 덮쳤다. 위인. 그가 휘두른 대감도의 도법은 무시무시했으며 자욱한 황진이 도풍에 휘말려 회오리쳤다. 죽어라. 애송이. 대감도가 곧장 다모의 정수리에 떨어졌다. 흉폭무비한 도법이었다. 하나 다모에게서 표정이라고는 한 점도 찾아볼 길이 없었다. 하나 대감도가 그의 정수리에 닿을락 말라카는 어느 한 순간. 절껍 들릴 듯 말 듯한 음향과 함께 그의 수중에 들려져 있던 녹슨 칼이 뽑혔다. 언제 어떤 동작으로 발도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의 속도였다. 녹슨 칼이 한 바퀴 허공에 호선을 그렸다. 순간. 크아아아. 처절한 비명이 들렸다. 그와 동시에 허공에 뜬 추달의 심장고 근에서 피고라가 뿜어졌다. 어느새 그의 심장이 길게 쪼개져 잊었다. 쿵. 추달은 간신히 중심을 유지하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의 심장에서는 더운 피가 콸콸 쏙붙이고 있었다. 추달의 얼굴은 온통 경악과 불신으로 도포되어 있었다. 너. 너는. 누구. 냐. 그의 음성은 회의에 찬 채 떨려 나왔다. 도저히 자신의 입장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눈은 의혹과 불신으로 휩싸여 있었다. 다모. 그는 뒷전에 무심하고 억양이 없는 음성이 스며들었다. 추달은 손가락 끝으로 다모를 가리켰다. 네. 내가 바로. 요국의 다모. 그의 음성은 이어지지 않았다. 그는 곧 머리가 텅 비는 것을 느꼈고 그 순간 고목이 쓰러지듯 벌렁 뒤로 넘어갔기 때문이었다. 그는 큰 대자로 쓰러졌다. 그의 가슴에서 뿜어져 나오는 더운 피가 순식간에 황토돼지를 붉게 물들이며 역한 피비린내를 풍겼다. 다모는 녹슨 칼끝을 땅을 향해 내리고 있었다. 칼끝을 타고 핏방울이 똑똑 흘러내렸다. 그는 칼을 추달의 옷자락에 한두 번 문지르고는 칼집에 집어넣었다. 원망하지는 마라. 내가 먼저 나를 건드렸으니. 그는 무심하게 중얼거리며 하늘을 응시했다. 북방의 하늘은 유난히 푸르렀다. 하늘을 보는 그의 눈에 허무해 기운이 뜬구름처럼 비치고 있었다. 다모는 몸을 돌렸다. 그리고 막걸음을 옮기려고 하는데. 아주 훌륭한 도법이다. 친구. 문득한 가닥 음산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다모의 안색이 굳어졌다. 이후 나무 뒷편에서 두 명의 인물이 서서히 걸어 나왔다. 한 명의 장도를 어깨에 걸친 살모사 같이 생긴 청년과 역시 칼을 허리춤에 묶은 외파리의 중년인이었다. 그들은 바로 다름 아닌 마도 원깨묵과 반송이었다. 외파리가 된 반송은 그동안 얼굴에 수염을 길러 온통 털투성이었다. 그로 인해 그의 용모가 크게 달라져 마치 딴 사람이 된 듯했다. 반송은 강렬한 눈빛으로 다모를 노려보았다. 그대가 바로 요북의 도신이라는 다모인가. 반송 역시 도의 일생을 건 도객이었다. 다모의 칼 쓰는 법을 본 그는 다모에게 무인의 투지를 느끼는 듯했다. 다모는 직감적으로 그들 두 사람이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도를 익힌 사람들만이 갖는 공통적인 느낌이랄까. 아무튼 그 예전 신경이 팽팽히 긴장되고 피가 서서히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그는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그렇다. 그대들은 누군가. 반송은 이가에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다모의 아래위를 히어둬 보았다. 틀림없군. 요북의 사도 다모의 소문은 꽤 들었지만 여기서 직접 만나게 될 줄이야. 다모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불필요한 대화를 하는 것도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었다. 나에게 무슨 용모가 있소. 이때 원깨묵이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고랍특성의 만사통방에 매매 중개인 학향거를 아시오. 그 말에 다모는 흠칫했다. 원깨묵은 살모사 같은 눈을 굴리며 말했다. 당신은 그에게 꽤나 비싸게 몸값을 불렀더군. 다모는 낱게 깔리는 음성으로 반문했다. 그게 너희들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의 말은 반말이었다. 그때 반송이 대소를 터뜨렸다. 하타탓 우리의 주인 나리께서는 그대에게 상당한 호기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시험을 하라고 명을 내리셨다. 그대가 과연 30만량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말이야. 다모는 천천히 원깨묵과 반송을 응시했다. 그의 입술이 잘 뛰잔 내 말은 웃음기를 흘렸다. 그래서 나를 시험하기 위해 그대를 둘을 보낸 것인가. 그런 셈이지. 반송의 말에 다모는 입가에 싸늘한 웃음을 흘렸다. 흐흐 만족할 거야. 그대들의 주인은 무척 자신있게 말하는군. 반송의 눈이 타는 듯 달아올랐다. 그러자 다모는 눈을 내리까며 말했다. 막남과 막북에서 나를 꺾을 자가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 실로 광호한 말이었다. 반송을 한 걸음 나섰다. 그렇다면 당신의 자존심에 내가 도전해보지. 반송과 다모의 나이는 비슷했다. 그리고 그들이 쓰는 무기도 같은 도였다. 또한 그들 사이에는 일종의 야성적 인공 통점이 있었다. 어쩌면 그들은 원래부터 같은 종류의 인간인지도 몰랐다. 다모의 눈이 의물하게 빛났다. 그의 눈은 반송의 눈과 부딪혀 누나 그 어떤 적에도 경계도 그렇다고 무시하는 빛도 없었다. 다만 그는 짤막하게 말했을 뿐이었다. 나의 칼은 잔인하다. 인정이란 말은 모른다. 반송은 싱긋 웃었다. 안심해라. 내가 죽어도 원망하지는 않을 테니까. 하나 상당히 힘들걸. 나란 놈은 염라대왕도 달가와 하지 않으니 말이야. 다모는 귀찮다는 듯이 거두절미하게 말했다. 무기를 뽑아라. 반송은 미소지었다. 털투성의 얼굴 속에 있는 그의 표정은 과거와 달리 유연해 보였다. 그것은 그가 장철림과 함께 있는 동안에 갖추게 된 또 하나의 인생으로 인한 새로운 변화였다. 반송은 외팔로 칼을 뽑았다. 그의 칼은 약간 그이했다. 반월형으로 굽어졌으며 길이는 석자 가량 되었으며 칼의 폭은 중간쯤 되었고 두께는 얇았다. 칼이 뽑히자 대뜸 싸늘한 한기가 느껴졌다. 그의 칼의 기운은 흡사 새벽 옆 달의 한정을 닮아있었다. 다모의 눈이 파출의 눈처럼 우물하게 번뜩거렸다. 좋은 칼이다. 하나 내 앞에서 칼을 무기로 삼은 것은 크나큰 실수다. 스스끄도 칼을 뽑았다. 시뻘겋게 녹이 쓴 칼은 칼집을 벗어날 때 거북한 음향이 들렸다. 수십 년간 손질을 안 한 데다 썩어 그저 손가락으로 건들기만 해도 부서질 것 같이 형편없는 칼이었다. 하나 녹슨 칼은 중병에 해당할 정도로 두껍고 무게가 잊어보였다. 길이는 넉자 한치 정도로 원깨 무게 도보다는 약간 짜랐으나 역시 장도에 속했다. 그나마 녹슨 칼은 몇 군데 이가 빠져있어. 그 칼로는 두 구도 못 자를 것 같아 보였다. 하나 누가 알겠느냐. 그 녹슨 칼이 이제껏 얼마나 많은 인간의 육신을 마치 무처럼 베어버렸다는 사실을 반성과 다모는 서로 대치했다. 도대도 상대의 칼끝을 본 순간 그들은 깨달았다. 난생 처음으로 강한 상대를 만났다는 인식이 상대방의 칼끝으로 뿜어지는 무서운 도기로써 느껴졌던 것이다. 특히 다모는 자신의 생각에 큰 오차가 있었음을 깨달아야 했다. 비록 그는 두 사람을 우습게 보지는 않았지만 설마 이 정도로 강할 줄은 상상밖이었다. 마주선 반송. 그는 비록 외파리어스나 비스듬히 칼을 치켜세운 그의 기도나 자세는 추달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고 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문득 다모는 강한 의혹을 느꼈다. 천하에 이 정도의 도법을 지닌 능력자는 전 중원을 통틀어 오명을 넘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체 이 자의 정체는 땀땀방울이 등줄기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반송과 다모 똑같이 맞는 현상이었다. 그들의 칼끝이 흡사 허공 중에 붙들어 낸 듯이 한 점의 흔들림도 없이 상대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61힘. 대막을 여행해본 사람이라면 모두가 흔히 일종의 천막과 비슷한 형태의 가옥을 보게 된다. 그것은 대상과 유목민들의 거처로서 그들의 유랑 생활에 알맞도록 이동 설치가 용이하게 되어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빠오라고 부른다. 빠오의 종류는 수십 가지에 이르며 그 규모 또한 천차만별이다. 양의 가죽을 주로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 겉보기보다 훨씬 튼 튼할 뿐더러 매우 실용적이다. 대막 생활에 가장 적합함으로 수백 년대대로 빠오 생활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그들은 마을이라도 해도 빠오의 집단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특히 몽고 지역의 빠오는 대원대 군막으로 사용했으며 대상이나 유목민의 빠오보다도 훨씬 규모가 컸다. 놀랄만큼 큰 빠오 수천 수만 장의 양피 가죽을 이어 엮은 그 빠오는 상당히 훌륭했다. 빠오 아는 100명이 들어가 있어도 비좁은 느낌이 들지 않았다. 바닥에는 일견하기에도 호화로운 자주빛 색깔의 양탄자가 깔려 있었다. 빠오의 한가운데에는 10여 명의 무의들이 둥근 원의 형태를 이루며 춤을 추고 있었다. 그녀들은 거의 벌거벗다시피 한 발라의 차림새로서 적가슴과 주요 부분만 간신히 가죽근과 같은 것으로 가리고 있어 매우 육감적이었다. 둥둥둥. 그 주위에는 악사인 듯한 자들이 호각과 북종류의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다. 기이한 주악과 함께 기호한 율동을 자아내는 무의들의 동작은 격렬하다 할 정도로 노골적이면서 활기에 차 있었다. 빠오의 상단부 그곳에는 발등이 묻힐 정도로 푹신한 양탄자가 여러 겹으로 깔려 있었다. 넓은 상에는 이름도 모를 각종 산의 진미가 쌓여 있었다. 더욱 이 놀라운 것은 상 위에 낙타가 통째로 구이가 되어 올려져 있다는 사실이었다. 상의 전면에는 호피를 씌운 의자가 있었고 두 명이 나란히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젊은 청년은 바로 장철린이었다. 그는 몽고족 노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곳은 고랍특성에서 북서쪽으로 10열이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몽고족 노인의 이름은 알았대. 그는 이 일대에서 첫 손가락을 꼽는 거부였다. 그는 수많은 사업체를 거느리고 있는 거상이면서 몽고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었다. 특히 그가 가지고 있는 배초원의 목장에는 말 이수신만마 위로 몽고 내에서도 가장 큰 목장이었다. 그가 사는 곳은 본래 이곳 막남지방이 아니라 막북택이 객지방의 토사도부라는 곳이었다. 툴라강 유역에 그의 목장이 있었다. 그의 조상 대대로 목장을 경영하였으며 배원때에는 원조에 군마를 납품해왔다. 그로 인해 엄청난 불을 축적했고 그분은 배원의 멸망 이후에도 조금도 쇠퇴할 줄을 몰랐다. 아직도 알았대는 몽고 제1의 거부였다. 장천린의 뒤에는 운표가 기립하고 있었다. 또한 그의 뒤에는 백살대의 10여명 독액이 도연해 있었다. 장천린은 중원에서 말를 사러온 거상 용백군으로 행동하고 있었다. 그가 임원 막남지방까지 온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오직 그 자신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둥! 문득 북소리가 크게 한 번 울리고 나서 조악이 멈추었다. 무의들의 춤도 끝났다. 그러자 아랍대가 손을 흔들었다. 아랍대는 기대한 체격의 육순노인이었는데 머리가 약간 큰 그는 나름대로 풍류를 아는 위인이었다. 그는 시를 좋아하고 문을 애호하기도 했다. 따라서 중원의 문화의 문물을 애호하기도 했다. 하하 이리 와 인사드려라. 아랍대의 호방한 웃음의 무의들은 춤추듯이 다가와 장천린의 앞에서 두 손을 앞으로 모았다가 땅의 상관신을 아주 엎드리는 큰 절을 했다. 그것은 종복이 주인에게만 바치는 최대의 경의 표시였다. 풍만한 적가슴이 거의 온통 계곡을 드러냈다. 그녀들의 체격은 한조개인의 비에 컸으며 몸매 또한 놀랄만큼 풍만하고 육감적이었다. 허허허. 이제 그만 물러가라. 아랍대의 말에 무의들은 사라졌다. 춤이 끝나자 이번에는 몽고 족 특유의 시름이 시작되었다. 따오 한가운데 우통을 벗어붙인 장대한 근육질의 장안들이 나와 서로 쓰러뜨리고 내던지는 격렬한 시름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었다. 무기를 가지지 않은 양손을 이용하여 온갖 격기를 동원하여 벌리는 시름은 초원족 몽고 특유의 시원스럽고 호방한 면모가 있었다. 장천린은 처음 보는 몽고 시름을 미소띈 부드러운 얼굴로 바라보았다. 옆에서 아랍대가 말했다. 허허 이번에 용대인과 상담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오. 허허헛. 아무튼 사업은 사업이고 오늘은 마음껏 즐겨주시오. 감사합니다. 아랍대 대인. 장천린은 손님으로서의 용승한 몽고 특유의 대접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아랍대는 이미 장천린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허허 이번에 나는 용대인과 이야기하면서 느낀 점이 만쏘이다. 장천린은 담당이 웃기만 했다. 아랍대는 그의 준수한 열구를 지그시 응시하며 물었다. 실례지만 결혼은 하시었소. 장천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아직 혼자입니다. 허. 거 정말 뜻밖이오. 아랍대는 또 금방 고개를 끄덕였다. 허허 학의사 용대인 같은 분의 안목에 들려면 웬만한 여자는 어려울 것이오. 장천린은 빙긋 웃었다. 글쎄요. 아랍대의 살집에 파묻힌 듯한 가는 눈이 문득 빛났다. 한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소. 용대인. 대체 1만 마리의 말을 사서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 것이오. 그 말에 장천린은 낭낭한 웃음을 흘렸다. 하하 우리 피차간의 곤란한 문제는 묻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개인적인 사업상의 일입니다. 아. 그렇군. 아랍대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입맛을 다시는 것이 듣지 못해 아쉬운 표정이었다. 하나 곧 섭섭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한대 용대인은 몽고어에 무척 능통하여 본국인인 나보다도 유창하오. 대체 언제 배운 것이오. 실상 아랍대는 중원에서 온 용대꾼이란 젊은 상인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워낙 넓고 방대한 중원 지역이라 상인이란 상인을 그가 전부 알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그저 과거에 필요해서 배웠습니다. 장천린은 담담히 대답했다. 하나 실상 그가 배운 몽고어는 반년쯤 전 부금진으로부터 배운 것이었다. 부금진은 어려서부터 그의 부친을 따라 세외의 여러 지방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각가지 언어의 통달에 있었다. 이번에는 장천린이 물었다. 한대 아랍대 대인께서는 어찌 성내에 머무르지 않고 굳이 이 벌판에 계시는 것입니까? 그 말에 아랍대는 코웃음쳤다. 흥 나는 고랍 특성이란 곳이 마음에 들지 않소. 지금 그곳에는 떠돌이 무사 나부랑이들이 들끓고 있소. 그 자들은 모두가 자신의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려는 우매하고 무식한 자들이오. 그런 천박한 자들과는 같이 있고 싶지 않기 때문이오. 아랍대는 눈살을 찌푸리며 덧붙였다. 더욱이 인간을 매매하는 중개업자들놈은 더 꼴보기 실소이다. 그 말에 장천린은 내심 고소지었다. 이 자는 상인치고는 매우 고고한 척하는군. 그렇다. 아랍대는 무죄한 것을 싫어했으며 무사들을 경시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는 몽고가 망한 이유를 배원이 지나치게 무 방면에만 치우쳐 멸망하여 결국 몽고 전체가 쇠퇴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었다. 또한 일개 장사꾼치고는 그의 성격은 호방하였고 풍류를 즐길 줄도 아는 위인이었다. 장천린과 처음 대면했을 당시 그는 중원의 문학의 조류에 대해 물었으며 스스로 여러 편의 한 시를 읊기도 했었다. 그에 답하여 장천린이 시에 대한 비판과 해설을 하자 그는 매우 즐거워했으며 경탄했었다. 결국 그로 인해 그는 장천린을 좋아하게 되었다. 아랍대는 무득 시름판을 응시했다. 시름판에는 한창 십여 명의 거안들이 엉켜들어 싸우고 있었다. 아랍대는 눈살을 찌푸리더니 혀를 찼다. 쯧쯧 어리석은 놈들 머리는 쓰지 않고 힘만 쓰려 하다니. 이어 그는 시원찮다는 듯이 손뼉을 딱딱 쳤다. 율차를 불러와라. 그 말에 한 명의 몽고인이 대답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잠시 후 한 사나이가 불려왔다. 그를 본 순간 장천린은 은근히 놀랐다. 그는 엄청난 거구였던 것이다. 장장십척에 육박할 정도의 거구의 장안이었다. 피구는 완전히 구릿빛이었으며 두 눈은 화등잔만 했다. 실로 무시무시한 인상에 거하는 대충 보기에도 무한의 힘을 지닌 역사인 듯했다. 부르셨습니까? 거구의 사나이가 무릎을 꿇었다. 하나 무릎을 꿇었어도 보통 사람의 키보다 훨씬 컸다. 아랍대는 장천린에게 자랑스러운 듯이 설명했다. 율차는 내가 가장 아끼는 투사이오. 역발산 힘을 지니고 있지요. 게다가 천성적인 타고난 힘을 뒷받침해주는 지혜까지 지니고 있는 놈이오. 그는 수염을 매만지며 웃었다. 허텀 만약에 초패왕 항우가 다시 나타난다 해도 율차에게는 못 당할 것이오. 장천린은 빙긋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과연 그럴 것 같습니다. 훌륭한 투사입니다. 아랍대는 기분이 무척 좋은 듯 갑자기 몸을 일으키더니 대소를 터뜨렸다. 핫핫 율차. 내 너에게 술 한 잔을 내리겠다. 이 술을 먹고 이곳의 중원에서 오신 귀한 분을 위해 내 힘을 보여다오. 아랍대는 커다란 황금배에 술을 가득 채워 내밀었다. 황공하옵니다. 율차의 음성은 우렁우렁하여 빠오가 가볍게 진동될 정도였다. 그는 황금배를 두 손으로 받아 무릎을 꿇은 자세로 단숨에 마셨다. 이어 벌떡 일어나 아랍대가 말한 힘을 과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큰 걸음으로 시름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러자 열 명의 시름을 버리던 과안들이 그를 빙 둘러싸는 것이었다. 하나 율차를 둘러싼 그들은 좀 전과는 달리 오히려 소인으로 보일 뿐이었다. 율차의 거대한 체격에 상대적으로 비견되기 때문이었다. 이윽 고통. 고수가 북을 한 번 둔중하게 울리자 즉기 열 명의 장안이 율차를 공격했다. 그들의 주먹이 율차를 가격했다. 하나 율차는 피하지도 않고 그 주먹을 맞았다. 헉 헝 헝 헝 흡사 가죽국 울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으나 놀랍게 도 율차는 끄덕도 하지 않았다. 그 광경에 아랍대는 특이 소를 흘렸다. 허허 율차의 뼈와 살은 강찰보다 튼튼하오. 이때 비명이 터졌다. 팔짱을 낀 채로 주먹을 맞고만 있던 율차가 갑자기 양손을 움직인 것이었다. 그가 양손을 뻗자 열 명의 장안들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각각 허공으로 붕붕 떠나가 떨어졌다. 언뜻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빠른 동작이었고 놀라운 힘이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두 명의 장안은 비실비실 뒤로 물러났다. 하나 율차의 솥뚜껑만한 손이 뻗은 순간 그들은 아차할결을 더 업이 허리를 잡혀 붕 떠올랐다. 으가 그들의 팔다리가 허공에서 허위적거렸다. 율차는 한 손으로 각각 한 명씩을 움켜쥔 채 허공으로 번쩍 들어올린 것이었다. 실로 엄청난 신력이었다. 하타타 멋지다 훌륭하다. 율차 아랍대는 대소를 터뜨렸다. 율차는 두 명의 장안들도 멀리 던져버렸다. 구슬픈 비명과 함께 날아간 두 장안은 바닥에 떨어지면서 어디가 부러졌는지 대굴대굴 구르고 있었다. 허나 곧 그들은 다른 몽고인들의 의예 밖으로 끌려나갔다. 시의 음장이 정리되자 율차는 이번에는 어른 팔뚝 굵기에 강철봉을 두 손으로 잡았다. 으야 그가 한 번 기합을 지르며 힘을 쓰자 강철봉은 정말 너무나 어 이없이 역가락처럼 휘어져 버렸다. 와 아오 안에 있던 몽고인들은 일제히 박수갈채와 함께 한성을 내질렀다. 율차는 마치 역발상기계세의 힘을 지닌 천신처럼 두 팔을 번쩍 들어올렸다. 실로 무시무시한 힘이었다. 정말 훌륭합니다. 장철린의 말에 아랍대는 자랑했다. 율차는 힘만 쓰는 역사는 아니외다. 학문도 어느 정도 익혔을 뿐더러 심팔반 병기도 모두 다루는 문물을 겸전한 놈이 했다. 그는 자신의 말에 흥이 오른 듯 술을 한 모금 마신 후 이야기했다. 1년 전에는 찰살극 도구에서 한 자루의 목복만으로 30명의 낭인 무사놈들을 깨끗이 없애버린 적도 이소이다. 핫핫하. 장철린은 짐직 감탄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대 그때 밖으로부터 한 명의 백살대 무사가 들어와 장철린에게 보고했다. 용대인님 초강 형님이 밖에 도착했습니다. 장철린의 입가에 의미모를 미소가 번졌다. 음 들어오라고 그래라. 무사는 즉시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빠오 안에 또 다른 거인 이 들어섰다. 그는 바로 초강이었다. 초강은 장철린의 앞에 이르러 절을 했다. 무슨 일이냐 초강. 장철린이 묻자 초강은 갈색 눈을 굴리며 말했다. 원어른과 반어른께서 다 모아 함께 고랍특성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장철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싸움이 끝난 모양이구나. 그렇습니다. 초강의 음성은 거대한 체구답지 않게 조용하고 부드러웠다. 개묵은 뭐라 하더냐. 분명히 원어른께서는 그가 30만량의 가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장철린의 눈에 이 책에 비움 났다. 그래. 이때 곁에 호피의자에 묻혀있던 몽고인 아랍대는 내심 초강의 존재에 대해 놀라고 있었다. 초강의 체구는 오히려 율차보다도 큰 듯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다 짙은 갈색의 피부에 머리카락은 곱슬곱슬했고 눈 색깔도 갈색이었다. 이국적인 생김새의 거대한 초강을 보고 아랍대는 물었다. 용대인 이분 장사는 누구시오. 장철린은 미소지었다. 저의 수족입니다. 초강이라 합치요. 아랍대는 턱에 손을 가져가며 수염을 만지작 거렸다. 문득 율차와 초강을 번갈아 바라보던 그의 눈에서 어떤 빛이 어렸다. 그는 장철린에게 말했다. 용대인 한 가지 제의가 있소. 저 초강 장사는 무척 힘을 쓸 것 같소. 이떠소 한 번 율차와 붙여보는 것이 말이오. 아랍대의 눈에서 광채가 빛났다. 그는 이제껏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참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장철린은 그 말에 멈칫하더 니 난색을 지었다. 그는 잠시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 말했다. 애석하게도 초강은 투사가 아닙니다. 그래요. 아랍대는 못내 섭섭한 표정을 지었다. 하나 그는 다음 순간 율차를 향해 무언의 눈짓을 던졌다. 그러자 마침 초강을 뚫어지라 노려보고 있던 율차가 문득 초강을 향해 대소를 터뜨렸다. 하타타 덩치는 나보다 큰 놈이 간다면 송사리보다도 못한 것 같군요. 주인어른 율차도 저런 놈과는 싸우는 것조차 수치로 생각합니다. 그 말에 초강의 눈썹이 곤두섭다. 그는 몽고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만큼 율차가 자신을 비웃는 것을 알자 과거에 투치가 불타올랐다. 하나 억지로 눌러찾는 듯 그는 입술을 지그시 물더니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서는 장철린이 시키지 않은 일을 강히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나 어쨌든 그가 반응을 보인 것은 확실했다. 하하 주인님. 저런 비굴한 놈과는 더 이상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율차는 다시 한번 초강의 비위를 긁어놓고는 몸을 돌리려 했다. 이때 초강의 몸이 퉁려 일어서려다가 급격히 주저앉는 것이 중인들 눈길을 끌었다. 타고 있었다. 그의 갈색 눈은 모욕을 참기에는 지나치게 순수한 용자의 본능으로 헐헐 타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충직한 신하의 예로써 장철린 앞에서 시키지 않은 행동을 억지로 참고 있다는 것이 누구의 눈에도 드러나고 있었다. 60이 두 후에 장철린은 한눈에 아랍대의 의도를 눈치챘을 뿐더러 초강의 반응도 알아보았다. 그는 내심 회심에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런 형국은 오히려 그가 바라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랍대에게 어떤 일을 부탁할 것이 있었다. 또한 그 일에 부탁하는 데에는 모종의 구실이 필요했다. 적절한 기회야. 그는 문득 초강을 내려보며 조심스러운 듯한 태도로 물었다. 초강 한번 해보겠느냐. 그 말에 초강의 갈색 눈이 번쩍 빛을 발했다. 주인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장철린은 그를 향해 서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신중할 일이다. 이건 너의 명예뿐 아니라 나의 명예 또한 달린 일이다. 초강의 눈에서는 벌써부터 투혼의 불꽃이 나오고 있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때 옆에서 아랍대가 대소를 터뜨렸다. 헛헛헛 염려 마시오. 용대인. 율차는 기빈의 수화를 크게 다치게 할 정도로 힘을 쓰지 않을 거이오. 장철린은 그를 보며 빙긋이 웃었다. 그런 것은 관계치 않습니다. 허나 저는 아랍대의 어른과 이 시합을 놓고 그냥 구경하기는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아랍대는 무슨 뜻인지 몰라 잠시 눈을 굴렸다. 허나 곧 생각난 듯 손뼉을 치며 웃었다. 허허허. 그렇군 이 좋은 기회를 어찌 그냥 흘려보낼 수 있소. 그럼 내기를 합시다. 흥미있는 일입니다. 장철린이 고개를 끄덕이자 아랍대는 대뜸 손가락 한 개를 내세웠다. 은자 1만 냥을 거는 것이 어떻겠소. 용대인. 장철린은 싱긋 웃었다. 그것은 너무 작습니다. 그럼. 이것이면 어떻습니까. 그는 손가락 다섯 개를 펴고였다. 5만 냥이라 헛헛. 좋소 좋아. 허나 아랍대는 곧 장철린이 고개를 흔드는 것을 보았다. 5만 냥이 아니라 50만 냥입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아랍대 대인께 어울리는 액수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랍대는 약간 멍청해졌다. 50만 냥. 50만 냥이라면 아무리 몽고제일의 부자인 그에게 있어서도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단순한 오락의 내기로 건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허나 아랍대는 율차를 보는 순간 만면에 웃음이 퍼졌다. 좋소. 좋아. 하타탓 50만 냥을 걸겠소. 이어 그는 너털 웃음을 덧붙였다. 거기에다 만약 율차가 지면돈뿐 아니라 내 첩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타루미로 하여금 용대인을 하룻밤 모시게 하리다. 그것은 대단한 인심이었다. 허나 사실상 아랍대는 율차가 초강에게 진다는 것은 아예 상상도 않고 있었다. 그러므로 내기의 액수나 미녀제공도 그저 허신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허나 어찌 그가 꿈앤들 상상했으리요. 그가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승부는 이윽고 씨름장 위에서 키대의 두 거인은 마주섰다. 그들이 대체하자 그 넓은 파워 안이 비좁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율차는 화등장 같은 퉁방울 눈을 부릅뜨며 비웃음을 흘렸다. 흐흐 살살 다루어주마 애송이. 초강은 표정을 변화시키지 않았다. 그는 그저 상대방을 갈색 눈으로 마치 사물을 보듯 응시하기만 했다. 두 거인의 대결에 중인들의 신경은 집중되었다. 야릇한 기대와 흥군 그리고 긴장감이 고조되어 그들은 점차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다. 특히 아랍대는 술잔을 쥐었다. 놓았다 하며 완전히 매료되어버린 태도였다. 이윽고 간다. 앵송이놈. 스스. 율차의 거구가 믿어지지 않을 속도로 빠르게 움직이더니 초강의 턱을 오른손으로 갈겼다. 주먹이 날아가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릴 정도였다. 초강은 말없이 슬쩍 몸을 옆으로 피했다. 율차의 조소가 들렸다. 흥 제법. 그는 빠르게 다가가며 양손으로 공격했다. 윙. 윙. 주먹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경풍이 일었다. 그 주먹에 한 대라도 맞는다면 설사 장백산의 호랑이라도 배가 터질 듯한 기세였다. 허나 초강은 침착했다. 그는 몇 차례 주먹을 피해냈다. 느릿듯하면서도 가닐발의 차이로 주먹이 빗나갔다. 허나 곧 양다리로 버티더니 그는 손으로 율차의 공격을 막았다. 하아. 어느 한 순간 그들의 양손이 마주쳤다. 양손이 서로 깍지 낀 상태로 그들은 엉켜붙었다. 율차의 얼굴에 가소롭다는 표정이 순간적으로 떠올랐다. 흥. 내놈이 나와 힘 대결을. 그렇다. 그것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힘 대결이었다. 그들은 깍지 낀 채 힘을 쓰기 시작했다. 율차의 우람한 상반신이 부풀어 오르며 심줄과 근육이 솟았다. 순식간에 체구가 배나 커진 느낌이었다. 그는 힘으로 초강을 밀어붙일 작정이었다. 허나 어찌된 셈인지 초강은 두 발로 지면을 기은 채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율차의 두 눈에 당혹감이 어렸다. 그의 두 손의 힘은 강철봉을 엿가락처럼 휘어버리는 괴력을 갖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긍지로 여겼으며 자신의 힘이면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허나 어찌된 일인가. 어물이 힘을 주어 밀어도 마치 상대방은 철탑이라도 된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으으 이 놈이 율차의 이마에 관자놀이에 심줄이 끊어질 듯 팽창되었다. 허나 이때 초강의 얼굴이 그를 향해 웃었다. 아주 자연스러운 미소였다. 놈 내가 아무리 으으 율차의 얼굴이 보기 싫게 일그러졌다. 갑자기 그는 손가락에 고통을 느낀 것이었다. 동시에 상대의 힘의 팔이 굽어졌다. 그으 그는 뒤로 서서히 밀렸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적어도 아아라빼에게는 그랬다. 마침내 율차는 연달아 오고나 밀려났다. 완전히 힘의 대결에 밀린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저런 수가. 아랍대는 믿어지지 않는 듯 눈을 몇 번 깜짝였다. 이때 그와는 정반대로 장철리는 술을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과연 초강이다. 그도 역시 초강의 순수한 힘에는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이때. 차. 율차는 돌연 초강의 다리를 공격했다. 그의 육중한 다리가 초강의 하반신을 걷어찬 것이었다. 허나 초강은 가볍게 피하며 깍지킨 상체로 율차를 그대로 잡아당겼다. 순간 허리를 뒤로 꺾었다. 시옷은 짧은 순간 동작에 거구의 율차가 뒤로 날아갔다. 그대로 잡아 끌어 던져버린 것이었다. 꽝. 육중한 율차의 몸은 볼상사납게도 오장이나 날아가 떨어졌다. 컥. 그는 충격으로 비명을 토했다. 실로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든지 아랍대를 비롯한 몽고인들은 모두 얼떨떨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때 벌떡 일어난 율차는 돌염바오의 구석에 있던 창 한 자루를 짚더니 앞면에 살기가 등다해져 달려왔다. 죽인다. 슈우우. 맨손과 무기는 다르다. 그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율차의 살기 띈 창 공격은 악날무비했으며 무시무시했다. 그의 엄청난 체구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은 인류 고수 이상이었다. 창 날에 살짝 스치기만 해도 갈기갈기 찢어질 듯기세는 사납기 그지없었다. 초강의 얼굴도 다소 굳어졌다. 그는 이리저리 피했으나 여러 번 위기를 맞이했다. 이때 초강 형님. 문득 백살대의 무사 하나가 칼을 그에게 던져주었다. 초강은 그 칼을 재빨리 움켜주더니 자세를 바로 잡았다. 그는 오른손으로 칼을 든 채 허공 위로 치켜세웠다. 그리고 왼손은 가슴께로 빗은 등이 세웠다. 이때 운편은 그 자세를 보고 안색이 굳어졌다. 저 칼 잡은 자세는 풍례도법의 뇌전단홍이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헌데 저 왼손의 자세는. 그는 곤혹스러움을 느꼈다. 설마 조형의 서장 밀종의 고미타사 비전무공인 대수인까지 알고 있단 말인가. 이때였다. 차. 율차가 공격했다. 그 순간 초강의 칼이 움직였다. 그 순간 은은한 뇌성 이 울려 중인들의 안색이 변했다. 동시에 초강의 좌수도 움직였다. 그 순간 날카로운 금속운과 비명이 연속적으로 들렸다. 율차의 창이 두 동강이가 나 날아갔다. 어디 그 뿐인가. 초강의 칼이 지나간 자리에 율차의 머리카락이 잘려 허공에 비산했다. 율차는 그와 함께 가슴을 얻어맞고 허공에 붕뜬 채 날아갔다. 실로 비참한 몰골이었다. 율차. 아랍대가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의 안색은 경악으로 완전히 변해 있었다. 율차는 혼절해버렸다. 그의 벌거벗은 상반신의 가슴에는 은은 한붉은색의 장인의 흔적이 찍혀 있었다. 저럴수가. 아랍대는 허탈한 듯이 중얼거리며 탈섭자리에 주저앉았다. 이때 장천린 앞으로 초강이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초강 다행히 주인님 명예에 욕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장천린은 담담히 말했다. 수고했다. 초강. 이어 그는 손수 커다란 황금배에 술을 가득 부었다. 그 황금배는 바로 아랍대가 율차에게 하사한 잔이었다. 자 승리의 술이다. 장천린은 황금배를 내리자 초강은 두 손으로 받아 그대로 마셨다. 이어 그는 일어서며 말했다. 그럼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그는 옆으로 내려앉고 있던 칼을 백살 때 무사히게 돌려주었다. 고마웠네. 조충. 그는 성큼성큼 걸어빠오 밖으로 나갔다. 그가 사라지자 몽고인들은 모두 한숨을 내쉬었다. 율차도 여러 명의 몽고 청년들이 들것에 실어 밖으로 들고 나갔다. 그는 아직도 정신을 되찾지 못하고 있었다. 아랍대는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졌소 용대인. 율차의 완패에다. 힘과 기 모두에서 말이요. 그는 감탄한 듯이 부러운 어조로 말했다. 용대인은 정말 훌륭한 수족을 두었소. 이어 그는 정중히 말했다. 약속대로 내게 졌으니 50만냥을 드리겠소. 장천린은 미소지었다. 율차도 훌륭한 무사입니다. 허나 그가 진 것은 초강을 너무 야뽀았기 때문입니다. 이어 그는 당당히 말했다. 50만냥은 필요 없습니다. 아랍대는 흠칫했다. 그게 무슨 소리요. 그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차라비 부족의 전사이자 영웅인 인단한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장천린의 말에 아랍대의 안면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설마 장천린이 그런 요구를 할 줄은 꿈에도 상상치 못했기 때문이었다. 인단한 그가 대체 누구이기에.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장천린은 아랍대의 빠오를 떠났다. 그는 운표와 백살대의 무사 40명이 호의를 받으며 천천히 골압 특성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초강은 먼저 성내로 돌아갔다. 운표는 천천히 장천린의 옆으로 말을 몰면서 입을 열었다. 용대인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인가. 초영이 익힌 내전 단옹은 용대인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 초영이 오늘 쓴 무공은 아무래도 일종의 대수인 같던데. 확실하다. 어떻게 초영이 그 무공을 안단 말입니까. 밀종 무학은 결코 타인이 익힐 수 없는 것인데. 장천린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초강은 밀서가국의 노예였다. 동시에 그는 밀서가국의 제1의 투사였지. 허나 단 한 번의 실수로 주인을 다치게 한 죄로 노예시 장에 팔려 서역상인에 의해 중원으로 넘어와서 2년 전 내가 사들였다. 초강은 서역상인에 의해 천산북로를 넘어오면서 그 도중에 서장 고미타사의 늙은 남아승이 다 죽어가는 것을 보았지. 운표는 그 말에 눈을 빛내면서 들었다. 장천린은 말깔길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이야기했다. 초강은 자신의 처지가 어려우면서도 노예상인에게 부탁하고 애원했다. 결국 그래서 그 늙은 남아승을 치료해 주었다고 했다. 허나 결국 늙은 남아승은 노안과 숙환으로 죽고 말았지. 허나 죽기 직전 그는 초강의 인간성에 끌려 자신의 무공을 모두 물려주게 된 것이다. 운표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대수인은 밀종의 비전무공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 무공을 아는 사람은 고미타사에서도 오직 한 명 뿐입니다. 장천린은 담담한 눈길로 그를 응시했다. 고미타사의 신비기승 848을 말하는 것인가. 네 그렇습니다. 장천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초강이 치료해 준 노승이 기승 848일세. 아. 운표는 탄성을 말했다. 그는 새삼 초강이라는 인물에 대해 재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일점부터 그는 장천린의 상행에 항상 따르는 거인 초강에 대해 죽 관심을 가졌었다. 초강은 거대한 체구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현명했다. 그래서 그는 용백군 대인의 일을 항상 절처리해 주는 재능 있는 집사 정도로만 알았었 거네. 헌데 그 초강이 그렇게 대단한 무공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은 운표를 놀라게 하고 있었다. 운표는 무엇인가 생각에 골몰하며 입을 다물었다. 이때 멀리서 고랍특성의 전경이 황원 저편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장천린은 담담히 말했다. 이제 다 왔군. 63회. 고랍특성에서 가장 큰 객자는 용고숙잔이었다. 다모의 무공은 상상해였습니다. 전력으로 겨루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거의 동수였습니다. 반송의 말에 장천린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시선은 은연중 원깨묵에게 옮겨지고 있었다. 원깨묵은 고개를 끄덕였다. 소재도 반영과 같은 생각입니다. 다모의 도법은 극히 신라라고 잔인했습니다. 요국의 사도라는 명호가 결코 과장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천린은 내심 염두를 굴렸다. 흠 반송의 도법은 첨월독법으로서 천하의 적수가 흔치 않은 도의 달인이다. 그럼 그와 마수라면 실로 대단한 실력이다. 이때 원깨묵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추측입니다만 다모의 도법을 보니 생각나는 도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흑사도법 말입니다. 장천린은 그 이름을 익히 알고 있었다. 천하오대 도법 중 잔인함과 신라람에 있어 으뜸이라는 대막의 흑사도법 장천린은 고개를 돌렸다. 반송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반송은 굴의 나룻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저도 원소재와 같은 생각입니다. 삽심만 양이란 엄청난 거액이긴 하지만 충분히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단 성격상에 있어서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반송은 수염을 극듯이 만지며 말했다. 너무 우물합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무척 강합니다. 좀 건방진 놈입니다. 장천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능력이 있다면 성격은 언제라도 바꿀 수 있어 설사 바꾸지 못한다. 해도 일에 지장만 없으면 관계할 필요가 없지. 그는 원계묵에게 말했다. 그를 불러오너라 계묵. 원계묵은 씩 웃었다. 알겠습니다. 그는 불려와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간단히 칼을 늘어뜨려 얘를 대신했을 뿐 의물한 눈으로 장천린을 응시하기만 했다. 솔직히 다모는 궁금하기는 했다. 자신의 몸값을 30만 양씩이나 되는 거금을 주고 사려는 인물의 정체를 그는 알지 못했기에 그는 처음 장천린을 보는 순간 상당히 뜻밖이라고 생각했다. 상대방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젊고 준수한 인물이 아닌가 하나 그는 상대가 보통 인물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러나 그는 본래부터 돈이 많은 자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다. 그것은 과거 아랑과의 쓰라린 추억의 영향 탓이기도 했다. 장천린은 담담히 말했다. 차를 뜨시오 담무사 하나 다모는 무감정한 음성으로 말했다. 나는 차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는 다르는 일종의 사치품이라고 여기고 있었고 평소 차나 마시며 한담하는 종류의 인간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다. 장천린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의 처소는 확실히 호화로웠다. 고랍 특성에서도 가장 큰 택점인 융고숙잔 전체를 빌렸고 그 중에서 가장 큰 방이 그의 거소였다. 지금 그는 호피에 앉아있었고 탁자는 자단목으로 된 고급이었고 차잔 또한 옥자기로 된 최상급이었다. 문 앞에는 원깨무기 장도를 맨 채 우뚝 서있다. 장천린은 차 한 모금을 마신 후 물었다. 요국이 고향이라고요. 위록 지방입니다. 다모의 말은 간단했다. 장천린은 차잔을 만지작거렸다. 그의 시선은 차잔에 머물러 잊었다. 부모님은 무엇을 하시던 분들인가요 다모는 눈살을 찌푸렸다. 쓸데없는 것을 묻는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나 그는 속이고 싶지는 않았다. 말하지 않을지언 정거짓은 용내받는 것이 다모의 성격이다. 아버님은 농사꾼이고 어머님은 가히 노래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가히라. 장천린의 시선은 여전히 옥자기 찻잔에 머물러 있다. 순간 다모는 가슴 속에서 어떤 불덩이가 불끈 침이로 오르는 것을 느꼈다. 상대의 태도가 너무나 안하무인이었기 때문이었다. 첫 살인은 언제였소? 장천린의 세 번째 질문에 다모는 두 눈을 번득였다. 아홉 살 때입니다. 아홉 살. 비로소 장천린은 그를 응시했다. 무척 흥미있다는 표정이었다. 대상은. 그리고 이유는 무엇이었소? 다모는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꾹 눌러 참으며 대답했다. 마을의 장한 놈이었습니다. 놈이 어머님을 희롱했기에 그래서 등 뒤에서 곡괭이로 목을 찍어 죽였습니다. 장천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흠 그때 마을 떠났소. 그렇습니다. 그럼 칼을 잡기 시작한 것은 언제였소? 열 살 때입니다. 누구에게 사사받았소? 다모는 잠시 침묵했다. 이어 날카로운 눈을 찢으며 물었다. 그것도 대답해야 합니까? 장천린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단무사는 평생 계약을 원하지 않았소. 평생 데리고 있을 인물이라면 그 사람의 신상 정도는 알고 싶은 것이 주인의 심정 아니겠소? 다모의 입가에 쓰디쓴 고소가 맺혔다. 요국 흑수령의 수자였던 사사문공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흑사도 꼽을 말이요. 다모의 안색이 굳어졌다. 하나국 그는 시인했다. 그렇습니다. 장천린은 다시 찻잔으로 시선을 내리며 말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쯤 흑수령의 두령 사사문이 늙어 죽은 이후 흑수령 자체 내의 분열이 일어나 대혈법이 났었소. 그때 흑수령 고수들 중 단면명만 제외하고는 수십 명이 도륙되는 참살 사건이 있었소. 그것이 단무사와 어떤 관계라도 있는지. 다모의 두 눈 가장자리가 파르르 잔 경련을 일으켰다. 하나 그는 입술을 일그러뜨리며 말했다. 제가 한 일입니다. 이유는 놈들은 사사문 어른의 진전을 이어받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했기에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놈들을 친 것입니다. 훗훗. 장천린은 나직이 웃었다. 그는 첫 잔을 만지작거리며 다모를 바라보았다. 곧 그의 표정에 정색에 뒤따라 그의 일에서 엄숙한 말 이 흘러나왔다. 잘 알았소. 한데 그대는 자신의 몸값이 충분히 30만 냥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소. 순간 다모는 장천린의 차가운 별과 같은 두 눈을 접하자 일시적인 압도감을 느꼈다. 그는 평생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나 지금 그는 감히 장천린과 두 눈을 마주대하기가 위축되는 느낌이 들었다. 평생을 칼과 죽음 속에서 살아온 내가 일개 상인에게 압도돼 단히 말도 안 된다. 그의 자존심이 건드려졌다. 그는 장천린을 정시했다. 그의 두 눈은 더욱 우물해졌다. 마치 파충류의 그 속을 알 길이 없는 눈알처럼 기이한 빛을 번득이며 장천린을 직시했다. 그의 일에서 비릿한 말이 흘러나왔다. 만일 내가 돈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한낱 30만 냥의 돈 따위에 내 인생을 얽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천린의 안색이 순간 무섭게 굳어졌다. 그런 표정은 뒤쪽에 서 있는 왕께의 목으로서는 처음 보는 것이었다. 잠시의 침묵이 흐른 후 장천린은 착 가라앉은 무거운 음성으로 말했다. 잘 들으시오. 단무사 무사에게 있어 변기는 곧 자신의 생명이 고도 이듯이 또한 자존심인 것이오. 타인의 그것을 모욕하면 무사는 결코 참을 수 없소. 마찬가지로 상인에게는 돈이 곧 인생의 도가 될 수 있는 것이오. 그대는 조금 전 30만 냥이란 돈을 모독했소. 칼만 아는 그대에게는 어쩌면 돈이란 보잘것 없는 것일지도 모르오. 하나 당신이 약보는 30만 냥이란 돈을 이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시오. 다모는 상대방의 두 눈에서 무서울 정도의 집념과 확신 그리고 이상의 불꽃이 이글거리는 것을 보았다. 장천린의 착 가라앉은 음성이 조용한 가운데서 열기를 느끼게 했다. 수천명의 가난한 백성이 그 돈이면 일생을 걱정 없이 풍요롭게 보낼 수 있소. 하지만 당신의 칼은 스스로에게만 어떤 만족감을 줄 뿐 타인에게는 그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없소. 아니 오히려 해만 끼칠 뿐이오. 다모의 눈썹에 파르르 떨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의 광채가 일어났다. 무사에게 모욕감이란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는 일개 상인이 지나치게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느꼈다. 그의 칼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간다. 그는 당장이라도 눈앞에 부유한 청년 상인을 단칼에 베고 싶어졌다. 이때 그에 비해 우뚝 서있는 원깨묵도 무사의 본능으로 그의 그런 심중을 읽었다. 그는 일부 옆으로 소리 없이 이동했다. 여차 직하면 어깨 위에 장도를 날릴 자세를 취했다. 이때 장천린의 가라앉은 음성이 들렸다. 다모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30만냥의 은자와 그대의 칼 중 어느 것이 더 이 세상에 필요한 것 같은가? 그의 말은 이제 하되었다. 다모는 장천린을 노려보았다. 그의 두 눈에는 살기가 꽉 차이저다. 되겠다. 그의 마음이 서서히 살벌하게 곤두섰다. 그의 파충류 같은 눈알이 점점 더 이상한 빛을 내며 번들거렸다. 장천린은 그의 심중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말했다. 돈이란 쓰는 사람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 하나 누가 뭐라 해도 돈 그 자체는 신성한 것이다. 결코 모욕될 수는 없는 것이다. 솔직히 현재로는 그대의 몸값이 30만냥의 가치가 될 수 없다. 그의 말은 칼로 자르듯 명확했으며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한 것이었다. 티리 날카로운 금소금이 들렸다. 다모가 굳게 움켜잡은 녹슨 칼이 조금 뽑혀졌다. 일촉즉발 한시라도 그는 장천린의 목을 날릴 기세였다. 이때 원갱욱이 녹아를 터뜨렸다. 다모 무례하면 그 자리에서 두 동강이를 내버릴 것이다. 하나 장천린은 담담히 그를 향해 말했다. 개묵 자네는 참견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어 그는 불타는 듯한 두 눈으로 다모를 정시하며 말했다. 다모 그대가 일생을 칼에 걸었다면 어디 이 자리에서 나를 베어 보아라. 다모의 두 눈에서 불똥이 풍겼다. 그는 장천린의 눈을 노려보았다. 장천린의 두 눈은 타는 듯했으나 여전히 그 신부는 별빛깟이 차고 고요하여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다모는 그 눈에 자신이 문득 소리 없이 빨려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동시에 그는 눈앞의 젊은 상인의 모습이 거대하게 확산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 마치 하나에 도저히 오를 수 없는 거산처럼. 으. 다모는 칼을 꼽을 수가 없었다. 그는 순식간에 압도되었다. 칼을 잡은 손마디가 부들부들 떨렸다. 거물이다. 도저히 나 같은 낭인이 상대할 인물이 아니다. 다모의 얼굴이 변했다. 몇 차례나 그의 안색이 변했으며 그것은 자신에 대한 수치와 모멸감 이었다. 그는 이제껏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는 매고 싶으면 배웠고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건 행했다. 하나 지금 이 순간 그는 그 무엇도 스스로 해낼 수 없다는 것을 굴욕감과 함께 느낄 수밖에 없었다. 칼을 잡은 손에 힘이 사라졌다. 딸깍. 칼은 칼집으로 들어갔고 그의 고개가 떨구어졌다. 그는 몸을 돌렸다. 그때 장천린의 음성이 들렸다. 그냥 가는가. 다모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 문을 향해 걸어갔다. 왕께묵은 그를 말리지 않고 순순히 길을 열어주었다. 다모는 문을 열었다. 하나 그때 은은한 장천린의 음성이 그의 발길을 묶었다. 인간이 일생을 걸고 추구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숭고한 것이다. 다모 나는 그대의 칼을 인정하겠다. 그대는 나를 위해 한 번 인생을 걸어보지 않겠는가. 다모의 걸음이 뚝 멈추었다. 그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한참 후 등을 돌린 채 물었다. 돈을 모으시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장천린은 담담히 말했다. 체시의 수단이다. 치세. 그 말에 다모의 내부를 스치는 뜨거운 전율이 있었다. 그는 몸을 빙글 돌렸다. 장천린이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장천린의 입가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다모 나의 수족이 되어다오. 그 말은 무언에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힘과 진실이 깃들어 잊었다. 다모의 눈빛이 흐려졌다. 순간적으로 다모의 느리에 영상이 떠올랐다. 십수년 전에 과거 아름답고 청순하기만 했던 아랑의 모습 그러나 그토록 사랑했던 아랑이 돈에 미쳐서 자신의 인생과 고귀한 순결마저 포기하고 더러운 세계에 발을 들어 노텀 광경. 그리고 십수년이 흐른 지금의 아랑의 모습 세월이 흘러 지칠 대로 지쳐 추하기만 한 아랑의 모습 더러운 주점에서 무사내들 외에 놈과 손장난의 허리를 비틀면서도 사내들이 찔러주는 동전 열량만은 손에 움켜지며 웃음을 파는 싸구려 창녀. 다모의 눈저희가 격렬했다. 그는 장천린의 준수한 얼굴을 보았다. 이 사람과 아랑 모두 돈을 모르려 하고 있다. 그의 마음은 어떤 알 수 없는 곳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나 이 사람은 아랑과는 다르다. 아니 여타의 상인들과는 틀린 그 무엇이 있다. 그 무엇이. 돈 황금 평소 돈을 가장 격렬한 다모였다. 하나 지금 이 순간 그의 마음은 모순으로 심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알아보고 싶었다. 이제껏 돈에 대한 그의 비뚤어졌던 판단과 생각을. 자신을 위압하고 있는 눈앞의 젊은 상인을 통해 진정한 돈의 의미를 그는 한번 알아보고 싶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걷잡을 수 없는 충동을 일으켰다. 찾고 싶어졌다. 자신을 다시 찾고 싶어졌다. 오직 칼 한 자루뿐이며.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목표를 잃은 자신의 인생을 되찾고 싶었다.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자신의 앞에 나타난 눈앞의 인물이 어쩌면 자신이 그 옛날 잃어버린 자신과 인생의 의미를 다시 되찾아줄 뻔 망갔다는 생각이 다모의 뇌리를 지배해 들어왔다. 다모의 입술이 움직였다. 말은 흘러나오지 않았다. 그는 내심 부르짖었다. 굴복한다고 여기지 말자. 아니 굴복이라고 해도 좋다. 내가 사십 가까이 살아오면서 헤메이드 살아온 내 인생을 다시 찾고 싶다. 이 사람 이 분을 통해서 입술이 깨물려졌다. 피피방울이 이빨 자국에서 한 방울 솟아올랐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손에서 한 번도 떠나보내지 않았던 녹슨 애도를 두 손으로 받쳐 장철린에게 올리고 있었다.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장철린은 미소 지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약간 수정했다. 무궁만 강한 망란이 칼잡이가 아니다. 능이 용이 될 수도 있는 자다. 그는 칼을 받았다. 환영한다 다모. 뒤에서 원깨묵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희죽 웃는 모습이 보였다. 비로소 그는 장도를 잡은 손에 힘을 다소 늦추고 있었다. 다모는 서서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64에 해남의 사나이의 남자 중 남자. 반송은 얼큰하게 취해 있었다. 그의 구레나룻이 잔뜩 더빈 얼굴은 붉게 화색이 감돌고 있었다. 장철린은 처소에서 책을 읽고 있다가 그가 들어오자 고개를 들러 빙긋이 웃었다. 술을 무척 많이 마신 모양이군. 핫핫 기분이 유쾌한데 그럼 술을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용대인. 흠 누구하고 마셨나? 다모 그 녀석하고 마셨습니다. 장철린은 미소 지었다. 그가 마음에 드는 모양이로군. 핫핫 그렇습니다. 멋진 놈입니다. 처음 보았을 때 약간 건방진 것이 마음에 걸리긴 했어도 좋았는데 같이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장철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됐군. 핫핫 앞으로 다모와 나아 반송을 좋은 짝이 될 겁니다. 장철린은 화제를 돌렸다. 만사통방에서 학향거가 보내온 낭이 무사들은 점검해 보았는가? 예. 어떻던가? 반송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글쎄요. 한 번 보는 것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 모두 이 고락 특성의 낭인 시장에서는 꽤나 알려진 놈들입니다. 모두 1급이니 한 몫씩 해낼 것입니다. 흠 그럼 내일 아침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등급에 따라 계약금을 주고 서류를 작성하게. 반송은 희죽 웃었다. 맡겨주십시오. 실수 없이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후후 믿겠네. 아무렴 입시오. 그럼 이만 돌아가게. 알겠습니다. 반송은 허리를 숙여 대답하고는 밖을 향해 나갔다. 하나 문득 걸음을 멈춘 그는 돌아서서 장철린을 응시했다. 그는 기이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몇 번을 생각해 보았는데 말입니다. 용대인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하타타. 반송은 유쾌한 대소를 터뜨리며 밖으로 사라졌다. 장철린은 피식 웃었다. 실없는 친구. 그는 다시 서탁에 앉았다. 그때 문 밖에서부터 반송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야. 조충. 너 당장 애들 데리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술 한잔 사겠다. 황개. 너는 가서 원로제와 그 꼬마놈을 데리고 와라. 그러자 누군가 뭐라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리고. 야 인마. 꼬마가 누구긴 누구야. 그 계집애 같은 소진이지. 안 오면 내가 그냥 안 둔다고 이야기해라. 하탑 볼기에 불이 나도록 때려준다고 말이다. 밖에서 왁작짓거란 웃음소리가 터졌다. 이어 발걸음 소리와 함께 그들의 소란스런 소리가 점차 작아졌다. 방 안에서 장철린은 쓴 웃음을 짓고 있었다. 정말 대단한 다혈질의 사나이야. 처음에는 꽤나 속이 깊다고만 여겼는데 요즘 갈수록 정이 가는 인물이야. 그는 반송에 대해 여러 가지로 평가를 했고. 반송은 해남 이후로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줄곧 따라다녔다. 반송은 특히 근래 들어 그를 무척 존경하고 있었다. 더구나 백살대와도 뜻이 통하는지 분위기가 한층 좋아지고 있었다. 다모하고는 마음이 맞는 모양인데 정말 다행이다. 그는 잠시 생각하고는 내심 중얼거렸다. 이제 내일쯤에는 고랍 특성을 떠나야지. 이곳의 목적은 달성에 드니. 그는 다시 책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는 할 일이 없을 때는 늘상 책을 읽는다. 그것은 오랜 습관이었고 몸에 자연스럽게 뺀 생활의 하나였다. 하나 과거와 약간 달라진 것이 있다면 책의 종류였다. 문학 방면의 책에서 근래 들어서는 천문질이나 자팍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를 넓혔다. 특히 그는 병서 종류를 탐독했다. 병서를 읽으면서 그는 많은 것을 느꼈으며 또한 관찰력과 판단력 그리고 특히 사람들 쓰는 방법면에 크다 큰 진경이 오는 것을 실제로 느끼고 있었다. 지금 그가 읽고 있는 책은 천병팔법이라는 기문병서였다. 한참 독서에 몰두하고 있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러온 사람은 바로 원깨묵이었다. 형님. 어서 오너라. 개무. 원깨묵은 매우 유쾌한 표정이었다. 하하 반영이 형님께 와서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장천리는 빙긋 웃었다. 조금 시끄럽더군. 원깨묵도 혀를 내둘렀다. 아주 혼났습니다. 밤을 새면서 같이 술 마시자고 자박 끄는데 빼느라고 진땀 흘렸으니까요. 장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는 왜 따라가지 않았나. 원깨묵은 나직이 웃었다. 소진과 온표는 물론 초방도 이미 끌려갔습니다. 안 따라오면 그냥 안 두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데야 모두들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하하하. 장천리는 대소했다. 아주 대단합니다. 요즘 와서는 정말 이제 한 두 번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진도 술고래지만 반영에게는 쩔쩔덕은요. 원깨묵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북경에 있는 반도독이나 와야 겨우 대작을 할까요? 자네도 따라가서 한 잔 하지 그랬나? 원깨묵은 씩 웃었다. 괜찮습니다. 저는 몸이 피곤하여 일찍 쉬고 싶습니다. 음. 원깨묵은 문득 생각난 듯 무릎을 쳤다. 참 형님을 찾아온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아랍대 대인의 부하가 방금 전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선물. 장천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원깨묵은 도리어 괴이한 웃음을 지었다. 정말 기막힌 선물이더군요. 여인이었습니다. 여인. 장천리는 흠칫 놀랐다. 네 그것도 아주 대단한 미인 말입니다. 그 말에 장천리는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아차. 비로소 그는 그 원인을 깨달았다. 아랍대가 약속대로 내기해진 것 때문에 첩을 보낸 모양이구나. 원깨묵은 싱긋 웃었다. 형님 아랍대 대인의 배려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이곳에서는 그런 것을 거절하면 모욕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더욱이 그 미녀는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원깨묵은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영웅은 호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님 역시 영웅이 아닙니까. 장천리는 얼굴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원깨묵은 그런 장천린의 얼굴을 보고 다시 대소를 터뜨렸다. 그는 무척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으며 은근히 말했다. 북경의 동방소적계는 제가 책임지고 비밀을 엄수할 테니 걱정 마십시오. 장천린은 헛기침을 했다. 험계무. 네. 장천린은 짐짓 엄숙하게 말했다. 아랍대가 보낸 미녀는 나의 얼굴을 모른다. 자네가 내 대이신. 하나 그의 말이 마저 끝나기도 전에 원깨묵은 급히 손을 흔들었다. 그러지 마십시오. 소재는 대역은 싫습니다. 사나이 대장구가 어찌 치사하게 대역을 할 수 있습니까. 이어 그는 장천린이 뭐라 말하기도 전에 몸을 빙글 돌렸다. 그럼 그 미녀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하. 장천린은 그만 떫은 감시분 표정으로 입을 담을 수밖에 없었다. 골치 아프게 되었군. 인단한 의의를 생각하느라고 아 아랍대의 말을 깜빡 잊었으니 그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러다 문득끈은 창밖에 어두워졌음을 깨닫고 잠깐 당황했다. 바로 그때 가볍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장천린은 흠칫했으나 담담히 말했다. 들어오시오. 문이 사르르 열리고 한 명의 미녀가 들어섰다. 그녀는 의외로 금발벽 안에 이국녀였다. 중원 여인보다 훨씬 큰 피를 지녔으면서도 전체적을 잘 발달된 가운데 늘씬한 체격이었다. 피부는 희다못해 투명할 지경이었다. 나이는 어림잡아 18구 셋쯤 되어 보였다. 장천린은 의외로 나이가 어린 벽암 미녀를 대하자 다소 쑥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그의 생각으로는 육순의 아랍대의 첩이라면 적어도 30쯤은 되었으리라고 짐작했었기 때문이었다. 이때 벽암 금발미녀는 그에게 큰절을 올렸다. 타루미가 용대인님을 배웁니다. 장천린은 그녀를 자세히 보면 볼수록 그 아름다움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관연 이 정도면 아랍대가 대단히 아끼는 애첩일 것이다. 시원스럽게 큰 눈동자는 차라리 푸르른 초록의 바다였으며 높으면서도 늘씬한 콧날 그리고 육감적인 붉은 입술은 가히 오믈리라 칭할만 했다. 한데도 약속 때문에 애첩을 남에게 선사하다니 아랍대는 실로 개팩하구나. 문득 장천린은 타루미가 아직도 무릎을 꿇고 있음을 보고 말했다. 일어서라. 감사하옵니다. 타루미는 일어섰다. 큰 기어스나 균형 잡힌 몸매가 가히 일품이었다. 장천린은 그녀를 즉시하며 물었다. 그대는 어디 출신인가? 타루미는 나직하게 말했다. 아국 러시아 출신이옵니다. 장천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랍대 대인이 뭐라고 하면서 보내더냐? 그 말에 타루미의 얼굴에 엷은 홍조가 번졌다. 그녀는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며 수죽은 듯 떠든떠듬 말했다. 대인께서는 용대인님을 오늘 밤 반드시 정성껏 모시라고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라고 만일 하나라도 실수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노예로 팔아버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녀의 끝말은 두려움으로 떨리기까지 했다. 장천린은 어이가 없었다. 아랍대는 정말 엄청난 위협까지 했구나. 그는 할 수 없다고 느꼈다. 자신이 거절하면 타루미의 운명은 비참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그의 말에 타루미의 얼굴이 밝아졌다. 장천린은 부드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비록 하룻밤의 인연으로 끝날지라도 너를 잊지 않겠다. 그 말에 타루미는 푸른 초록 눈을 들어 장천린을 응시했다. 그 제서야 그녀는 장천린의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아 그녀는 눈이 부신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제껏 그녀는 낯선 사내에게 선물로 받쳐진다는 두려움으로 긴장되어 있었다. 하나 상대방은 자신의 생각 밖으로 너무나도 젊고 아름다운 청년이 아닌가 그녀에게는 니를 추구하는 본능이 있었다. 장천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국 여인 타루미는 난생 처음으로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아아 아름다운 분이시다. 이런 분과의 밤이라면 그녀의 육체 깊은 곳으로부터 자발적인 욕망의 불씨가 일어나 기 시작했다. 그녀의 초록의 눈이 유난히 반짝였다. 그녀는 아국에서 태어났으나 불행히도 돈에 팔려 이곳 몽고까지 흘러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몇몇 곳을 거쳐서 아랍대 첩이 되었다. 그동안 그녀가 겪은 일은 세상의 사내들이 오직 탐흥만을 추구할 뿐더러 자신의 몸을 오직 순간적인 놀이기구로 취급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로 인해 그녀는 진정한 사랑의 기쁨을 잊고 있었다. 허나 지금 눈앞에 젊고 준수한 청년 앞에서 탈흥이는 처음으로 스스로 사랑을 진하게 표현하고 싶은 욕망을 느꼈다. 이때 장천리는 그녀의 어깨를 끌어당겨 가볍게 끌어안았다. 음 탈흥이의 입에서 달된 신음소리가 달콤한 콧소리와 함께 흘러나왔다. 벌써 그녀의 피부는 가늘게 격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탈흥이는 남자를 안다. 남자를 알고 있는 본능이 그녀의 의식에 편승하여 삽시의 뜨거운 욕망의 불꽃을 확산시키고 있었다. 그녀의 혈관 속 피는 뜨겁게 전신을 치달았다. 유해 속에 숨은 적가슴이 부풀어 올랐고 그녀의 숨결은 급해졌다. 장천리는 그녀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흠 탈흥이는 코소리를 내면서 스스로 몸을 움직여 그의 손길을 도왔다. 어느덧 유해가 흘러내리고 탐스럽고 눈부신 그녀의 상체가 드러났다. 그것은 중원여인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몸이었다. 적가슴은 놀랄만큼 풍만했다. 또한 처지지 않았을 뿐더러 오뚝 솟아 거대한 느낌마저 들었다. 두 알의 유두는 이미 딱딱하게 멀리를 들고 사나이를 유혹했다. 탈흥이는 안기듯이 두 눈을 살며시 감고 있었다. 그녀의 긴 속눈썹 끝이 가늘게 떨었다. 금빛의 가늘고 긴 속눈썹이었다. 장천린의 손길은 자신도 모르게 가볍게 흔들렸다. 그도 역시 여인에 대해 익숙한 몸이었으나 탈흥이 같은 이국녀를 안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손을 아래로 내려 마침내 그녀의 치마마저 벗겼다. 이윽고 눈부신 탈흥이의 나신이 드러났다. 아아 대리석 조각이랄까. 탈흥이의 육체는 너무나도 완벽했다. 잘록한 허리와 둥근은 반대로와 동그랗고 퍼지며 크게 호선을 그리고 있었다. 그 아래로 늘씬하게 뻗은 두 다리는 유난히 길었다. 아랫배에 배꼽을 지나 조금 더 군살이 배제하는 능선을 내려오면 음 장천린도 본능이 있다. 아니 특히 강할지도 모른다. 그는 침이 고이는 것을 느꼈고 그것을 삼켰다. 그의 눈은 탈흥이의 깊은 비역으로 가 멎었다. 금빛의 무성한 수림이 우거진 그곳은 그야말로 황금의 비경이 아닌가. 은은한 황금빛의 삼각지대는 보일 듯 말 듯 내밀한 계곡을 덮고 있다. 탈흥이는 사나이의 눈길을 느낀 듯 가볍게 다리를 약간 교차시키듯 꼬면서 오므렸다. 그의 광경은 너무도 고혹적이다 못해 장천린의 피를 급격히 흐르게 했다. 장천린은 마침내 그녀를 번쩍 안았다. 아! 탈흥이는 그의 목에 두 팔을 감고 얼굴을 가슴에 묻었다. 장천린은 그녀를 안고 침실로 걸어갔다. 그녀를 침상 위에 내려놓자 탈흥이는 부끄러운 듯 두 손으로 저 가슴과 아래를 살짝 가리며 몸을 웅송거렸다. 장천린은 옷을 벗었다. 비록 겉보기에는 다소 유연한 듯 했으나 실제 그의 체격은 훌륭했다. 딱 벌어진 어깨와 탄탄한 가슴은 여인을 숱하게 감탄시킨 바 있었다. 이윽고 장천린도 알몸이 되어 침상 위로 올랐다. 불을 탈흥이가 가늘게 말했다. 장천린은 불을 껐다. 그리고 탈흥이를 안았다. 순간 그는 이미 탈흥이가 완전히 달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가 가볍게 끌어안는 순간 놀랄 정도로 그녀는 적극적으로 그의 몸에 감겨 들었다. 마치 뼈가 없는 듯 나긋나긋한 여체가 뱀처럼 그의 몸을 휘어감았다. 인어처럼 싱싱하면서 뜨겁게 달아오른 여체였다. 굉장하군. 중원 여인에게는 볼 수 없는 정열적인 느낌이 든다. 이국의 여인은 불 같다더니 장천린은 문득 깜빡 놀랐다. 탈흥이가 자세를 이상하게 바꾸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남자에게 봉사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 그리고 그 기술 또한 그지없이 능숙하고 대담했다. 음 장천린의 일에서 자신도 모르게 가벼운 신음이 흘러나왔다. 탈흥이는 그의 발끝에서부터 서서히 그 감미롭고 뜨거운 입술과 혀를 사용하여 그를 애무에 들었기 때문이었다. 장천린은 완전히 탈흥이의 정염에 압도되고 말았다. 그것은 끝없는 파도였다. 그것은 불같은 바람이었다. 그것은 활락의 소용돌이었다. 그것은 완전한 환열의 극치를 향해 자아까지도 망각된 책들어오르는 뜨거운 용암의 분출이었다. 그것은 장천린도 악기를 다루는 데는 명인이었다. 그의 남성 또한 받은 건 만큼 주는 것에 인색지 않았기에 어느 순간의 자세가 바뀌고 하음 탈흥이는 난생 처음 느끼는 희열의 온몸을 떨면서 벅찬 환희에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다. 정녕 뜨거운 밤 65 사나이들 윤고숙잔은 주점을 겸하고 있다. 윤고숙잔의 정면은 2층의 건물이었고 그곳을 주점으로 사용한다. 밤 망남지방의 밤은 대체로 쓸쓸하고 황량한 느낌이 들지만 이곳만은 정반대다. 낭인 시장이 열리는 기간 동안 보랍 특성은 언제나 활기에 차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밤만 되면 열기에 휩싸인다. 그것은 하루하루 몸이 팔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각차에서 모여 등 낭인 무사들이 술에 빠져 지내다시피 하였기 때문이다. 이곳 윤고숙잔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나 오늘 밤만은 좀 더 특이했다. 그것은 하하하 하타타 주점의 2층은 온통 왁짝지껄한 소음과 웃음 그리고 열기에 가득 차 있었다. 대충 잡아 40여 명의 무사들이 자리를 메우고 떠들어 대고 있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반송이 이끌고 온 백살대 및 그 일행이었다. 그 중에는 어쩔 수 없이 반송의 강자에 끌려온 부금진을 비롯하여 다모 웅표 그리고 초강 심재현은 백살대의 인자인 조충 상의에 속하는 환계도 섞여 있었다. 장래는 시끌벅적했다. 그들은 아예 주점을 통째로 빌려버린 것이었다. 모두가 실컷 먹고 마셔대어 얼굴이 이미 얼큰악 취해 있었다. 시간은 이미 자시가 넘었다. 반송은 술에 얼큰하게 취해서 횡설수설하면서 계속 다모에게 술을 권하고 있었다. 다모 평소 의무라고 딱딱하기만 한 그의 안색은 상당히 부드러워져 있었다. 이미 자신의 전 인생을 장철린에게 의탁하기로 결정한 그는 차라리 마음이 편한 상태였다. 따라서 그는 상당히 취해 있었다. 그는 영겁 후 반송이 술을 내밀자 마침내 말했다. 반영 좀 천천히 주게. 이렇게 마시다가는 밤새 마시기는 커녕 도중에 그냥 뻗어버리겠네. 하나 반송은 유들유들했다. 흐흐 다며.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네의 그 도마뱀 같은 눈이 한 바퀴 돌아갈 때까지는 어림도 없어. 그 말에 옆에 있던 부금진이 실소를 하며 참견했다. 반대 옆 제가 보기에는 반대 옆께서 먼저 술잔에 얼굴을 박을 때 싶은데요. 음. 반송은 그를 쳐다보았다. 이어 껄껄 웃으며 말했다. 어림도 없다. 소진. 내가 취하려면 아직도 멀었다. 이 집에 술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모두 없어지기 전에는 끄덕도 하지 않을 거다. 반송은 이어 계속 술을 벌컥벌컥 마셔댔다. 그러다가는 술잔을 쓰기가 귀찮은 듯 아예 술병을 입에 박고 부어댔다. 그 광경의 부금진은 그만 혀를 내두르고 말았다. 정말 지독한 주량이야. 단더덕보다도 셀듯한데 아버님과 맞먹을 정도야. 이때 문득 그는 반대쪽에 홀로 앉아있는 초광에게로 시선을 던졌다. 초광은 제일 좌측에 혼자 말없이 앉아 술을 들고 있었다. 그는 혼자서 술을 따라 마셨다. 초영이 술하는 것은 처음인데. 부금진은 의아했다. 그는 이제까지 초광이 술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것은 초광이 자신의 고향에서 회교를 신봉했기 때문이었고 전통적으로 회교도는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데 지금 초광은 술 드는 속도가 마치 물 마시듯 하는 것이 아닌가. 더욱이 워낙 체구가 크므로 술잔을 몇 차례 홀짝만 해도 금방 술 한 병이 비워지곤 했다. 하나 초광의 갈색 얼굴은 조금도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있지 않은가. 그를 바라보던 부금진은 문득 초광의 발 아래를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다. 탁자 아래 그곳의 술병이 수십 개나 늘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숫자는 좋게 사오십 병이 넘었다. 서. 설마. 부금진은 경악했다. 그래서 그는 자리를 옮겨 초광의 옆으로 갔다. 그가 옆에 있으니 마치 고묵나무에 매미가 붙은 듯 우스운 꼴이었다. 부금진은 초광의 얼굴을 보기 위해 발끝을 들며 말했다. 초영 탁자 아래의 술을 모두 초영이 마신 건가요. 초광은 그 말에 머스크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네. 부금진은 깜짝 놀랐다. 아니. 그 짧은 시간에 그걸 혼자서 모두 마셨단 말인가요. 초광은 무한한 듯 얼굴을 불켰다. 술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초광은 곱슬곱슬한 머리를 극적였다. 처음 마시는 걸세. 하나 상당히 맛이 좋은걸. 맙소사. 초광은 다시 술을 마셨다. 역시 물 마시듯 홀짝홀짝 마셨다. 그러다 문득 그는 술잔을 내려보며 아쉬운 듯 중얼거렸다. 술잔이 좀 컸으면 좋을텐데. 부금진은 그만 혀를 내밀었다. 졌다. 진정한 강자는 다른 곳에 있었구나. 이때 안쪽으로부터 주점 주인이 나와 반송에게 다가갔다. 그는 사순이 넘었는데 반송에게 굽신거리며 말했다. 나으리 계집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반송은 짐짓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엄 잘 골랐겠지. 물론입니다. 성내에서 제일 나은 애들로만 골라왔습니다. 흐흐 그럼 들여 보내라. 알겠습니다. 만족하실 겁니다. 주인이 나갔다. 이어 곧 주점 안으로 40여 명의 여인들이 줄줄이 들어왔다. 그녀들은 모두 성장을 하고 곱게 화장을 했으며 언뜻 보기에도 대부분 아름다웠다. 비록 절세 미녀는 아니었으나 모두 쓸만한 여인들이었다. 게다가 특이한 것은 고랍 특성의 유녀들이기에 인종이 각양각색이므로 피부색과 머리칼이 틀린 다양한 종류의 여인들이었다. 그러므로 더욱 장래의 열기와 부합하여 요염한 분위기를 한껏 뽐내고 있었다. 와 와 유녀들이 들어오자 백살대의 도객들은 일제히 한성을 질렀다. 그들은 본래부터 피가 뜨거운 사나이들이었다. 더욱이 오랫동안의 단체생활로 인해 여인을 접한 지가 오래되어 유녀들을 보자 모두 아랫배가 부풀고 침이 입안에 잔뜩 보이고 있었다. 반송은 눈을 가늘게 뜨고 유녀들을 살펴보았다. 이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쉬운대로 쓸만하군. 그는 품속행서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큰 금괴 세 개를 꺼내더니 탁자에 나란히 놓았다. 순금히 불빛을 받아 번쩍번 빛나자 유녀들의 요염한 눈에서는 판욕의 빛이 흘렀다. 그 작은 금괴 하나면 정말 그녀들이 수년간 벌은 금액을 능가할 정도의 거이기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진짜 순금이다. 반송이 여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금괴를 손가락으로 누르며 설명했다. 이것을 너희들이 갖고 못 갖고는 모두 너희들이 하기에 따라 달렸다. 유녀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 한껏 단장을 한 유녀들. 백살대의 사나이들의 눈길이 몸을 희웃건만 오히려 야릇하게 둥굴을 흔드는 유녀까지도 있었다. 오늘 밤 너희들은 이곳의 손님들을 한 명씩 맡아서 모신다. 단. 반송은 짐짓 엄숙하게 말했다. 너희들 중 한 명이라도 실수한다든지 잘못 모시면 이 금괴는 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라. 유녀들은 그 말에 교태 어린 미소를 지었다. 모두들 자신 있다는 표정이었다. 이때 반송의 눈이 서서히 유녀들을 쓸었다. 그러다 그 중 한 유녀에게 그의 눈길이 멎었다. 너 이리 와라. 그 말에 유녀는 허리를 흔들며 다가왔다. 내가 제일 쓸만하구나. 그녀는 머리를 길게 허리까지 들이웠는데 상당한 미모였다. 몸매도 가냘픈 듯하면서도 탄력이 있어 보였으며 특히 피부가 투명할 정도로 희였다. 그녀는 이국과 중원인의 혼혈인 듯했다. 반송은 그녀의 가슴 부분을 내려보며 말했다. 내게 오늘 제일 어려운 임무를 내리겠다. 유녀는 미소 지었다. 어떤 임무를요? 반송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그 손가락 끝은 부금진을 가리켰다. 저 꼬마는 내가 가장 아끼는 막내 동생 같은 친구다. 오늘 밤 그를 모실 자신이 있느냐? 유녀의 눈이 반짝 빛났다. 그녀는 부금진이 아주 예쁘게 생긴 소녀님에 매우 기뻐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생긋 웃으며 말했다.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반송은 껄껄껄 대소를 터뜨렸다. 좋아 좋아. 내가 오늘 저 아우를 모신다면 따로 내게 금개 한 개를 주겠다. 유녀의 얼굴이 활짝 펴졌다. 그녀는 허리를 나부시 숙이며 절을 했다. 감사합니다. 나으리. 하나 이때 당사자인 부금진의 안색이 희다 못해 그만 횃빛이 되어 있었다. 반대역.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반송은 대소를 터뜨렸다. 으하하하. 소진 오늘 밤 내가 너의 수총각 딱지를 떼어주마. 부금진은 그만 사색이 되고 말았다. 자 가보아라. 반송이 그녀의 둥부를 철썩 때리자. 유녀는 교태어린 비명을 지으며 부금진에게로 달려갔다. 이때 다른 유녀들도 제각기 한 명씩의 무사들 곁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백살 때 무사들은 희이 낙낙하며 즐거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다. 이때 어 어 부금진은 당황하여 쩔쩔매고 있었다. 그에게 다가온 미녀는 바짜고짜 그의 무릎 위에 엉덩이를 대고 앉은 것이었다. 어디 그뿐인가. 그녀는 섬섬옥수로 그의 뺨을 쓰다듬는 것이 아닌가. 어머 정말 아름다우신 도련님이셔. 저보다도 더 아름답고 피부가 고우시네. 그녀는 즐거워 못 견딘다는 듯이 몸을 야릇하게 흔들었다. 호호 어쩜 남자 피부가 이렇게 부드러울까. 그녀는 뺨을 부금진의 뺨에 대고 비볐다. 부금진은 당황하다 못해 미칠 지경이었다. 뒤? 비켜라. 하나 그것이 닳고 다른 유녀에게 통할 리가 없었다. 어머 그 무슨 말씀이에요. 그녀는 눈을 예쁘게 흐끼며 부금진의 가슴에 안겼다. 자 도련님. 이제 우리끼리 한번 재미있게 놀아봐요. 네. 부금진은 전신에 소름이 오싹 끼쳤다. 그녀의 말랑말랑한 엄덩이가 무릎을 누르고 화장내 나는 몸을 바짝 기대오는 데는 그야말로 질색이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제 빛깔을 잃어 사색이었다. 그 광경의 주변의 사나이들은 모두 대소를 터들였다. 마침 여탁자에 앉아 한 유녀의 저 가슴에 손을 넣어 주무르고 있던 조충이 껄걸 웃었다. 부공자님 한번 오늘 밤 멋지게 즐겨보시오. 핫핫 누구든지 처음에는 다 쑥스러운 법입니다. 하나 사나이라면 그 나이에 여자야 알 것은 다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핫핫하. 그때 그의 무릎에 걸터앉은 유녀가 콧소리를 냈다. 흐흥. 그러는 당신은 도통했단 말이에요. 물론. 조총의 손이 어느새 그녀의 치마 속으로 쑥 들어가고 있었다. 어머. 성급하시오. 유녀는 몸을 비틀었다. 무사들은 또 대소를 터뜨렸다. 장래의 분위기는 완전히 무르익고 있었다. 모두들 유녀들과 놀기에 연염이 없었으며 연발 웃음소리와 유녀들의 교성 비명 이 터졌다. 정말 호피한 사나이들의 천국이었다. 하나 단 한 명. 그에게 말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으니 두말할 것도 없이 한참 덤벼드는 유녀의 새빨간 입술공사에 쫓겼고 개를 좌우로 피하고 있는 부금진이었다.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열풍은 지났다. 그것은 실로 오랜만에 열풍이었고 이색적 임밤이기도 했다. 이 국녀 타루미의 정열적인 봉사의 밤은 지글지글 탔던 것이다. 장천리는 침상에 걸터 앉아있었다. 이미 그는 옷을 입은 후였다. 침상에는 타루미가 누워 새근새근 잠들어 있다. 지나치게 정렬을 발산한 탓이었을까. 곤히 잠든 그녀의 모습은 다소 흐트러지긴 했어도 여전히 아름답고 유혹적이다. 금발이 흩어져있었고 저 가슴은 노출되어 있었다. 비록 불은 꺼져있었으나 창문 틈으로 달빛이 흘러들어 그녀의 나신을 눈부시게 비추었다. 그야말로 선정적인 모습이었다. 장천리는 묵묵히 그녀의 나신을 내려보다 이불로 그녀의 몸을 덮어주었다. 이어 그는 밖으로 나왔다. 뜰하게 선이 보름달이 환하게 누리를 비춘다. 북방에 밤은 곧 적한 느낌이 든다. 장천리는 천천히 후원을 거닐었다. 잠시 가다가는 그는 걸음을 멈추고 달을 응시했다. 그의 두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감회가 일어나고 있었다. 타루미와의 정렬이 지나가자 오히려 마음이 가라앉았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해남에 갔다 온 지도 벌써 7개월이 지났다. 그의 가슴에 잔잔한 파문이 번졌다. 남창의 청하원을 떠난 지도 이제 언언 3년이 지났다. 그렇다. 청하원을 신산에게 빼앗기고 떠나온 지 벌써 3개 성상이 지난 것이다. 지난 3년간은 조금의 쉴 틈도 없이 내 혼신에 힘을 기울인 나날들이었다. 또한 추호의 후회도 없는 날이었다. 하나. 그는 스치는 봄밤의 바람이 문든 서늘함을 느낀다. 과연 나는 모든 것에 만족하고 있는가. 망남지방은 대부분 황량하다. 하나 후원은 신경을 써 제법 많은 수목을 가꾸어 놓았다. 달빛이 비쳐 땅에 어지러운 나뭇가지의 그림자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가운데에 우뚝 서 있는 장철린의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어찌 보면 그는 그물 속에 갇혀있는 것처럼 보였다. 장철린은 쓸쓸한 심정이 되었다. 그는 내심 탄식했다. 언제나 바쁜 일이 지나고 혼자가 되면 느껴지는 이 감정 가슴 한 곳이 구멍이라도 뚫린 듯한 허전함. 무엇으로 메울 수 없고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다. 그는 고개를 들어 달을 응시했다. 밤하늘은 맑았다. 초롱초롱한 별빛이 가물거리고 달이 바람에 스친다. 달빛이 이상할 정도로 또 옅하고 명료해 보였다. 그래 바로 이 모든 것이 옥교 그녀 때문이다. 장철린의 가슴은 뭉클한 이상한 아픔으로 흔들렸다. 옥교 달 속에 하나의 얼굴이 나타났다. 달 속에서 그를 내려다보며 웃는 미녀 이 세상에서 그에게는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미녀 가장 화려하였으며 가장 달콤한 음성을 가진 미녀 그에게는 이 세상 그 자체 이상으로 절실하게 다가왔었던 미녀 추옥교의 얼굴이 웃고 있다. 그렇다. 그녀는 장철린의 인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인이었다. 옥교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장철린은 그동안 그녀의 행방을 찾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그는 이미 수십 명의 밀정을 북해로 분했다. 해남에서 돌아오자마자 밀파를 한 것이었다. 밀정들의 소식에 의하면 그녀는 북해에 없었다. 그녀는 이미 북해의 제왕인 북해사태청의 청주 숙혜염의 아들 숙혜 철릉과 함께 어딘가로 떠났다는 것이다. 숙혜 철릉 장철린은 그 소식을 듣고 숙혜 철릉이란 인물에 대해 조사해 주었다. 그는 북해의 제2의 고수였다. 그는 장차의 북해사태청의 후계자였으며 탁월한 무공은 물론 젊고 준수하며 지극히 매력적 인기나마라는 것이었다. 장철린은 한 번도 보지 않은 숙혜 철릉이란 인물에 대해 기이한 감정이 일고 있었다. 그는 달빛을 보며 쓴 웃음 지었다. 그자가 그토록 뛰어나다면 옥교가 그를 사랑할 수도 있겠지. 장철린의 가슴은 답답해졌다. 더욱이 옥교는 내가 내 소련에 의해 죽은 줄 알 테니. 장철린은 우울해졌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그녀를 찾고 싶다. 장철린은 가벼운 한숨을 쉬었다. 하나 그럴 수 없는 나의 처지가 안타까울 뿐이다. 그는 시선을 허공으로 던졌다. 신은 인간의 완벽한 행복을 용납하지 않는단 말인가. 아아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런 그의 모습은 평소에 강인하고 현명하며 끄끗한 태도와 너무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도 역시 일개 평범한 사람의 심정을 지니고 있기는 마찬가지였기에 형님 문득 등 뒤에서 나직한 음성이 들렸다. 장철린은 이미 그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 그는 몸을 돌리지 않고 담담히 말했다. 계묵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았느냐. 원계묵은 충직하게 말했다. 형님이 주무시지 않거늘 어찌 제가 먼저 잘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장철린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알고 있었다. 해남에서 그가 동광사성의 음모에 말려 죽을 뻔한 경우를 당한 요원계묵은 밤낮없이 그의 주의를 살피며 보호해온 것이다. 그가 잠시 서록 자리를 비울지라도 그는 언제나 백살대의 수십 명의 도객들로 하여금 장철린을 보호케 배려했다. 그가 오늘 반송을 따라서 술을 마시러 가지 않은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 백살대의 인원이 대폭 줄었으므로 자신이 직접 장철린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그 모든 것을 장철린은 환히 알고 있다. 하나 그는 원계묵이자 신의 고생을 언급하지 않듯이 그도 역시 표시하지 않았다. 이미 서로가 서로를 너무도 잘 이해하기 때문이었다. 단지 그들의 서로를 아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뜻이 통하고 마음과 마음이 유착되고 있었기 때문에 장철린과 원계묵은 담소를 나누며 후원을 거닐었다. 그 모습은 흡사 다정한 직일 아기보다도 형제 같았다. 형님 타룸이라는 미녀는 괜찮았습니까? 원계묵의 직구준 질문에 장철린은 그저 고소할 뿐이었다. 그가 말하지 않자 원계묵은 곧 그늘진 표정이 되었다. 그는 장철린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형님 그토록 취소절을 사랑하셨습니까? 장철린은 여전히 말이 없다. 문득 원계묵이 눈썹이 서서히 일어났다. 그는 약간 강한 음성으로 말했다. 형님 정령 그렇다면 소재가 직접 수화를 끌고 부캐로 가서 취소절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개묵 장철린은 비로소 입을 열었다. 네 형님 장철린은 그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고마움의 빛이 부드럽게 흘렀다. 쓸데없는 짓이다. 장철린은 고개를 저으며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그것은 단순히 나의 감정일 뿐이다. 원계묵은 뭐라 얘기하려 입을 열었다. 하나 그 순간 장철린은 문득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쳤다. 개묵 오늘 밤 나와 술 한잔 하지 않겠느냐. 원계묵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올랐다. 형님과 함께라면 어느 때 어느 곳이라도 사양치 않겠습니다. 좋아. 나가자. 장철린은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오늘 밤 자네를 술에 취해 쓰러뜨려 보겠다. 원계묵은 파한대소 했다. 하타타 소재의 술실력은 보통이 넘습니다. 아마 형님의 세대쯤은 될 것입니다. 길고 짧은 것은 돼봐야 한다. 원재. 하타타 좋습니다. 형님 어서 갑시다. 하하하. 그들 두 사람 두 사나이 두 인간 두 시대적 영웅은 서로의 어깨를 걸쳐앉고 대소를 터뜨리며 달빛을 받으며 주점으로 향하고 있었다. 진정만인이 부러워할 풍경이리라. 66을 팔아 건넨 사랑. 아침 북방에 아침 햇살이 화문을 쓰다듬 듯 비춘다. 대륙은 광대무변하다. 그리고 태양은 온누리를 공통적으로 비춘다. 태양이 대륙을 비추면 인간들은 새로운 의욕에 넘쳐 활기차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전일의 독한 피로와 때로는 절망까지도 빚고 일어서면서 새로운 힘을 근육 구석구석 느끼며 힘차게 대지를 발게 되는 것이다. 융고 숙자는 부산에 졌다. 장천리는 고랍 특성을 떠날 준비를 하달했다. 백살대의 도객들은 바빠졌다. 그들은 이곳저곳을 바삐 우가며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다. 간밤에 찾아왔던 아구교인 타루미는 진시경의 객장을 떠났다. 그녀는 떠나면서 장천린에게 무슨 말인가를 할 듯 했으나 결국은 하지 못하고 떠났다. 장천리는 안다. 그녀의 초록빛 눈 속에 깃든 애틋한 그녀의 정감을 끄는 충분히 보았다. 허나 그는 그것을 내색할 수 없었다. 타루미는 떠났다.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면서 정오 무렵 융고 숙전의 후원 제법 넓은 공지에는 백여명의 각가지 부류의 인간들이 모여있다. 약간 높은 듯 반송구이 위험있게 우뚝 선체의 인간들을 내려보며 턱수염을 만지작거리면서 엄숙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후원 공지를 꽉 내온 백여명의 인간들 그들은 실로 각양각색의 부류였다. 젊은이 늙은이 한인 몽고인 서장인 심지어는 생목인까지 섞여있었다. 복장도 그들이 소재하고 있는 무기도 각양각색이었다. 허나 대부분 그들에게는 공통된 점이 있었다. 그것은 한결같이 그들의 분 위기가 내마르고 아주 잔인해 보인다는 점이었다. 마치 들개 같다거나 할까 그들은 바로 낭인시장에 스스로의 몸을 내걸은 낭인 무사들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평범해 보이는 자들이 아무도 없다. 자신의 생명과 무예를 팔아 살아가는 자들이니만큼 결코 평범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반송은 낭인 무사들을 상대로 차가운 어조로 일장 훈씨를 하고 있었다. 내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들의 모든 움직임을 통제할 사람이다. 그는 하나뿐인 팔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켰다. 잘 기억해둬라. 내 이름은 반송이다. 나는 공적인밀에 관한한 피도 눈물도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나의 주인이 너희들을 고용했고 너희들의 움직임과 신상을 나에게 맡긴 이상 이제부터 너희들의 모든 생사여탈권은 내가 쥐게 된다. 반송의 말에 아무도 대꾸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저 메마르고 산막한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아니 그것도 아니었다. 백상에 음산하면서 무시무시한 번들거리는 야수구의 눈동자들은 모두 반송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만일 보통의 담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예 그들 앞에 서지도 못할 뿐더러 입도 못될 살벌한 분위기였다. 일생을 거칠게 몸뚱이를 던져 살아온 들개나 승냥이 같은 낭인들이었다. 허나 반송을 달랐다. 그는 입가를 실루기며 추워도 기세가 밀리지 않는 싸늘한 음성으로 말했다. 계약기간은 1년이다. 모든 숙식은 그동안 제공한다. 돈도 모두 선불로 준다. 허나 만에 하나 명심해 둘 것이 있다. 만약에 약도 중에 대여를 이탈하거나 명령에 따르지 않는 놈은 그 자리에서 베어버리겠다. 그의 살벌한 말에 낭인들의 눈빛이 사납게 번뜩거렸다. 이때 낭이들 중에서 한 명이 문득 거친 음성으로 말했다. 질문이 있소. 한쪽의 대머리의 중년인이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몸에 찰싹 달라붙는 검은 가죽옷을 입고 허리에는 날카로운 낯을 껴차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혐오감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흉악했다. 특히 주먹구에 구멍이 숭숭 기긋 려있는 것과 반들반들한 대머리의 시뻘건 독사 수십 마리가 꿈틀거리는 문신을 새겨 나온 것은 실로 섬뜩하기만 했다. 뭐냐. 반송이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대머리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오. 반송은 냉엄하게 말했다. 그 질문은 받지 않는다. 너희들은 어떤 것이든 시키는 대로 1년 만 따르면 된다. 그것이 애당초 계약 내용이 아니냐. 대머리는 눈을 가스름하게 만들며 음산하게 말했다. 흐흐사림도 그 할 일 중에 끼어 있소. 반송은 그를 노려보았다. 내 이름이 뭐냐. 후툭툭 막서 위로트의 독두사 화로 라고 하면 좀 알겠소. 그러자 낭인 무사들 가운데 침묵 속에서 경탄의 빛이 흘러나왔다. 그의 이름은 낭인 시장에서는 상당히 알려진 모양이었다. 허나 반송은 차갑게 코우춤쳤다. 흥. 화로 한 번만 더 입을 벌리면 내 대갈통의 껍질을 모조리 벗겨주겠다. 그 말에 화로의 안색이 굳어졌다. 그의 두 눈에서 살기가 이글이글거렸다. 일촉즉발의 험한 분위기였다. 화로 같은 인간은 법은 물론 예의나 형식 따위는 아예 무시하고 자신의 내키는 대로 살인쯤은 치근중 먹듯 해치우는 작자다. 크키으. 좋소. 반날이 내가 계약을 하고 돈을 받은 이상은 참겠소. 허나 계약이 끝난 후반날이는 어깨 위에 물건을 간수 잘해야 될 거여. 반송도 음산하게 말했다. 좋아 기다리지. 허나 너는 1년 안으로 나 반송이 어떤 위인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그의 말이 끝나자 화로는 킬킬 괴소를 흘리기만 했다. 이때? 여기 또 질문 있소. 이번에는 반송의 바로 앞에서 음침한 음성이 들렸다. 그 자는 흑이를 입은 안색이 마치 밀럽처럼 창백한 깡마른 청년이었다. 그 외의 첫인상에도 몹시 음엄하고 악랄해 보였다. 어딘지 모르게 음침한 기운이 기분 나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는 등 뒤에 음양검을 메고 있었다. 말하라. 반송의 말에 그는 음푹 꺼진 두 눈에 음엄한 빛을 띄며 희죽 웃었다. 반날이의 왼팔은 어찌하다 분실했소. 그 말에 낭인들의 안색이 일제히 그더졌다. 음양검을 맨 청년의 말이야말로 반송의 감정을 무자비하게 긁는 것이 아닌가. 허나 정말 뜻밖의 것은 반송의 반응이었다. 으하하하하. 그는 갑자기 요란한 대소를 터뜨린 것이다. 이어 웃음을 뚝 그치더니. 그는 싸늘하게 말했다. 간수를 잘못하면 무엇이든지 분실할 수 있는 법이다. 됐나? 청년은 음엄하게 말했다. 됐소 반날이. 내 이름은. 청년은 희죽 웃었다. 오사장의 음양검 페륵결 2호. 반송은 미소지었다. 좋다. 페륵걸. 그는 음성을 낮추며 말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총구하겠다. 반송으로 손으로 턱수염을 쓱 히웃으며 싱긋 웃었다. 앞으로 내 앞에서 함부로 입을 싸돌리면 아래 위 턱을 모조리 뭉개버리겠다. 웃으며 하는 말치고는 엄청나게 거칠고 무서운 말이었다. 헌데 그 말이 채의 여운을 내기도 전이었다. 문득 그의 허리춤에서 무엇인가 번쩍 빛났다. 헉. 페륵걸의 입에서 다극성이 터졌다. 보라. 그의 머리를 묶는 끈이 잘라져 나풀거리며 떨어져 내렸다. 그와 동시에 그는 가슴이 싸늘해져 고개를 숙인 순간 몸이 확 질걸린 듯 떨리는 것을 느꼈다. 앞가슴의 옷이 온통 수십 가닥의 도에 베어져 완전히 걸레 쪽이 되어 있지 않은가. 허나 머리끈이 잘려도 머리카락은 안 올도 잘려지지 않았고 가슴에도 살같은 조금의 상흔도 나지 않았다. 아니 그보다도 낭인들 중 아무도 반송이 칼을 뽑는 것도 못 보았고 또 집어넣는 것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다. 반송의 발도술 이야말로 가히 섬전이었기에. 페륵걸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의 모습은 보기 딱할 정도로 딱딱하게 굳은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반송 그는 은연 중 100명의 낭인무사들을 휘어잡는 데 성공한 것이다. 반송은 그 후로도 장장 한 시즌 이상이나 낭인무사에게 일장 훈육을 한 뒤에야 그곳을 빠져나왔다. 이미 낭인들은 모두 백치가 된 뒤였기도 했다.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아랑 며칠째 그녀는 우울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손님을 받았으나 그녀가 마치 나무토막처럼 응해주지 않는 바람에 손님은 투덜대고 나가버렸다. 객점 주인은 그녀에게 야단을 치고 마구 욕설을 퍼부었다. 손님 떨어지면 모든 것은 아랑의 책임으로 돌리겠다고 위협까지 했다. 하나 아랑은 그대로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완전히 의욕을 상실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삶의 의욕마 저도 상실했다.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고 누구와도 어울리거나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는 지금 초라하고 더러운 자신의 방에서 동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동경의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 그녀 자신이 생각해 도 너무나 늙어있었다. 과거에 탄력있고 생기 넘치는 얼굴은 와전히 사라지고 지금 그녀 앞에 앉아있는 것은 시들고 구겨진 더러운 잡초와 같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 다모. 문득 가슴이 아릴듯이 아프다. 그녀는 북받쳐 오르는 슬픔에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떨어져 내렸다. 다모가 그녀 곁을 떠난 뒤 그녀는 마치 가슴이 텅 빈 듯 허탈해져 버린 것이었다. 허나 그녀는 문득 고개를 반짝 치켜 세웠다. 아랑 마음을 굳게 먹어. 약해져서는 안 돼. 그녀는 거울 속을 노려보았다. 너는 내 나름대로의 꿈이 있지 않느냐. 거난이 싫어서 그래서 그 꿈을 성취하려고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 아랑은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어차피 담상공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녀는 거울 속을 노려보며 마음을 굳게 먹었다.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 믿을 것은 오직 돈뿐이야.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돈을 돈을 버는 거야. 그녀는 갑자기 생기를 되찾았다. 그녀는 곧 화장을 하기 시작했다. 화장솜씨는 능수능란했다. 잠깐 사이에 분을 바르고 머리를 빗어넘기자 그녀의 얼굴은 아! 능딱게 바뀌었다. 완전히 조금 전과 달라져 보이게 되었다. 그녀는 거울을 향해 자신을 보고 웃었다. 그래 아직도 나는 예뻐 찾는 사람은 아직도 있다. 헌데 그때 그녀의 몸이 가늘게 떨렸다. 거울 속 방문이 열리자 한 사나이가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다무가 아닌가? 담상공 그녀의 마음은 거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말았다. 그렇다. 다모는 다시 그녀를 찾은 것이었다. 다모는 아랑이 몸을 일으키며 큰 눈에 반가움을 표시하는 것을 보면서 입을 열었다. 무심한 눈이오 음성이었다. 내 몸이 팔렸다 아랑. 막 그에게 다가가려던 아랑의 몸이 흠칫 멈추었다. 이제 다시는 고랍 특성에 올 수 없을 것 같다. 다모의 무심한 말에 아랑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결국 당신은 칼의 인생을 걸기로 한 건가요? 다모는 손에 든 녹슨 칼을 내려보며 말했다. 내가 아는 것은 칼뿐이다. 말하면서 그는 품속에서 조그만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는 상자를 그녀 앞에 던졌다. 이것이 내 몸값이다. 그동안 내게 마음속으로 비친 것에 대한 보상이다. 이것으로 너만이라도 남은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아랑은 망연자실해졌다. 가는 건가요? 다모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는 만날 수 없겠죠. 다모는 나직이 말했다. 모르지. 인연이란 것은 워낙 무서우니까. 장담을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운명이오 인연이다. 허나 그러기에는 이 대륙은 너무 넓다. 아랑은 안색이 창백해졌다. 어디로 가실 건가요? 알지 못한다 나도. 다모는 할 일을 다했다는 듯이 몸을 서서히 돌렸다. 안녕 아랑. 아랑은 넋을 잃었다. 그녀는 어찌할 수 없었다. 잡아야 하나꼬 생각했지만 왠지 잡을 수가 없었다. 안. 명. 그녀의 입에서는 안녕이란 말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 말은 그녀의 입술에서만 맴돌았을 뿐 다모는 그 말을 듣지 못했다. 다모는 완전히 사라졌다. 아주 그는 사라진 것이다. 다모가 나가고 한참이 지나서야 아랑은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상자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허탈한 말이 진하게 베어 있었다. 아랑은 상자를 들어 쌍시오. 그리고 뚜껑을 무심코 열었다. 순간 그녀의 얼굴에 경악이 떠올랐다. 보석 상자 속에는 값비싼 보석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그 엄청난 양의 보석을 대하자 완전히 넋이 빠진 듯한 표정이었다. 허나 그녀의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다음 순간 그녀는 고개를 들더니 날카로운 웃음을 터드렸다.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그것은 극도의 허무한 웃음이었다. 날카롭게 웃는 웃음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눈물은 이제 뺨을 적시고 그녀의 옷자락까지 적시기 시작했다. 한산한 거리. 왜 30만 양 전부를 그 여인에게 주었나. 반송은 의아한 듯 물었다. 그는 다모가 나오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다모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랑하는가. 반송의 말에 다모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닐세. 그럼 왜. 다모는 앞을 보고 걸어가면서 담당이 이야기했다. 내가 과거 정을 준 유일한 여인이다. 그녀와 나의 운명은 실로 모질다 못해 무섭도록 강하게 배치되어 있었지. 어쩌면 내 인생을 팔은 그 돈으로 그녀에 대한 마지막 잔재를 씻어버리고 싶었는지도 모르지. 반송을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슴이 아픈가. 다모는 미소지었다. 그것은 보기 드물 정도로 부드러운 미소였다. 반영 자네는 정말 좋은 친구일세. 나는 자네를 만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하네. 그는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았다. 내 걱정은 하지 말게. 나는 이제 내 가슴 속에 남아있는 과거의 찌꺼기를 모두 씻은 듯해서 극히 기분이 유쾌하니까 말일세. 하하하. 그는 대소를 터뜨렸다. 허나 어딘가 모르게 웃음소리는 쓸쓸한 구석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반송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다모는 앞을 향해 계속 걸어갔다. 행복해라 아랑. 내게 준 30만냥도 크고 귀중한 것이지만 그것은 나의 전 인생을 포기한 것이기에 더욱 소중한 것이다. 너는 이제 가난을 벗어났다. 내가 생각한 행복을 내가 부정했기에 나는 너를 위해 마지막으로 내가 추구하는 행복을 이루게 해준 것이다. 다모의 눈 속에는 알 수 없는 빛이 흐르고 있었다. 내 곁을 떠난다고 생각한 순간에야 내게 대한 내 감정을 알았다. 다모 그는 눈을 얼핏 감았다가 떴다.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아랑. 허나 이제는 있기로 했다. 해는 점차 새벽으로 기울고 있었다. 안녕 아랑. 두 사나이가 긴 그림자를 이끌며 사라지고 있었다. 고랍 특성의 낭인시장에서 만난 두 사나이 이제 그들은 다시는 이곳에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 67 이 불은 왜. 대황원 끝없이 펼쳐진 황원의 풍경은 황량하다기보다는 웅대하다는 느낌을 준다. 간간이 푸르른 대초원이 끝간데 없이 이어지다가는 또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은 푸석푸석한 황지의 사막이 펼쳐지기도 하는 곳. 망남 몽고 지방 특유의 건조한 기후로 인해 대부분의 땅은 황지로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대초지가 형성되는 지대에서는 대규모의 육목인의 생활 근거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양떼를 반목하면서 대초원을 누비는 육목인들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생활 풍습을 이루고 있었다. 양에서 나온 모든 것이 그들의 생활에 반영된다. 의복에서 빠오를 만든 것은 양털 및 양가죽이었고 그들의 주요한 식량은 물론 양고기와 양저지다. 그러므로 초원에서 양의 존재는 곧 생명 그 자체이기도 했다. 대황원의 흙먼지가 잃었다. 풀 한 폭이 없는 먼지와 같은 메마른 황원을 가로지르는 대상이 있었다. 그들은 낙타 수십 마리와 말 수백 마리를 이끌고 황원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바로 고랍특성을 떠난 장천린의 대상이었다. 대열의 중간 부분에는 낙타가 이끄는 커다란 가마가 있었다. 특히 가마의 양쪽으로 백살대의 도객들이 수십 명 호의를 하고 나갔다. 가마에는 바로 장천린이 타고 있었던 것이다. 대열의 후미는 낙타의 등에 짐을 잔뜩 실은 행렬이며 맨 뒤에 백인의 낭인시장에서 고용한 낭인 무사들이 많을 타고 행군했다. 무척 규모가 큰 대상이었다. 일찍이 망남이나 막서지방에서 이런 류의 대상은 흔히 있는 것이긴 했으나 그 규모가 이렇게 크지는 않았다. 가마 안장천린은 부금진과 마주 앉아 있었다. 가마 바닥은 부드러운 양탄자가 깔려 있었고 제법 널찍하여 편히 들어놓을 수도 있었다. 부금진은 장천린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것은 대부분 몽고에 관한 이야기였다. 풍습질이 생활양식 의복에서 심지어는 그들의 전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짜 새히 이야기했다. 장천린은 부금진에 대해 감탄할 때가 한부건이 아니었다. 아름다운 미소녀를 뺨칠 정도로 아름답게 생긴 미소년의 머리에는 놀라운 학식과 지혜 그리고 남이 따를 수 없는 경륜까지 갖추어져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줄곧 장천린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었다. 망남 몽고의 수십 개 부족은 대개가 후금왕 누루하치에게 눌려 거의 굴복한 채 매년 조공을 바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부금진은 이 지방의 정세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다. 하나 망남의 가장 큰 부족인 차라비 부족의 인단하는 그 세력이 막강합니다. 그는 성격이 거세고 자존심이 강하여 누루하치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누루하치가 본행군 병을 격파하여 누루하치에게 큰 타격을 입히고 있지요. 장천린은 이야기를 귀담아 새기고 있었다. 그것은 장차의 그의 행동과 목적에 극히 중요한 정보였기 때문이다. 임단하는 일당천의 맹장이에요. 그는 무공이 극구한 대총원의 품으나라고 불리웁니다. 부금진은 엄지손가락을 내세워 보냈다. 장차 대초원의 지배자가 될 것이 확실해요. 장천린은 조용히 들으며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 가중원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 몽고까지 들어온 진정한 이유는 바로 망남 몽고의 영웅 임단안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물론 그 사이에 장사를 하는 것도 그의 개인적인 목적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가 이곳 몽고 지방에 온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그는 막국과 막설을 돌며 엄청난 물량을 거래했다. 그는 중원에서 산해관을 넘었을 때 막대한 물품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그것은 대막 지방을 돌며 팔아 치웠고 또 대막특 산해 갖가지 산물도 구입했다. 특히 10여 일 전에는 망남에 들려 고랍 특성의 낭인 시장에서 100명의 낭인을 계약하기도 했다. 또 거상 아랍대에게 말 1만 킬을 구입했다. 아랍대에게 접근한 목적은 마필의 구입도 있지만 진정한 이유는 임단안을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그는 해남에서 돌아와 북경의 태진왕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태진왕은 그에게 강곡한 부탁을 했다. 임단안을 만나 모종의 일을 추진해달라고 그것은 극비의 일이었다. 장천리는 가마 문 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대황야를 바라보았다. 눈 닿는 곳까지의 아득한 대황야가 이어져 있고 황해와 하늘의 중 간에는 흙먼지가 뭉개구름일 듯 뭉실뭉실 피어오르고 있었다. 황야의 스치는 바람이 만든 걸작이었다. 그야말로 웅대한 장관이 아닐 수 없었다. 누루아치 문득 장천리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중원에서 누루아치에 대한 소문을 거의 듣지 못한 그였다. 하나 몽고의 정작 오고보니 사정이 엄청나게 달랐다. 누루아치란 존재는 가히 공포와 경의의 대상이었다. 여진족 제1의 영웅이라고 했지. 누루아치 그는 여진산부족의 하나인 건주여진의 출신이다. 그는 조부 규상과 부친타실이 음모에 걸려 명군에 의해 처참하게 죽자 무서운 원한을 가지게 된다. 그 이후 그는 각고한 노력과 불굴의 투혼으로 여진산부족을 통일하는 데 성공한다. 그때가 만력 44년 즉 1년 전 그는 여진을 통일시키고 국고를 후금이라 칭했다. 연호를 천명이라 한 뒤 그의 야망은 다시 중원으로 돌려졌다. 대명제국을 정복하는 것이 그의 원대한 야망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호시탐탐 북방에서 명군과 충돌을 일으켰다. 명에 대한 그의 원하는 뿌리가 깊었다. 여진의 절대자 누루아치는 방금 북방에서 무서운 속도로 급행창하고 있었다. 장천리는 상념을 계속 이었다. 누루아치에 대해 대명의 황실은 별다른 관심이 없다. 다만 오직 태진왕만이 극도의 신경을 쓰고 있을 뿐. 그의 내리에 북경을 떠나기 전 태진왕이 한 말들이 떠올랐다. 과거 수십 년 전 여진 이명의 휘하에 있고 누루아치에 붙인 타실이 명황실에 충성을 바칠 당시 나는 북방 순실을 하려 흥경에 갔다가 타실과 함께 있던 누루아치를 본 적이 있네. 그 당시 누루아치는 20대의 청년이었다. 그는 호상이었고 처하를 오시하는 듯한 불타는 눈을 갖고 있었다. 제왕의 상을 지닌 인물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를 보는 순간 가슴이 껄 임직했었다. 현재 누루아치의 세력은 상상외로 막강하다. 하나 대명황실은 썩을 대로 썩어 그의 존재에 대해 아무도 신경을 쓰는 사람이 없는 한탄스런 실정이다. 실상 내가 20만 공병을 양성하려는 이유도 바로 누루아치 때 문이라네. 임단한을 만나게 임단한은 막남의 영웅으로 누루아치와 항상 적대시하는 인물이다. 그 이유는 그의 성격 탓도 있지만 실상 막남과 여지는 바로 접해 있는 지리적 여건 때문이기도 하다네. 그는 차라비 부족의 젊은 족장으로 그의 휘하에 있는 궁병만도 심만에 이르른다. 내가 자네를 임단한과 만나게 하려는 이유는 임단한의 영향력으로 누루아치의 본격적인 중원 침공을 다소나마 억제케 하려는데 있다. 부금진은 한참 이야기하고 있다가 멈칫했다. 장천린이 어두운 표정으로 밖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용대인님. 장천린은 듣지 못한 듯했다. 용대인님. 그제서야 장천린은 긴 상념에서 퍼뜩 깨어났다. 아 소진. 미안하다 내가 잠시 다른 생각을 하느라고. 부금진은 다소 걱정이 되었다. 피곤하신가 봅니다. 이제 그만할까요. 장천린은 고개를 흔들었다. 괜찮다. 계속 이야기하거라. 아닙니다. 조금 쉬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임단한을 만날 때까지는 며칠 여유가 있으니까요. 장천린은 문득 부금진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의 시선이 너무 정면으로 들어오자 부금진은 그만 얼굴을 붉혔다. 그는 공연히 수죽음을 탔다. 저 제 얼굴에 뭐가 붙었나요. 장천린은 미소지었다. 너의 얼굴은 깨끗하고 아름답다. 그리고 순수하구나. 부금진은 더욱 얼굴을 붉혔다. 나는 너를 대할 때마다 감탄을 하곤 하지. 내 나이에 비해 엄청나게 놀라운 지식과 한번 본 것은 절대로 잊지 않는 기억력 때문이다. 과찬입니다. 하하 소진. 나는 너를 볼 때마다 어떤 한 인물이 떠오르곤 한다. 부금진의 얼굴에 궁금증이 어렸다. 바로 무형 보검형이란 인물이다. 순간 부금진의 안색이 미묘하게 변했다. 동시에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나 그 점을 장천린은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무형 신산 중 무형 보검형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다. 부금진은 고개를 약간 숙였다. 그는 아주 신비한 인물이에요. 그를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나보지 못했다. 하나 들은 바에 의하면 그의 능력은 불가사 의할 정도라고 하더군. 그는 무엇이든 한 번 본 것은 절대로 잊지 않는 천재적인 두뇌를 지녔다는 것이다. 마치 소진 너처럼 말이다. 정말 신비한 존재다. 부금진의 두 눈에 복잡 미묘한 빛이 어렸다. 비로소 장천린은 그가 이상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았다. 소진 무슨 걱정이라도 있느냐?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 아닙니다. 부금진은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이때 말발굽 소리가 다가오더니 가마 옆으로 원깨무기 다가섰다. 형님. 음. 장천린은 주렴을 들추었다. 무슨 일이냐? 계무. 형님. 조그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상 행렬 앞에서 피투성이에 의해 극심한 상처를 입은 여인이 발견되었습니다. 여인. 여인 아직 소녀티가 가시지 않은 여인이었다. 나이는 16,7세쯤 되어 보였는데 대단히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다. 옷과 머리에는 금은 보석의 장식이 달려있어 신분이 평범치 않음을 말하고 있었다. 얼굴도 대단한 미색을 지니고 있었다. 한대 안색은 백지장처럼 창백했다. 입술도 말라서 갈라져 있었고 전신은 피로 물들어있었다. 가마 안 여인을 눕힌 후 왕께 묵은 눈살을 찌푸렸다. 지독한 상처입니다. 아주 예리한 병기에 당한 것입니다. 그는 여인의 갈라터진 입술을 보며 무심히 중얼거렸다. 게다가 상처입은 상태에서 먼 거리를 걸어와 전신이 탈진 상태입니다. 소진 상처를 살펴보아라. 네 용대인님. 부근진은 즉시 피 묻은 여인의 옷자락과 상처를 살펴보고 또 맥을 짚어보았다. 외상은 그다지 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생명에는 살릴 수는 있습니다. 하나 상당기간 치료해야 할 듯 싶습니다. 그럼 우선 응급치료부터 하거라. 알겠습니다. 부근진은 고품 속에서 여러가지 약을 꺼내더니 응급치료에 들어갔다. 하나 상처를 치료하려면 옷을 벗겨야 했다. 그러나 부근진은 여인의 속살 만지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옷자락을 벗기면서도 내키지 않은 듯 눈썹을 찌푸리고 있었다. 한 대 팔뚝에 상처를 차려하다가 갑자기 그의 안색이 굳어졌다. 그의 눈은 크게 떠진 채 여인의 희디인 겨드랑이 사이에 멎어있었다. 그 코 바늘로 찔러 만든 듯한 아주 정교하고 조그마한 크기의 장미의 문신이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붉은 혈장미 문신 그것은 비록 눈에 잘 뜨이지 않는 은밀한 부위에 수놓아 있었으나 시선을 섬뜩하고 강렬하게 잡아 끌었다. 그 혈장미 문신을 보는 순간 부근진의 안색이 극도로 창백하게 변했다. 다만 그는 장천린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으므로 그 표정을 들키지 않을 수가 있었다. 이때 원깨묵이 여인을 응시하며 말했다. 형님 저 여인의 옷차림은 한인의 것도 몽고족의 것도 아닙니다. 저 여인은 여진족의 옷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린은 흠칫했다. 원깨묵은 계속 말했다. 저 여인의 분명 누구에겐가 쫓기고 있습니다. 장천린은 담당히 말했다. 그것은 추측일 따름이다. 아닙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곳은 망남의 가장 동쪽입니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50여리만 가면 바로 여진의 땅입니다. 장천린은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다. 자네의 생각은 원깨묵은 무뚝뚝하게 말했다. 이 여인이 깨어나는 대로 약간의 식량과 물 그리고 말한 피를 주고 보내는 것입니다. 구제 이곳에서 우리가 저 여인으로 인해 충돌을 비칠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때 그 말에 부근진의 안색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는 고개를 획 돌리며 말했다. 원형님 이 여인은 지금 안정이 필요합니다. 이 상태에서 내쫓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의 음성은 약간 흥분기를 띄고 있었다. 원깨묵은 눈살을 치푸렸다. 소진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서 지체할 수가 없다. 구근진은 벌떡 일어났다. 가마 한 대만 주시면 제가 알아서 치료하겠어요. 길을 떠나면 서 말입니다. 그는 여인을 안았다. 이어 원깨묵을 노려보며 말했다. 일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생명은 더 귀중한 것입니다. 살무사 형님. 그는 가마에서 내리더니 찬바람이 일도록 몸을 돌려 사라졌다. 원깨묵은 그만 멍청해졌다. 장천리는 대소를 터뜨렸다. 하타깨묵. 이번에는 자네가 한방 얻어 맞았다. 원깨묵은 머리를 극적였다. 장천리는 고개를 저었다. 그나저나 소진에게 저런 면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원깨묵도 고소지었다. 동감입니다.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저녁이 되자 대상은 초지에 당도하여 짐을 풀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빠오를 쳐 야숙 준비를 했다. 백살대는 물론 이련이와 특히 낭인 무사들은 이런 생활에 익숙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잠깐 사이에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곳은 황제와 달리 부드러운 풀이 깔려있고 나무도 있었으며 자그나마 연못까지 있었다. 대상의 행렬이 쉬어가기에는 알맞은 장소랄 수 있었다. 가운데 가장 큰 빠오 안 여인은 깨어났다. 대충 만든 침상 위에서 힘없이 그녀는 눈을 떴다. 아름다운 눈은 흐릿했다가 서서히 초점이 잡혔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낯선 얼굴들에 놀란 듯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과 공포가 떠올랐다. 부금지는 부드럽게 말했다. 걱정 마시오. 이곳은 안전한 곳이오. 그 말의 여인은 주위를 둘러보고 그곳이 아늑한 따오 아님을 보고 다소 긴장을 푸는 듯했다. 소녀는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부금진이 급히 만류했다. 움직이지 말아요 소전은 지금 상처가 심해요. 그 말의 여인은 다시 힘없이 누웠다. 부금진이 몽고어로 말했는데도 그녀는 몽고어를 알아듣는 것 같았다. 몽고어를 할 줄 알고 있소. 조금. 여인의 얼굴에는 수줍음이 어렸다. 의외로 더욱 애 떼어 보이는 얼굴이었다. 소녀라고 하는 것이 더욱 어울렸다. 그녀는 잠시 기분이 안정되자 입술을 움직였다. 저. 소녀는. 한데 이때 밖에서 반송이 급히 들어왔다. 용대인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천리는 그를 바라보았다. 수십 개의 기마대가 이곳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 말에 소녀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장천리는 느끼는 것이 있어 몸을 일으켰다. 나가보자. 그는 부금진에게 당부했다. 소진 너는 이 소절을 숨겨라. 네. 장천리는 반송과 원깨묵을 대동하고 밖으로 나갔다. 어둠이 밀려들고 있었다. 대초원의 선역이 불그스름하게 물들었으나 그것은 잠깐 사이에 어두운 황갈색 으로 변했다. 두두두두 지축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눈 깜짝할 사이에 수십 개의 인마가 초지에 닥쳐 들었다. 그들은 모두 털가죽 양피옷을 입고 있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다. 한결같이 용맹한 기질이 놀라웠다. 두 눈은 이글거렸고 체격도 극히 위맹해 보이는 인물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맨 앞 두 명이 나란히 털빛이 붉은 적토마 위에 우뚝 앉아있었다. 우측에는 청년이었는데 그는 털가죽 피풍을 둘렀으며 헐 위에 짧은 소검을 찼다. 네모지게 각진 얼굴에 길게 늘어진 특이한 눈을 갖고 있었다. 피부는 구리빛이었고 그의 체격은 당당하여 압도적인 기풍을 풍기고 있었다. 은연중 그에게서는 사람을 질식해하고 굴복하게 만드는 신비한 능력이 엿보이고 있었다. 그의 옆은 노인이었다. 머리칼이 붉은 적발 노인으로 약간 마른 체격의 피부도 붉으래 했다. 괴이한 것은 그의 두 눈이었다. 배간 놀랍게도 검은 동자가 없었다. 희뿌연 눈자일 뿐인 눈에서는 음산무비한 광채가 흘러나와 섬뜩한 느낌을 주었다. 장천리는 앞으로 나섰다. 그는 담담히 마상에 두 인물을 올려보며 물었다. 뒤 아들은 누구시오? 그러자 내모진 얼굴에 청년이 그를 미려보며 지그시 살핀 후 물었다.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음성이었다. 그대가 이곳 대상의 대표인가? 그렇습니다. 청년은 입가에 기이한 미소를 지었다. 이어 말해서 내려왔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다. 비록 그의 체격은 다소 크긴 했어도 장천린 역시 키가 켰음으로 별 차이는 없었다. 하나. 이때 장천린 어떤 위압감을 느꼈다. 그것은 난생 처음으로 타인에 대해 느낀 감정이었다. 청년은 그의 앞에 걸음을 멈추며 말했다. 본인은 과의심에 황태극 2호 뒤아에게 물어볼 말이 있어 온 것이오. 황태극. 순간 장천리는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부르르 격렬하는 것을 느꼈다. 그 이름은 왠지 강렬한 느낌을 주었다. 처음 듣는 이름인데도 그에게는 충격적인 느낌을 주고 있었다. 이 만남 삭막한 망남 몽고의 대초원 한 귀퉁이에서 만난 이 운명의 조호. 장천린과 황태극 어찌 알았으리야. 장차 평생을 두고 싸우게 될 두 영웅과 효웅의 만남. 황태극 훗날 그가 찬란했던 대명제국을 무너뜨리고 중 원의 청을 세우게 될 역사의 주인공인 청태종이 될 줄이야. 하늘은 알았을까. 또 신은 알고 있었을까. 풍운해 이 만남 대초원의 마침내 깊은 어둠이 장막처럼 내려 깔리고 있는 가운데 장천린과 후세의 청왕제가 될 청년 황태극은 운명의 변수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첫 만남을 장식하고 있었다. 68. 과의 신부 임단한 외에 차라비부와 함께 망남지 방에서 가장 큰 부족이다. 차라비부가 임단한의 영도 아래 뭉쳐 누르와치를 적대한다면과 이 신부는 누르와치와 우호적이었다. 그들은 화친하여 누르와치의 후금에 조공을 받침으로써 전화를 모면하는 부족이었다. 황태극을 마주보며 장천린은 무거운 어조로 물었다. 무슨 일로 찾았소이까 그의 음성과 태도에 평범하지 않은 무게가 있었다. 황태극은 두 눈에 이체를 띄고 장천린을 응시했다. 그제서야 그는 장천린의 모습을 자세히 살핀 것이었다. 그는 마음이 기이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일개 상인 이 아니다. 보통 비범한 인물이 아니다. 그는 곧 정중한 어조로 말했다. 본인은 여진의 소녀 한 명을 찾는 중이오. 장천린은 흠칫했다. 그 소녀를 말하는 것이다. 직감적으로 그렇게 판단했으나 그는 겉으로는 태연을 유지했다. 여진의 소녀라니 무슨 말씀이시오. 황태극의 눈썹이 꿈틀했다. 허나 곧 그는 여전히 차분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사내라고 하오. 과이신부 출신으로 수년 전 여진의 귀족인 여리표. 대인의 양녀로 입적했었소. 허나 놀랍게도 그 계집은 옛날부터 한족의 간세첩자로서 여진과 과이신부의 비밀을 조사하고 있었소. 며칠 전에는 과이신부를 방문했던 여리표 대인을 죽이고 탈출했소. 장천린은 묵묵히 듣기만 했다. 그 계집은 상처가 극심하여 이 근처의 사막지대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는 몸이오. 또한 황혼에는 숨을 곳도 없소. 그래서 혹시 귀공의 대상행렬이 그녀를 발견하여 구해준 것이 아닌가 해서 들린 것이오. 장천린은 황태극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내심 가볍게 놀랐다. 그 소녀가 간세. 허나 곧 그는 담담히 고개를 저었다. 그런 일은 없었소이다. 그러자 황태극의 안면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은은한 노기가 섞인 음성으로 말했다. 그럼 본인의 소아들로 하여금 빠오를 수색해 해도 좋겠소. 장천린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본인이 부인하느데도 굳이 빠오를 수색하겠다는 것은 본인을 불신함이 아니오. 그 말에 황태극은 배소를 터뜨렸다. 하타타 탄족은 거짓말을 잘한다. 나는 귀하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이어 그는 장천린의 말을 듣지도 않고 옆에 적발노인을 향해 말했다. 정리사부 소아들을 시켜 빠오를 뒤져보십시오. 거부하면 살상해도 좋습니다. 그 말에 적발노인은 무심하게 말했다. 알았소이다. 이어 그는 기마대를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다. 뒤져라. 네. 기마무사들이 몸을 움직였다. 허나 그때 그들은 그만 멈칫하면서 잔뜩 긴장되고 말았다. 보라. 주위에 어둠을 뚫고 사위를 포위하는 인물들 그들은 바로 백살대와 백명의 낭인무사들이었다. 200여 명이 그대로 그들을 포위하니 그 기세는 극히 위태롭고 위협적이었다. 맨 앞에서 반송이 앞으로 나서며 탁한 음성으로 기마대를 향해 말했다. 한치라도 그 자리를 뜬다면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그 말에 황태극은 움찔했다.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들 입여겨 명이 모두 1급 고수임을 그는 한눈에 간파한 것이다. 음 일개 상인이 이렇게 많은 숫자의 강한 고수들을 거느리다니. 그의 시선은 장천린에게로 옮겨졌다. 장천린은 여전히 태연했다. 그 주위에는 원깨묵과 다모가 양쪽에 나누어 실입하고 있었다. 음 저 두 명은 가히 초1급 고수들이다. 상황은 기이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때 그는 은밀하게 장천린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장천린은 그 뜻을 알아차리고 입가에 가느다란 미소를 지었다. 그는 곧 황태극을 향해 담담한 음성으로 말했다. 본인이 그대들의 수색을 불허하는 데 이유가 있소이다. 그것은 이 근처의 기적들이 자주 횡행하기 때문이오. 상인인 나로서는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오. 황태극은 냉소했다. 우리를 그럼 한낱 기적으로 본단 말인가. 장천린은 여유있게 말했다. 상인은 외지에 나오면 그 누구도 믿지 않는 법이오. 황태극은 주의를 둘러보며 위협하듯 말했다. 그대들이 수색을 계속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 망남지방을 절대 무난히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 말에 장천린은 짐짓 움찔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난색을 지으며 약간 캥기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자 황태극은 약간 어조를 부드럽게 하며 말했다. 그대가 정 못 믿겠다면 우리는 무기를 맡기고 수색하겠다. 그 말에 장천린은 곧 빙글에 웃었다. 정이 그렇다면 귀공을 한번 믿어보겠소이다. 이어 그는 주의를 향해 손짓을 했다. 그러자 백살대와 낭인무사들은 서서히 길을 터주었다. 황태극은 노인을 향해 말했다. 정리사부 무기를 이곳에 놓고 수색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천막 밖으로 나가는 자들이 있나도 살펴보시오. 알겠소이다. 이윽고 기마무사들은 무기를 한 곳에 쌓은 후 빠오를 뒤지기 시작했다. 이때 부금진은 장천린의 곁으로 다가와 전음을 전했다. 용대인 잘 숨겨두었습니다. 장천린은 나직이 물었다. 확실하게 했느냐. 걱정 마십시오. 부금진은 미소 지었다. 그러다 문득 그의 시선은 적발노인에게 갔다. 순간 그의 안색이 굳어졌다. 그때 마침 적발노인의 시선도 우연히 부금진과 부딪혔다. 허나 여전히 무심하기만 했다. 그러나 부금진은 달랐다. 그의 얼굴에는 경악이 어렸다. 장천린은 나직이 물었다. 아는 사람이냐. 부금진의 눈가가 파르르 경련을 일으켰다. 아. 아닙니다. 허나 저 노인의 모습이 워낙 특이해서 제가 소문으로 만드는 인물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사존 정리휼휼이란 인물입니다. 정리휼. 그때 문득 장천린은 황태극이 그 노인을 정리사부라고 불렀다던 사실을 상기했다. 그는 어떤 인물이냐. 부금진은 약간 긴장된 표정으로 설명했다. 그는 여진족 출신으로 여진사상 제일의 고수입니다. 몽고 아국 여진은 물론 오사장과 금천 일대를 통틀어 무적의 고수입니다. 50년간 그자의 손 아래 10초를 넘긴 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자의 손에 사라져간 인류 고수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부금진의 눈은 계속 적발노인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그가 바로 정리휼이라고 확신하는 것 같았다. 부캐의 제왕인 숙여염조차도 크게 꺼려하는 무서운 전설의 고수입니다. 장천린은 그 말에 적재하는 충격을 받았다. 이때 빠오를 면밀히 수색한 무사들이 나왔다. 허나 그들은 모 두고개를 흔들었다. 아무도 사내라는 여인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들은 황태극에게 그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황태극은 의위인 듯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그는 깨끗이 단념을 한 듯 고개를 돌려 장천린을 바라보았다. 그는 담담하고 정중하게 말했다. 이거 오해를 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소. 기공 장천린은 빙긋 웃었다. 별 말씀이시오. 오히려 본인이 기공을 비적으로 모욕하여 죄송합니다. 황태극의 입가에 가느다란 미소가 어렸다. 그는 천천히 말에 올랐다. 그리고 그는 문득 생각난 듯 말했다. 실례지만 묻고 싶소. 기공의 존엄은 어찌 되시오. 용백군이라 하오. 기역해 둘이다. 황태극은 말 곧비를 잡았다. 정리사부 갑시다. 그는 박차를 가했다. 적토마는 두 발을 번쩍 치켜들었다가 힘찬 울음소리를 내더니 곧 앞으로 매달았다. 두두두두. 그 뒤를 이어 기마대들은 어둠 속으로 빨려들. 대초원 저쪽으로 삽시의 모습을 감추었다. 대초원의 짧은 만남 그것은 그렇게 이루어졌다. 장천린은 황태극이 사라진 후에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황태극이란 인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 아니 이제껏 그가 만난 그 어떤 누구보다도 훨씬 기도가 출중하지 않던가. 황태극 제왕의 상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다. 왠지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때 원깨묵이 권위했다. 형님 그만 들어가시지요. 음. 그는 문득 부금진에게 물었다. 소진 그 소녀는 대체 어디에 숨겨 두었느냐. 부금진은 씩 웃었다. 안으로 가보시면 알아요. 그 말의 일행은 빠오로 향했다. 모두들 이미 부금진의 재치가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안심은 했지만 궁금증이 치밀었기 때문이었다. 빠오와 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 소녀가 있었으나 일행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었다. 부금진은 씩 웃더니 바닥에 깔린 양털가죽을 드러냈다. 아. 털가죽이 깔린 땅에 구덩이를 판 후 그 속에 소녀가 있었다. 그리고 흙을 덮은 후 소녀의 입에 짧은 대롱을 물렸음만 간신히 쉴 수 있게 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위에 털가죽을 덮었으니 귀신이 아니고서야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 실로 놀라운 기지였다. 부금진은 소녀를 끌어냈다. 흑투성이가 된 소녀의 얼굴은 공포로 인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장천리는 부드러운 말했다. 그들은 돌아갔소. 소저 안심해도 돼요? 아. 소녀는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다. 장천리는 그녀가 숨을 돌리자 물었다. 대체 어찌된 일이요? 소저. 장천린의 음성은 왠지 조금 차가웠다. 그 말에 소녀는 어두운 표정을 짓더니 더듬더듬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대충 이러한 것이었다. 본래 그녀의 부친은 한인이었다. 허나 어릴 적부터 과이 신부에서 자라났다. 그리고 과이 신부의 여인과 결혼을 했고 그때 태어난 것이 바로 사내였다. 사내는 어릴 적부터 미모가 출중하고 총명하여 주의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특히 그녀는 여진의 귀족 여리표의 눈에 들어 심삼세 때 그의 양녀로 들어가게 된다. 나이가 들면서 그녀는 더욱더 아름다워졌다. 그러자 여리표는 양구의 신부님 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탐욕을 품게 되었다. 계속 그때부터 여리표는 사내를 추군되어 사내는 괴로움이 이 이후 말할 수 없었다. 그럴 즈음 바로 나흘 전 여리표는 그녀를 대동하고 여진을 떠나 망남의 과이 신부를 방문했다. 그리고 과이 신부 부족장의 집에서 그들은 머물게 되었다. 헌데 사건은 그때 터진 것이다. 사내는 후원을 산책하던 도중에 우연히 무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마침 후원의 정자에서 황태극과 여리표 과이 신부 족장의 밀담을 엿듣게 된 것이었다. 그녀는 그 이야기 중에서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사내의 생부가 바로 한족의 첩자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밝혀져 이미 처형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황태극은 사내를 저결을 여리표에게 위임한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사내는 아찔한 충격을 받았다. 헌데 그와 함께 황태극이 과이 신부 족장에게 비밀 지시를 하다라는 것도 들었다. 병력과 말을 빌려 줄테니 차라비구의 인단안을 죽이라는 밀명을 내린 것이었다. 거기까지 듣고 난 사내는 공포에 질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자신의 부층이 한족의 첩자란이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다. 그녀는 하루 종일을 울었다. 그런데 그날 밤 여리표가 찾아왔다. 여리표는 그녀의 방에 들 어우자마자 술 냄새를 풍기며 광폭하게 사내를 덮쳤다. 사내는 그 순간 엉엑결의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빗으로 자신도 모르게 여리표의 심장을 찔렀다. 여리표는 너무나 쉽게 죽었다. 그녀는 할 수 없이 탈출을 감행했다. 허나 곧 무사들이 쫓아왔고 그녀는 무수한 상처를 입으면서 도주하다 마침내 장천린의 일행에게 구함을 받게 된 것이었다. 장천린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들으면서 그는 안색이 아까보다 더 차가워졌다. 그는 그녀의 말에서 몇 가지 모순점을 느낀 것이었다. 무공을 모르는 일개 소녀가 과연 여리표를 죽이고 그렇게 심한 상처를 입고도 황혼을 그토록 오래도록 도망갈 수 있었을까. 게다가 피를 많이 흘려 탈진 상태가 되었어도 그녀는 끈질긴 생명을 유지했다. 그것은 보통의 체력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또한 공포에 질린 평범한 소녀라면 과연 그 간의 일을 어찌 이토록 자세히 조리있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사내 그녀는 말을 너무 잘했다. 허나 장천린은 그 의문에 대해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궁금한 것을 한 가지만 물었다. 소녀는 황폐극이란 인물을 알고 있소. 사내는 겁먹은 음성으로 말했다. 알고 있어요. 그는 여진의 왕인 누루아치의 여덟 번째 아들이에요. 장천린은 흡사 세뭉치로 가슴을 얻어맞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가 누루아치의 아들. 그는 왠지 운명적인 느낌이 와 닿는 것을 느끼며 안색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어쩐지 보통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 헌데 그의 기도로 보아서는 왕자로서 만족할 인물은 아니다. 그렇다면 장천린은 기이한 영감이 들었다. 그것은 장차 여진의 패왕이 될 사람은 바로 황폐극일 것 같은 생각이었다. 대초원에서의 단 한 번의 만남 과연 그의 영감은 훗날.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이튿날 아침 대상은 다시 길을 떠났다. 그러고 이틀째 되는 날 그들은 차라비부내로 깊숙이 들어섰다. 그동안 사내의 상처는 웬만큼 치료가 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 움직이고 걸어다닐 수 있었다. 그것은 모 두 부금진의 의술 덕분이기도 했다. 객점에 후원 산책하고 있는 소녀가 있었다. 바로 사내였다. 지금 이곳은 차라비성 영토 내의 온호재 난작지도 크지도 않은 현이었다. 장천린의 대상 행렬은 그곳에 여장을 풀고 있었다. 사내는 많이 회복되었다. 그녀의 현재 모습은 상처를 입었을 때와는 전혀 땀판이었다. 그녀의 미색은 가히 전륜했다. 해맑은 피부는 고기하면서 청순한 느낌을 준다. 그녀는 후원을 천천히 산책하며 이따금씩 가볍게 한숨을 쉬곤 했다. 문득 그녀는 걸음을 멈추었다. 부공자님. 부금진이 그녀에게 다가온 것이었다. 몸은 좀 어떠시오. 좋아요. 아주 모두 부공자님 덕분이에요. 부금진은 의젓하게 말했다. 천만에. 허나 문득 사내를 바라보던 그의 안색이 괴이하게 변했다. 그는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헌데 소저는 왜 내가 그렇게 소저의 상세를 열심히 치료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소. 부금진은 의아한 표정을 짓는 사내를 보며 괴소를 흘렸다. 후후 천하를 다 속여도 나를 속일 수는 없소. 표상하 소저. 표상하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내의 안색이 새하얗게 탈색해 버렸다. 왜. 69. 사내에 하얗게 탈색되었던 안색은 차츰 정상을 회복했다. 간신히 진정을 한 듯 그녀는 문득 이상하다는 듯이 반문했다. 표상하라니 그 무슨 말씀이에요. 구금진은 나직이 웃었다. 후후 변명하지 마라. 나도 처음에는 몰라볼 뻔했지. 하나 그대의 겨드랑이에 새겨진 붉은 장미 문식을 보고 당신의 정체를 파악했지. 사내의 안색이 다시 창백해졌다. 장미꽃 문신 속에 내 개의 꽃술 표식은 무엇이지. 그것은 기억신비의 여인밀문인 장미림의 서열사위임을 알리는 비밀 문신이 아니냐. 그대는 바로 장미림 서령사위인 백장미 표상하가 아닌가. 사내의 안색은 경직되었다. 하나 다음 순간 그녀는 돌연부금진의 두 눈을 찔렀다. 숨가락을 벌리고 번개처럼 눈을 찌르는 그녀의 공격은 악날무비했다. 하나 부금진은 이미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재빨리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는 희죽 웃었다. 후후 그대는 상처입은 몸이야. 아직 움직이면 좋지 않아. 사내 즉 백장미 표상하는 눈썹 끝을 파르르 떨었다. 당신은 대체 누구죠. 후후후. 부금진은 그의 한 웃음을 흘렸다. 이어 손목을 높아주고는 귀로 일부 물러났다. 그는 자신의 팔뚝을 걷어보였다. 아. 그의 희리인 팔뚝에 표상의 겉과 똑같은 붉은 장미문신이 선명히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장미문신 가운데 꽃술은 두 개였다. 그 광경에 표상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당신은. 부금진은 미소 지었다. 부금진이다. 하나 십여 년 전에는 한때 수용이라고도 불리웠지. 아. 표상하의 얼굴에 기쁨의 빛이 나타났다. 그녀는 정녕 깜짝 놀라면서 극히 기쁜 표정을 지었다. 이제 내가 기억난 모양이구나. 순간. 수용. 표상하는 그대로 다가오더니 부금진을 끌어안고 뺨을 비볐다. 그 동작은 웬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서는 표현하지 못할 반가움의 표시였다. 하나 부금진은 담당한 표정으로 말했다. 상하 함부로 남을 껴안는 버릇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군. 표상하는 기쁜 듯 말했다. 너무 반가워서야. 그녀의 얼굴은 발각해 상기되어 흥분의 빛이 역력했다. 부금진의 얼굴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자세히 응시하더니 그녀는 교소를 터뜨렸다. 호호. 정말 자세히 보니 과거의 귀여운 모습 그대로야. 하나 차림이 바뀌어서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어. 부금진은 씩 웃었다. 미녀의 웃음 같은 미소였다. 상하의 소문은 가끔 들었다. 4년 전 여진에 갔다더니 여리표의 양딸로 있었군. 후. 나도 많이 변했지. 부금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음 10년 전에는 말괄량이었는데 지금은 제법 아름답군. 가슴도 나오고 말이야. 어머. 표상하는 예쁘게 눈을 흘겼다. 부금진이 그녀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쿡쿡 찔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곧 부금진의 손을 잡고 말았다. 수용 우리 조금 걸어. 응. 몸이 좋지 않을 텐데. 괜찮아. 이윽고 두 사람은 객점에 후원을 거닐었다. 그 광경은 마치 사랑하는 한 쌍의 남녀가 정담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때 부금진은 서서히 과거의 회상에 잠기고 있었다. 아주 어린 시절. 그의 곁에는 부친이 없었다. 그는 원래 부친이란 세상에 없는 줄 알고 잘났다. 그를 키운 것은 모친이었다. 그의 모친은 고귀하고 아름다운 미인이었고 대단한 능력과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당시 모친에게는 3명의 양녀가 있었다. 그녀들은 모두 6, 7세의 비슷한 나이여서 부금진 즉 수용과 항상 같이 뛰어놀았다. 마치 친혈륙같이 뒹굴며 자랐다. 그 중에 한 명이 표상하라는 소녀였다. 하나 수용이 8살이 되던 때 그는 모친의 곁을 떠나 살게 되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는 석양 노을이 지고 있었다. 표상하는 부금진의 어깨에 기대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지금 장미림은 과거보다 몇 십 백혀졌어. 또 아름다워지고 노을에 비친 표상하의 모습은 매혹적이었다. 4년 전까지 나는 거의 장미림에 기거했는데 양모님의 영을 받고 여리표에게 접근하여 양녀로 거짓 입적했어. 그때부터 줄곧 여진에 살았어. 부금진은 듣고만 있었다. 호호 나의 아버님이 과의신부족의 장로였기 때문에 일은 꽤나 쉬웠어. 부금진은 문득 물었다. 왜 여리표에게 접근. 호호 나의 아버지 가사에 따 demokrat여 Quiz